결국 난 결심하였다. 평생을 손에 피만 묻히고 살았던 나였기에 이러한 혈겁을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로. 많아야 5년 정도 남은 나의 수명하지만 난 그때부터 무척 바빠졌다. 우선 소림에서 전에 내려오던 일부 비기 그리고 그동안 강호를 주유하며 입수한 무학들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물론 이들 절기는 자체로 뛰어난 절기였고 또 소림의 무예는 천여년을 거쳐오면서 다듬어진 거의 완벽한 무학이었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은 나의 눈에는 그래도 보완할 점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보완작업 끝에 나는 소림 무예 4종과 일반 무예 4종에서 총 8종의 무예를 완성시킬 수 있었으니. 소림의 금강부동신보 복마장법 1선지 108나한극나수와 일반 무예 중에서는 천지 무급검법 운한악성수 수유강극대법 겨자무한보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난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다. 장차 다가올 혈겁은 무림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기에. 결국 난 천부의 경상의 깨달음을 무공으로 창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탄생된 것이 이른바 10가지 초국무해. 비로소 나는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후인이여. 이 초국무해는 완성된 무해가 아니다. 단지 완성을 기다리는 무해일 뿐. 이미 나에겐 더 이상의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던 천부의 경이 반 이상이 유실된 불완전한 것이기에. 비록 나의 깨달음과 심득으로 얼마간 보완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천부의 기약 천부의 경을 복원하기에는 그야말로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만일 그대가 무해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무해 완성을 추구한다면. 옛 발의 지역으로 한번 찾아가 보아라. 그 곧 왕가에 어느 무덤엔가 완벽한 천부의 경이 있을 것이니. 만일 그대의 인연이 닿는다면. 그대는 천부의 경에 놀라운 내용과 초극정식 무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가히 영세제 1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동굴의 출구는 개봉된 지 정확히 1년 후에 열리게끔 되어 있으니. 그간 초극무의의 기초를 완성하고 못하고는 그대의 의지와 정신력에 달려있음이니라. 나무아미타불. 모든 것은 석가세존의 뜻에 달려있을 것이라. 후이니요. 난 그대가 누군지 잘 모른다. 단 감토 문자를 해석할 수 있기에 필경 백두산족의 후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고대 문자에 관심이 많은 희대의 석학일지도 모른다. 물론 소림과 인연이 있을 테고. 난 그대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하고자 한다. 본디 삼나만상 천하만물은 저마다 존재의 뜻이 있는 법. 부디 모든 것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존중하라.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철저한 자유인이 되거라. 그대의 무은을 빈다. 일무절피. 이윽고 장문의 편지는 끝났으나. 현문은 너무 지난 감회에 그대로 편지를 덮을 수 없었다. 아. 일무대사의 이무명의 승려가 바로 대원제국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천무대 장군 천웅이었을 줄이야. 그는 대도를 점령한 후 모반을 일으켰다가 명태조 주원장에 의해 척살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 그에게 이처럼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생애가 숨겨져 있을 줄이야. 본디 주원장은 거사가 성공한 이후. 명조의 안녕을 위해 당시 공신들에 대해 무자비한 숙청을 하였다는데. 아마 그 1호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 같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니. 그건 그렇고 장차 다가올 혈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당근 무림은 이처럼 조용하기만 한데. 하긴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1년 이상 지났으니. 그간 무슨 변화가 있었을지도. 여하튼 모를 일이야. 내가 백두산족의 후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도. 여하튼 지금으로서 할 일은 무공을 열심히 연마할 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난 현무는 우선 허기가 무섭도록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그는 한 석실에서 수백 아래에 이르는 벽곡당과 일무대사가 손님에 머무르면서 발견한 것으로 추측되는 열대 뿌리의 산삼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현무로서는 이보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음식을 원했지만 이석실에 그러한 음식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 않은가. 단숨에 산삼 한 뿌리와 두 알의 벽곡당을 입에 털어넣은 그는 더 먹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참으면서 우선 일무대사가 보완했다는 여덟 대무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자신도 익힘과 있는 금강구동신보 일선지 백팔라한금나수을 살펴보았다. 어찌 보면 별로 보완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러나 현무의 눈에는 분명 변화는 있었다. 특히 그가 가장 오래 연마하여 거의 칠 성수준에 있는 일선지만 해도 본래는 여러 손가락에서 동시에 지풍을 발할 때 그 위력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일무대사가 지적한 대로 공력을 운용하다 보니. 마치 한 개의 지풍만 발할 때처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력은 많이 소모되었지만. 허참 이처럼 간단히 보완될 것을 가지고. 그러나 현무는 일선지에서 보완된 위력으로 일무대사의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할 생각을 못했다. 결국 그의 무공 수련은 다시 시작되었다. 다행히 현무는 소림에 무공은 비록 익히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씩은 보아온 무공이었고. 가장 근본인 달마역 근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연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네 가지 무공은 기계할 뿐더러. 보완된 내용이 많아서인지. 현무가 익히기 무척 까다로웠는데. 물론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천지 묵극검법은 10성으로 전개할 경우 6400개의 검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12성 극성의 전개에는 마침내 겉마저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는 그야말로 천지변색의 검초였으며. 겨자모 한보법은 명칭 그대로 반경 한 장 남짓의 좁은 공간을 마치 수십 장 수백 장이나 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놀라운 908K의 원리를 담고 있었고. 이 밖에 일수의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듯한 변화가 있다는 은한학성수와 일수유지간의 180번의 가격이 가능하다는 수유간 극퇴법 등. 그야말로 경천동제할 무공들이었다. 배우고 익힐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새록새록 무공에 대한 열망이 쌓이기 시작한 현무는 그야말로 천국을 아끼면서 무공현마에 혼신을 다했다. 그리하여 5개월쯤 경과한 어느 날. 마침내 현무는 천부의경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초국 무혜를 수록한 천무비전의 책장을 열 수 있었다. 물론 8가지 새로운 무공이 이제 겨우 5성 정도에 머물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에 얽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목연제 천부의경 20. 도대체 어떠한 무공들인데. 새로운 차원의 초국정신무혜라고 하는지. 어서 알고 싶은 욕망의 현무는 지체 없이 책을 열었다. 다행히 책자는 강포문자가 아닌 한자로 쓰여있었다. 아마 고대의 강포문자로는 무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휘가 부족했을 것이다. 장을 넘긴 이 사람들이 좌정에 있는 그림들과 함께 초국 무혜를 익히기 위한 기초홍기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인 초국 무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책을 연 현무는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곳에 수록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기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며 놀라운 무혜였던 것이다. 천무제 1비전 자명징기 신비무혜의 유일한 내가홍기법으로 인체 내 64개 대열과 360개의 소열회에 알려지지 않은 240개의 미세열을 이용해 징기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를 익히면 익힐수록 신체 외부에 기이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이 기류는 강한 반탄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압력으로부터 강한 호신증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일단 이를 7성 이상 익히게 되면 마음먹기에 따라 이 기류를 이용 상대방의 시각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공이나 공력에 고조하는 관계없는 시술자의 강한 정신력이 상대의 감각기관에 작용하는 것으로 일단 대성하는 경우에는 천안통이나 천리안과 같은 특별한 안공을 익히지 않는 사람은 그의 존재를 주의의 사물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문은 막상 책자를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다. 허 그야말로 반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결국 가능할 것인지 결코 믿기지 않곤 그러나 일무대사는 이에 대해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어 놓았다. 그대는 물론 쉽게 믿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창안한 나조차도 아직 연마해 보지 못했으니 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본래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경우 본래 환상을 본다든가 환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강한 정신력과 보이지 않는 길을 활용하여 상대의 시각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만약 완벽한 천부의 경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단지 시각이 아닌 신체 모든 감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결코 자만하지 말아라. 이 자명진기를 10성 이상 익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정신력과 함께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니 또한 그대는 진도가 늦다고 체념하지도 말라. 오직 꾸준한 술년만이 이를 대성할 수 있는 척경이다. 후후 그는 점쟁이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친절한 해설까지 붙여놓다니 현문은 내심 믿기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써놓았는데 믿지 않을 수도 또한 없었다. 그는 의혹과 경이로움을 누르면서 다음 장을 펼쳤다. 천무제의 이 비술 만상변환술 일종의 변장술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장술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기존의 변장술이 대부분 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피명구를 사용하고 드물게 축골공과 공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변환시키는 고급변환술이 있으나 이 만상변환술은 순수한 정신력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통제의 변환을 일으킨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환술인 것이다. 즉 인간의 신체는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비술을 익히면 신체의 어느 부분이건 불문하고 움직이거나 변환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체내의 효소들을 이용해 착색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공의 특색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단순히 일별하는 것만으로 대뇌의 민활한 작용에 의하여 감각기관에 들어온 모든 정보가 활용되어 그대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공과 자명진기를 동시에 운용하면 비록 각각의 수준이 변환을 일으킬 정도 되지 못하 더라도 양자가 적절히 보완작용을 해 실제 변환 효과가 있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천무제 3비술 영정이체수인은 무공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정신 수련에 가깝다. 고도의 정신 수련을 통해 잠시동안 정신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날 수 있게 된다. 육체를 이탈한 정신은 그야말로 모든 육신의 석박과 구속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육신이 없는 정신의 불가함으로 대상을 해치거나 물리적 힘을 가할 수는 없으며 정신이 육신을 떠나 있는 동안 육신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명증기와 동시에 전개할 수가 있으며 두 시즌 이상의 시전이 불가능하고 극도의 심력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흔히 고승들이나 고도의 수련자들이 행하는 유체의 탈술과 비슷하다. 천무제 4비술 석훈비술 일종의 최면 지술이다. 그러나 일반 최면 술과는 달리 단순한 안광으로 상대는 최면 지정에 빠지게 되고 시술자가 이를 해제시킬 때까지는 결코 시술자의 암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피시술자의 모든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석훈 지정이 있고 일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단지 그의 잠재의식 속에 시술자의 암시가 뚜렷이 남아 특정 계기 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암시 지정이 있다. 단 피시술자가 시술자보다 공력이 강하거나 정신력이 아주 강하고 나하는 경우에는 통용이 안되며 피시술자가 급박한 생명의 위험 등 극단의 정신적 충격으로 이 석훈비술이 깨어지는 수가 있다. 천무제 5비술 경신차 풍비술 2는 경신술의 일종이다. 정신력을 이용하여 몸을 가볍게 만들고 이름 그대로 바람에 힘을 빌어 나르는 기술이며 십성에 이르면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극히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여 상대가 휘두르는 칼바람이나 손바람에도 전혀 손상됨이 없이 이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장점으로는 이를 전개하는데 거의 힘이 소모되지 않아 아무리 먼 거리라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나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단점은 바람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 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천무제 6비술 뇌력지술 2는 말 그대로 강한 정신력과 뇌파의 힘으로 물체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무림에서 흔히 사용하는 능공선물찌기와 비슷하나 능공선물찌기가 공력을 외부로 발출하여 물건을 움직이는데 반의 2는 전혀 공력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색이 있다. 천무제 7비술 전심술 극단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초강력 뇌파를 이용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극구의 수련을 통해 초강력 뇌파의 발출을 반복하고 이를 특정 대상에게 보낼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이뤄 한 능력이 이루어진다. 흔히 강호에서도 아주 드물게 이러한 능력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어. 나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공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본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비술을 연마하면 더욱 빠른 진전이 있겠지만 천무제 8비술 천안통 시각을 극대화하여 백장밖에 개미 하나까지 볼 수 있는 능력 천무제 9비술 천이통 청각을 극대화하여 백장밖에 개미가 뛰어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 천무제 10비술 제동지술 2 역시 강한 내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뇌에 충격을 주고 그 영향으로 일순간 상대의 행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밖에 강한 정신력으로 상대의 꿈을 통제하는 몽환 비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 등의 명칭은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연마하는 방법은 스스로 연구해보라고 쓰여있었다. 마침내 현문은 천무비전을 다 읽고 난 후 너무 경이로움에 걸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휴 진정 이러한 비술들이 이론 뿐만 아닌 실제 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강한 정신력이라는 것이다. 현문은 새삼 이러한 비공을 창안했다는 일무대사의 가공할 능력에 감탄했으며 과거 이야기 속에서나 들었던 선승이나 보사들의 각종 이술이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로부터 현문은 지하광장에서 초국무에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래 정통을 중시 여기는 그는 틈틈이 부족하나마 천부의경의 내용을 음미하는 것과 기존의 무공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공을 익히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특히 초국무에를 익히는 과정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무리 정신력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인이나 몇몇 특도한 고승들의 극히 일부분이지 않는가. 아무리 이치를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평범한 범인들이 이뤄 한 정신력의 무한대한 능력을 쉽게 발휘하기에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현무는 본래 천성적으로 강한 정신력을 타고났으며 또한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신력을 단련할 기회를 맞았던 관계로 다른 사람에 비해 그의 정신적 수련의 수준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본래 장기간의 보행과 깨달음을 통해 전개되어야 할 초국무 예를 일무대사가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는 했으나 그 수련 과정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였다. 우선 그는 바닥이 온통 철침이 꽂혀진 지역을 아무런 무공도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정신력으로만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아무리 그가 정신을 집중하여 그건 철침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바닥 이라는 자기 암시를 하였건 만날카로운 철침은 그의 맨발을 온통 만신창 위로 만들어 놓았다. 물론 그곳에는 일무대사가 사전 안배를 해놓은 약초지가 있어 발바닥의 상처는 곧바로 치료가 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일 역시 일무대사의 혹독한 안배였으니 일반적으로 상처를 치료하다 보면 그 치료된 상처에는 굳은살이 도단하게 마른 이어서 결국에는 강철과 같이 단단하게 되어 아무리 철침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부상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안배해놓은 약초제 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약초 가 섞여 있었던 탓의 현무로서는 치료하면 할수록 오히려 피부가 더욱 부드러워졌던 것이다. 그러한 형편이니 현무로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통증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무한대의 통증. 그러나 자칫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온몸에 철침이 박히고 자칫 과다출혈로 목숨까지 위태로워 지는 형편이니 현무로서는 과연 아무런 무공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철침들을 통과하는 것이 진정 가능한 일인지 하는 회의감이 강하게 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아직도 원안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을 백수연 등 백사회 회원들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결코 이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강한 오기를 되살렸다. 그러다 그것도 안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복해버린 유선의 눈빛 을 떠올렸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사내라 자부하냐고 비웃는 눈빛을. 하루 이틀. 10일 지옥과 같은 날들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성과가 있었다. 그야말로 전신세포 하나까지 온통 집중하여 거의 무화의 경지에서 철침을 통과한 것이다. 현무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 무한의 고통에서 해방되믄 물론 자신이 그러한 고련을 이겨냈다는 희열감과 자신감의 그는 금방이라도 그 마술과 같은 신비무에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 끝난 줄 알았던 고련은 그것이 시작이었다. 곧이어 이어지는 수행과정은 천연적인 열혈지기에 달구어진 현철 바닥을 역시 맨발로 통과하거나 화염 속을 통과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철침 통과하는 상대도 되지 않을 권문들이 질비하였다. 더욱이 현무가 완벽하게 수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정신 집중력 수련 도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그가 약간만 정신이 흐트러지면 그대로 다시 철침에 박히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신력의 요체와 그 집중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현무인지라 훈련효과는 하루가 다르게 숙달되기 시작했으며 육체적 고통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정신력의 수련은 그가 익히는 여타 무공 수련에도 도움이 되었으니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한 정신집중력으로 그 복잡한 구결들과 동작들을 습득해 들어간 것이었다. 시간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쉼임 없이 흘러갔다. 그는 수면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벽곡단을 사용하였기에 식사시간마저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무공은 차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피로감이었다. 그의 체내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거의 이갑자에 이르는 공력과 열심히 씹어먹었던 산산등의 양력으로 육체적인 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하였 지만 그의 무공 자체가 막대한 정신력이 소모되는 것이라서 정신적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 자신에 대해 박차를 가했다. 지금 흘리는 땀이 언젠가는 결실을 매질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는 과거에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었던 세월에 비하면 지금의 처지는 비록 고대다 할지라도 얼마나 보람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버텨 나갔다. 연재 천부의경 20일. 시간에 쉬지 않고 흘러가고. 그리고 마침내 지하광장의 출구가 열렸다. 지하광장은 엄밀한 기관지술에 의해 한 천연동굴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동굴은 상당히 길어 소실봉이 아닌 대실봉의 기스개까지 이어져 있었다. 2년 정도의 지하생활에서 벗어난 현무는 우선 개울가를 찾아가 용모부터 다듬었다. 물론 2년 동안 입었던 옷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고 일부분이 달아 형편없었 지만 그래도 길게 자란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감아 뒤로 넘겨내고 보니 어느 정도 사람 몰골은 회복할 수 있었다. 가만. 그런데 하원에 가서 무슨 말로 변명을 하나.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소리나원을 향했던 현무는 당장 돌아가면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일단 일무대사의 동열이 공개될 것이고 초금무에나 천부의경 등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완고한 소림승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술이라 생각할 초금무에를 인정할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은 갑작스런 동굴의 붕괴와 함께 천연의 지하광장에 떨어졌으며 벌레 등으로 연명하다가 다행히 구렁이구를 통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변명을 생각해놓았다. 그러나 막상 소리나원의 태도는 현무에 대해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소리나원 주나 무유는 본사에 들어가 있었고 대신 그와 면담한 무경각의 각주인 무상대사는 이미 그는 실종으로 판명되어 소리나원에서 제적처리된 상황이라 이제와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한 상황은 불가학력이었고 겨우 그 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하원에 복귀하였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니요. 현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원의 태도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도 치밀어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무상대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물론 시주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시주는 엄격히 말해서 하원 제자라 할 수 없었네. 비록 선발은 되었으나 무학동에서 1년을 수련한 후 정식 입문 절차와 계를 받아야 하는데 시주는 그것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실종처리가 되었거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입문의식과 수계를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시조 한 사람을 위하여 광장대사나 장로승들이 다시 모여 수계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에 현문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 대소림이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여 자신을 거부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이것이 소림이나 하원의 의사가 아니라 무경각주 개인의 뜻이라 생각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원주님이나 만나겠습니다. 그분 생각도 대사님과 같다면 제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요. 무상대사는 그 겉마저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 현문의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좋네. 그럼 일단 객방에 가서 기다리게 내 본사에 연락해 원주를 오시라 하겠네. 객방으로 가는 길은 하원의 연무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문은 죽을 과정에서 하원 제자들이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는 당옥상 여부리 등 그의 동기들도 끼어 있었는데 현문은 무승들의 지도 아래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상당히 부럽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막상 객방에 들어와 누워있노라니 슬며시 다른 생각이 들었다. 하원 제자로 된다면 무공이야 체계적으로 연마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하원에 얽매여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하원 제자가 사사로이 대인적인 복수를 한다고 개별 행동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하움 간의 다툼인데 정식으로 나설리도 만무했다. 이에 현문은 생각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무공을 생각하고 천하에 아무데도 소속이 없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떠하든 하원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 또 한시라도 빨리 복수를 하고 중원천지를 자유롭게 종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혼란스런 생각으로 비척비척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 그를 찾아온 사람은 소리나 원주인 무호대사가 아니라 바로 무유였다. 하하 역시 나의 아우야 자넨 체념을 하면서도 어디엔가 꼭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었거든. 무유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현무와 결의 형제를 맺고 술을 나눌 때의 태도나 인연 후인 지금의 태도나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했고 진정 현무의 생활을 환영해 주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현무는 그동안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하지만 일무대사의 과거와 초국 무해에 관한 것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한 채 그저 일무대사가 나름대로 보완한 소리무위와 다른 일반 무해를 익혔다는 사실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시전해 보겠는가 내 2년 동안 수련한 아우의 솜씨도 보고 싶으니 현무는 서슴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내 형님 앞인데 무얼 못하리까 하지만 형편없다고 흉고지나 마시오 두 사람은 이미 어둠이 내려온 연무장 으로 향했다. 연무장은 이미 수련이 모두 끝나 정정만이 간돌고 있었고 멀리서 소림승들이 밤에 불을 올리는 복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떤 무공을 전개할까요 연무장의 우뚝 선 현무가 무유에게 물었다. 이에 무유는 허리에 찼던 검을 끌러 현무에게 던져주며 말을 하였다. 천재무급검이라고 필이 무서운 검공일 것 같네. 그는 어느새 현무의 이야기 속에서 초식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리다. 좋습니다. 내 형님에게 첫 무예를 선보이게 됐군요. 이렇게 대답하며 현무는 연주장 한가운데 가서 섰다. 바이 옆으로 천공에는 둥그스런 다리 은은한 월광을 토해내고 서있는데 드넓은 소리마원의 연무장에 우뚝 선 현무는 검을 뽑아 천공을 향해 우뚝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공력을 건 끝에 모았다. 이갑자에 이르는 공력이 주입된 검극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현무의 입에서 낭낭한 음성이 터져 나홍과 동시에 검이 어지럽게 천공을 가르고 있었다. 천지의 조화는 끝이 없나니 한 자루의 검에서 일백 개의 검극이 허공을 가른다. 천 지 무 극 검 아 그런데 분명 검은 한 자루 이것만 현무의 검에서 발출되는 것은 수십 개의 검극이었다. 단지 한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새하얀 빛의 덩어리 하지만 그건 단지 빠름에 의해 나타나는 검의 잔형이 아니었고 바로 날카로운 검기 덩어리였다. 단숨에 십여장 방위를 덮어버리는 하하 훌륭해 최고야 이를 지켜보고 있던 무유는 놀란 입을 가물지 못한 채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다. 설마 설마 했지만 현무는 단 2년 만에 자신의 경제에 육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미 아우의 자제를 간파하고 있었지만 단 2년 만에 검의성기 수준에 오르다니 후후 겨우 오성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보완된 소립무에를 한번 펼쳐볼까요 하하 아니네 자네의 성취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 이젠 목이나 축 잃어가세 혹시 원주이신 무호 대사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후후 무호사 형께서는 안 오시네 대신 내가 왔지 무유는 망설이는 현무의 팔을 잡아 끌고 예전에 그들이 별의 형제를 맺던 그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 보니 이곳도 2년 만이군요 그 술집 그 자리에 앉은 현무가 감회서린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그렇지 2년 만이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우는 결코 예전의 사람 이 아니네 이미 무예를 배우러 찾아온 신출내기가 아니라 어엿한 청년기업이야 계속되는 무유의 창사의 현무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하하 왜 이러시오 이제 막 무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에게 아 그렇나 난 아직 무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후후 말만 그렇지 사실 저도 무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마치 청산유수처럼 말을 토해내는 현무를 보고 무유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자넨 그 사이 구두공 만년마 했나 보군 하지만 무유는 본래 현무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그의 평소 성격을 우울하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을의 현무를 조용하게만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무는 행동을 함에 있어 체면이나 차리고 점잔을 떼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되는 대로 행동하고 가끔씩은 익살맞기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비록 그러한 특징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무공도 익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긴 터라 서서히 옛날에 유쾌한 성격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무유는 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비록 의형제는 맺었지만 이제 겨우 서너 번의 만남 하지만 그는 현무에게 친동생 이상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현무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었다 그래 너는 천하를 풍미하는 영웅이들 자질을 가지고 있어 문득 그의 뇌리에 지난번 무맹에서 만났던 북궁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보다 어리면서도 이미 자신을 한참 능가해버린 천하의 기재 하지만 무유는 어쩌면 현무라면 그와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내 이야기는 과찬이 아니야 지금 아우의 무공수준은 20년을 연마한 나의 수준과 거의 비슷할 정도지 하지만 결코 자만하지는 말게 이미 아우 정도의 나이에 나를 배 이상 능가하는 사람도 있으니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요 현무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자신에 대해 과찬을 하고 있지만 무유가 과연 누구인가 소림이 낳은 최대의 기재여 중원체대옥이지 수중 상이라고 말하는 닮아검협 무유가 바로 그인데 오히려 그보다 어린 나이에 그의 수준을 두 배 이상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는 바로 신품공자 북궁희란 친구네 아우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무유가 부재 북궁희 이야기를 한가 달근 현무로 하여금 강한 경쟁의 식을 느끼도록 하게 함이었다 강한 경쟁 상대는 자연 그를 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니까 이러한 무유의 의도대로 이미 북궁희의 이름은 현무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과는 다르게 강호제일의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다 자신이 무공을 익히려고 천하를 헤매면서 가진 고생을 다할 때 온갖 특혜 속에 마음껏 무공을 수련할 수 있던 그러한 인물 한참 있다 다시 무유가 입을 열었다 아우는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왜요 하원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합디까 그건 아니네 비록 우영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우 하나 못 받아들이겠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우는 소림 하원이라는 좁은 구역보다는 보다 넓은 천하를 무대로 활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더욱이 하원은 소림에서 운영하는 단체라 의외로 고리타군한 제약이 많아 하긴 저도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직 무공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라 하지만 무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하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네 그 후로는 자신의 깨달음이지 사실 자네가 익히고 있는 금강구동심법 적화장 백팔라 앙금 나수 등 무공은 단 하나라도 완벽하게만 익히면 가히 천하를 오시할 수 있는 그런 무공들이야 굳이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익힐 필요가 전혀 없지 이러한 무유의 말에 현무도 그럴 듯하다 생각이 되었다 그러한 무공들이 처음에는 쉽게 진전이 있었으나 일단 오성이 넘어가면 서비로 그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지만 대신 진전은 무척이 나 느려진 것이다 즉 한 단계 단계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두들 무학조사라는 달마성승과 해능선사의 창암 무예가 아니었던가 무유의 말이 이어졌다 오히려 잘 된 거야 아우가 정식 제자가 되었다면 싫어도 부득불 예정된 기한동안은 소림에 얽내어 있어야만 되었을 텐데 아우는 무공도 배우고 기한제약에 도구에 받지 않게 되었으니 후후 아마 아우의 자질과 성취도를 무호사용이라도 알았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걸세 마침내 현무도 더 이상 소리마원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였다 참 그나저나 이제 아우는 정식으로 무림에 출도도 하게 되었으니 아예 이 기회에 명호까지 하나 만들면 어떠나 예 명호란 본래 강호인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강호인이 아닌가 하하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군요 아직 강호의 이름도 날리기 전에 명호란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형님께서 지어주신다니 그래 어떻게 지을 테요 이왕이면 멋있게 지어주시오 천지객 이해 어떻까 마치 한줄기 바람처럼 천지를 종행하는 철저한 자유인 어떤가 천지객 글쎄 괜찮기도 한 것도 같고 조소까지 거 그렇게 정해버립시다 현무는 무유가 해석하는 내용도 마음에 들었지만 어쩐지 자신의 신세와 흡사한 명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좋게 이야기하면 자유인이지만 어찌 보면 이 넓은 대명 천지에 갈 곳 하나 없는 사고무친의 천혜구와 그래서 필연적으로 천지를 헤매이며 방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하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는 천지객 현무로군 자 축배를 들세 중원무림의 새로운 협사 탄생을 축하하며 좋습니다 형과 나의 영원한 의리를 위하여 연재 천부의경 22 다시 술판이 벌어졌다 서로 주거니 박거니 오랫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가는 자네는 술보다 훨씬 귀중한 사나이들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기에 더욱 의미있는 술판이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흉수들의 흔적부터 찾아봐야죠 무엇보다 너무 서두르지는 말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리더라도 늦지 않다고 했네 현무는 무유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형은 무언인가를 알고 있군요 사실 아우를 만난 이후 나는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했네 그런데 아우의 사안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 자네가 이끌던 백사회뿐만 아니라 중원천지의 모든 아눕과 조직들에게서 동시에 혈겁이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중원의보 중 현천보가 개입되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바로 그들이 1년 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야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세력들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아마 그들이 그러한 김새를 눈치채고 잠적해버린 것 같아 그러나 사실 그들의 갑작스런 잠적이 더욱 수상해 무슨 커다란 음 뭐가 없다면 결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도 무슨 흔적이라도 남겼을 것 아니요 아니야 그들이 사라진 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네 그리고 그들의 끈압불이었던 묵용단 등 폭력조직의 순례들 이 그들의 사라짐과 동시에 시체로 변해버렸고 마치 그 전에 대규모 실종사건처럼 그러면서 무휴는 자신이 직접 조사한 실종사건에 대하여 현무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현무는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출도하면 가장 먼저 그 일을 처리하려 했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복잡하게 그지없게 변해버렸던 것이다 허참 그리 안해도 상당한 실력을 지닌 강호인들이 개입되어 이상하다 생각했건만 그 일이 이처럼 복잡할 줄이야 이에 무휴가 다시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다 그러나 너무 걱정날게 그들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니 그들에게는 분명 무언가 목적이 있을 테고 그것이 강호물임과 관계된 것이 분명할 테니 분명 나타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러니 아오는 그동안 실력이나 더 쌓아놓고 있게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악독한 음모라 할지라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어서 무휴는 강호초행길에 나서는 현무를 위하여 당근 무림정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중원무림을 양분하고 있다시피 하는 무림맹과 짐막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사이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농림도의 세력분포 최근에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원 등 북방무림계와 동영 등 남방무림계 그리고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는 최근의 여러가지 기이한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건 한 시즌에 걸쳐 계속되었다 분명 겉으로는 평온한데 안으로는 무언가가 있군요 심상치 않는 움직임들이 무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현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휴의 이야기에 일무대사의 예견을 떠올리는 현무는 아마 이러한 것들이 혈법의 전조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던 것이다 맞네 어쩐지 예감이 좋질 않아 그래서 우리 구파일방을 개방을 중심으로 별도의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네 그러니 앞으로도 아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겠네 그날 밤 무휴는 현무를 위해 객점을 하나 잡아주었고 노잣돈이라며 미리 준비한 비단주머니까지 하나 건네준 후 늦은 밤 다시 아원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심신이 모두 지친 현무는 강호초행이라는 설레임을 생각할 틈도 없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날 해가 거의 중천에 떠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현무는 그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몇 회에 걸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아 단정히 빗었으며 새로이 옷도 맞춰 입었다 그러고 보니 그도 꽤 멋있어졌다 하긴 항주 시절부터 풍채 하나는 강호영웅 이상이었던 그였는데 쟨 명실공이 강호인이 되었으니 더욱 그럴싸해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처럼 모든 채비를 갖추고 나자 그에게는 막상 갈 곳이 없었다 당초에는 항주를 찾아 복수의 행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유일한 목표가 없어져버렸던 것이다 은 별 수 없지 그래도 어느 정도 무공을 익히고 강호에 나왔는데 일단 의부께 신고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현무는 발걸음을 보구산으로 향했다 거의 기억이 없던 어렸을 적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을 살아왔던 실질적인 고향 보구산을 찾아서 현무는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자 그래도 한 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그에게는 고향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반겨주는 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중조고비진 고운독관 무적객불렴 지유보구산 산세들은 높이 날아 사라져버리고 외로운 구름만 한가로에 떠도는구나 천하의 적이 역시 외로운 나그네를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 건 보구산뿐일까 하네 현무는 보구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말도 한필 구입하였고 또 명색히 무공을 익힌 무림인이라고 병기점에 들려 평범한 청강검 한자루를 구입하여 허리에 찼다 그래도 어제와는 다르게 왼쪽 허리가 묵직한 게 비로소 자신이 정말 강호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구산으로 향하면서 현무는 당근 무림의 정세가 표면상으로는 극히 평온한 것이 무유의 이야기와 똑같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정작 그 외의 예감은 이러한 평온함이 마치 폭풍전야의 고유함처럼 생각되었으니 이는 단지 무유의 이야기를 들어섬 이었을까 여하튼 갈 길은 그리 바쁘지 않았으나 현무는 부지런히 말을 몰아 저녁 무렵에는 호북성의 사시에 이를 수 있었다 아직 해는 저물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말을 달렸던 현무는 마침배도 고팠고 또 이곳에서 삼시별이 지나면 곧바로 장강인지라 그냥 이곳에서 하루를 쉬었다 가기로 하였다 급하게 가야 할 길도 아니었고 밤에 장강을 건널 배를 찾는 것도 발 남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의 눈앞에 조그마한 객점이 하나 있었다 중원 객점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조그마한 규모에 별로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주루까지 경하고 있어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다 현무는 우선방을 하나 잡고 난 후 주루로 나왔다 주루라고 해봤자 기껏 20여평 남직 중앙에 커다란 화로를 중심으로 10여개의 탁자가 있었는데 아직 저녁시간이 되지 않은 탓인지 단 두 개의 탁자에만 손님이 있을 뿐이었다 현무가 밖으로 향한 창문이 나 있는 탁자에 자리를 잡고 나자 곧바로 점원이 달려왔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편육과 국수 한 그릇 주게나 술은 안 드시겠습니까 주겹청이나 한 병 주지 전날 무유와 과음한 탓인지 별로 술 생각이 없었으나 점원에 묻는 말에 반사적으로 술을 시키고 만 현무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실수를 터뜨리고 말았다 후후 이래서 버릇은 못 속인다는 말이 나왔군 그러나 막상 말을 나눌 상대도 없는 현무로서는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씩 기울리고 있으니 훨씬 나았다 창밖에는 저녁 무렵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들 바쁘군 학인적의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들이지 문득 현무는 자신이 항주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는 백사회란 조그만 조직을 하나 맡고 나서 정말이지 너무 바쁜 생활을 했었다 다른 조직들의 견제를 피해가며 조직을 키워나가기 위해 서로 제멋대로이고 불만투성이었던 수하들을 다둑거리며 하나의 조직원으로 일체감을 주기 위해 정말이지 밤낮으로 뛰어다녔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말 두터운 정들이 들었다 현무는 새삼 그들의 모습이 그리워졌다 과연 앞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현무는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동안 보고산보다는 우선 항주에 들려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그들이 흔적을 감추었다 할지라도 세밀히 조사해본다면 무슨 단서라도 있을 것 같았고 혹시나 생존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살피는 건 바로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상념을 깨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너희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흐흐 내 놈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대명황실의 황자라도 되느냐 현무의 시선이 소리를 쫓아갔다 어느새 주루와는 대부분의 탁자가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소란스런 소리는 그로부터 2-3장 정도 떨어진 탁자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첫눈에 무척 아름답게 생긴 두 명의 소녀가 불안한 기색으로 앉아있었고 그녀들의 옆에는 무척 화려해 보이는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청년 하나가 검자루에 손을 댄 채 서서 노한 눈으로 옆 탁자를 보고 있었으며 바로 그들의 옆 탁자에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세 명의 대안들이 앉아 그를 비웃고 있었다 아마 술을 마시던 세 명의 대안들이 소녀들을 희롱하자 그 청년이 발끈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현무가 보기에 세 명의 대안들은 그래도 꽤 무공을 익힌 흑도의 무리들인데 반해 그 청년은 겨우 무관해나 좀 다녔을 뿐 별로 힘을 쓸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청년은 상대방들이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위세에 겁을 먹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큰 소리를 쳤다 나는 바로 이곳 망금장의 장자이다 우리 집에는 너희와 같은 자들은 단칼에 목을 날려버릴 강호무사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모조리 감옥에 쳐 박힐 것이다 그러자 한 명의 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그에게로 다가갔다 흐흐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희 집졸개들이 한 칼에 우리 목을 뵐 수 있다면 너는 더욱 대단하겠구나 어때 내 목부터 한번 베어보지 그래 막상 큰 소리를 쳤던 청년은 그 대안이 의외로 강하게 나오자 불안한 표정으로 주춤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멈추거라 그러나 그 대안은 멈추기는 커녕 그대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번 쩍 들어버렸다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입만 살아서 단숨에 허공에 들려 바둥거리던 청년은 벌써 두려운 표정이었으나 그래도 소녀들 앞이라 그런지 한 소리를 더했다 이 이놈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아니 이놈이 그래도 이에 대안은 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청년을 집어던져버렸다 으아 비명을 지르며 날아간 청년은 그대로 옆 탁자에 박혀버렸고 이에 음식물이 쏟아지며 그 탁자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자리를 피하는 통의 장래는 온통 소란스럽게 변해버렸다 그러나 청년을 던져버린 대안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녀들에게 다가가 그 중 한 소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음충맞은 웃음을 흘려내었다 흐흐 저런 허우대만 멀쩡한 놈보다야 이 나으리가 훨씬 낫지 않겠냐 하지만 의외로 그 소녀는 성깔이 있는지 탁자에 있던 그릇 하나를 집어 그 대안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치워라 이 더러운 놈 이에 대안은 황급히 놀라 얼른 고개를 숙여 그릇을 피하긴 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터라 일부 음식찌꺼기들이 그의 얼굴에 피워버렸다 이 죽일련이 하찮은 어린 소녀에게 봉변을 당한 대안은 그야말로 뛸 듯이 노예했고 그의 손이 번개처럼 소녀의 얼굴에 장렬했다 자 아 아 대안의 우악스런 손길에 맞은 소녀는 그대로 피를 품으며 의자와 함께 뒤로 나둥그러졌다 그러나 아직 대안의 노기는 풀리지 않는 듯 이를 부드득 깔며 허리에 칼을 뽑아 들고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 옆에 겁에 질려 있던 소녀가 얼른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에 대안은 엎드린 소녀를 그대로 발로 차버리려 하다 무슨 생각을 한 듯 음충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적가슴을 움켜쥐었다 흐흐 살려주면 그래 오늘 밤 나를 위해 봉사하겠느냐 바로 그때 갑자기 누가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야 시끄럽다 이제 그만들 해라 아니 어떤 놈이 대안이 여인을 놓아둔 채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눈을 불아리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현무의 모습이 들어왔다 비록 자신보다 체구도 적었고 일부러 눈을 불아리는 듯한 표정이 조금 우습긴 했지만 그의 두 눈에는 날카로운 기세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후 대안은 감각적으로 현무가 녹록지 않는 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강이 우리 태행산마의 일에 간섭할 참이요 그는 현무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자신들의 이름으로 겁을 주려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각 강호에 나온 현무가 어찌 그의 이름을 알 것인가 태행산마인지 태행삼형인지 몰라도 연약한 여인이나 괴롭히는 조무래기들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다 제일 목연제 천부의 경 23 그 사이 동료의 옆에 합류한 나머지 두 명의 대안들도 이처럼 대담한 현무의 태도에 주눅이 드는지 주춤거렸다 더욱이 그들은 현무가 무심고 내뱉은 태행삼형이란 말에 그가 자신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들의 본래 명호가 태행삼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자들은 본래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현무의 심상치 않는 기세를 보고 쉽게 모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던 것이다 이에 그들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알았어 우리가 이대로 물러가면 될 것 아니요 현무는 그처럼 흉악스럽게 굴던 그들 태행삼형이 갑자기 약하게 나 오짜 무척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너희들은 이대로 물러가겠다는 말이냐 그렇소 당초 그자가 거드럭거리는 것이 눈에 거슬러 그랬던 것 뿐이니 그냥 물러가면 될 것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몸을 돌려 떠나가려 했다 그러자 현무는 그들을 제지했다 잠깐 그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현무를 돌아다 봤다 이에 현무는 빙글에 웃으며 아직도 나둥그러져 있는 청년과 소녀들을 가르쳤다 후후 저들에게 상처를 입혀 놓고 떠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나면 되겠나 정 떠나고 싶으면 그들에게 사죄를 하고 수중에 있는 모든 돈들을 치료비로 내어 놓고 가라 아니 뭐라고 이자가 그러자 그 중 한 대안이 발끈하며 손을 칼자루로 가져갔으나 그의 옆에 있던 대안이 그의 행동을 막은 후 아직도 주저앉아 있던 그 소녀들에게 다가가 사과의 말과 함께 탁자의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놓았다 이거 미안하게 됐소이다 자 치료비요 그러고 나더니 그는 현무를 향해 돌아서면서 말을 하였다 이제 됐소이까 그러나 이미 현무는 뒤로 돌아서 자신의 탁자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자의 눈에서 순간 악독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가 싶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곧바로 현무의 등을 향해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이 놈아 이거나 받아라 그의 품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순간 그의 손으로부터 새하얀 빛들이 튕겨 나오면서 현무의 등을 향해 눈부신 속도로 쇄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리로 걷던 현무는 갑작스런 고함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경기가 자신을 향해 밀려옴을 느끼고 다급한 마음에 그대로 허공으로 뛰어 올랐다 가히 인간이 어찌 저토록 빠른 솜씨를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였다 그 덕분인지 대안이 날렸던 암기는 단 하나도 현무를 적중시키지 못하고 속절없이 주루의 벽에 가서 박혀 버렸다 그러나 귀신 같은 신법으로 암기의 공세를 피해내는 것까지는 조합 은하 현무의 몸은 암기를 피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황! 하며 대들고에 부딪혀 버렸다 아이쿠!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건물이 다 흔들릴 정도였고 현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르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대낮에 별이 보이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마치 나는 강호의 품내기요라고 광고하듯 얼처군이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일 수 없는 대안들이 일제히 현무를 향해 암기를 날리며 칼을 어지러이 휘둘렀다 아! 어서 피하세요 현무를 향해 암기가 빽빽히 날아들고 무시무시한 공세가 이어지고 이 것만 여전히 머리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아 있는 현무의 모습을 보고 봉변을 당했던 소녀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이크 이건 또 뭐냐 현무는 여인이 지르는 소리와 또다시 자신을 향해 밀려드는 대안들의 공세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잽싸게 옆으로 몸을 굴렸다 그의 몸에 의해 몇 개의 탁자들이 부서지며 주루하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미처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태행선 형들의 집요한 공세에 정신없이 몸을 굴리는 현무 하지만 대안들도 이러한 현무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으니 부서진 탁자 등이 그들의 신법과 공세를 방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없었다 아무리 기습을 당해 정신이 없던 현무였지만 그는 이미 달마검 현무으마저 감탄할 정도로 고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종 장애물로 인해 잠시 공세가 늦추어진 틈을 타 현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부서진 탁자를 하나 집어던진 후 곧바로 신형을 꽃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가관이었으니 머리는 풀어져 산발이 되었고 의복에는 온통 음식물 찌꺼기들이 묻어 있어 말이 아니었다 현무는 일을 부두득 가놨다 강호에 나와 처음으로 하는 협행이 이처럼 엉망으로 되어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쥐새끼처럼 기습이나 하는 놈들 네 너희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로부터 현무의 양손에서는 눈부신 절기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허공 중에 무수한 수형이 생겨 마치 108명의 나흔들이 동시에 공격하는 듯 한다던 108나 황금나수가 전개되었고 그 뒤를 이어 마치 천공의 은하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는 은한 악성수의 수유지 간에 수백 번의 발길질이 동시에 장렬하는 수유 간 극태법이 쉴 새 없이 전개되었다 태행삼 용이 비록 어느 정도 흉명은 날리고 있다고 하나 이처럼 절세적인 공세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빠른 현무의 공세에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했으며 쓰러질 틈도 없이 그대로 멍하니 선 채로 무수히 격타당한 후 그대로 피를 토하며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별것도 아닌 놈들이 까불고 있어 현무는 투덜거리며 손을 뚝뚝 털었다 바로 백사회 회주 시절에 버릇이 나온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현무의 웃음 몰골과 마치 뒷골목의 깡패와 같은 태도의 웃음이 절로 나왔지만 그의 놀라운 무의를 생각하니 차마 웃을 수도 없어 전부들 기괴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이때 구석에 있던 탁자 밑에서 바로 소녀들과 같이 있었던 청년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니 현무를 향해 넓죽 인사를 하였다 헤헤 베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무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본래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했던 그의 얼굴은 이곳저곳 멍들고 부어터져 이상하게 변해 있었고 화려함을 자랑하던 비단일복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오히려 입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현무의 몰골도 결코 그 보다 낫다 할 수는 없었으니 한 사람은 정신없이 웃고 다른 한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 오직 무력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한참 제멋대로 웃고 난 현무도 이러한 상황을 깨달았는지 정색을 하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뒤로 쓸어넘기며 점잖은 목소리로 그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괜찮은가 예 대엽 덕분에 처음으로 들어본 대엽이란 호칭의 현무의 입가에는 빙글의 미소가 서렸다 대엽은 무슨 그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과객일 뿐 그러나 그 청년은 당치도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열변을 토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운 무의를 발휘하셨는데 아마 방금의 무맹주와 왔다 할 지라도 대엽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현무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허허 이놈 허풍 한번 심하네 뭐 하늘과 땅이 뒤집혀질 정도의 무이 무맹주가 와도 나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본래 인간의 심리란 묘한 것이라 비록 그가 허풍을 치고 아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현무는 그래도 한편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째 안 그러겠는가 천하제1인인 무맹주보다 실력이 낮다고 하고 있으니 하하 공연한 칭찬은 그만하고 이제 그만 가보게 그리고 무공을 열심히 연마해서 앞으로 그러한 복면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녀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가 그러면서 현무는 손가락으로 한쪽에서 주춤거리는 여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청년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은 채 다시 현무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시지 마시고 대협 저의 집에 가시죠 제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식사나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한쪽에 서 있던 여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무엇들을 하느냐 어서 대협을 모시지 않고 이에 그리 안해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여인들이 재빠르게 현무에게 달려와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었다 대협의 은혜 하늘과 같습니다 저희 공자님의 청대로 망금장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현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허 왜들 이러신가 갈 길이 바쁜 몸이거늘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달리 여인들에게 약한 현무인지라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공손히 절도하고 또 입을 모아 청을 하는지라 망설여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무의 기색을 눈치챈 여인 하나가 재빠르게 현무에게다가 와 그의 팔짱을 꼈다 아이 그러시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그러자 현무는 마지 못한 듯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긴 어차피 내일 아침에까지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막주를 벗어나려 하는데 갑자기 십여명의 장안들이 몰려들었다 엥 이거 또 웬 떨거지들이야 현무는 또다시 누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한 발 나섰다 그런데 그들은 의외로 그들 앞으로 와 공손한 태도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다 소장주 저희가 한 발 늦었습니다 이에 예에 그 청년이 나서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이 쓸모없는 자들 그래 이제서야 오다니 사실 그 청년의 장담대로 그는 만보장이라고 하는 이곳 호북성에서는 첫째 둘째 아는 갑부의 아들이었고 그들은 바로 만보장의 호위무사들이었던 것이다 뭣들 하고 있느냐 어서 마찰을 내와 이분을 모시지 않고 비로소 그 청년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현무는 실수를 금치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살거리던 그가 호위무사들 앞에서는 그처럼 기세를 올리고 있었으니 하지만 웃고 있으면서도 현무는 그 청년이 그래도 순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 마차가 한데 등장했고 현무는 그 청년과 함께 마차에 올랐다 자네의 이름은 무언가 예 저는 황용웅이라 합니다 자네의 충부장께서는 저의 아버님은 황거영이라 하며 이곳에서는 모두들 만금대부라 부르십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무는 자연스럽게 황용웅에 대해 말을 내리고 있었고 황용웅 역시 이를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잠시 후 지극히 화려한 만금장에 도착한 현무는 그야말로 측사대접을 받았다 온갖 향류를 뿌린 욕실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아가며 목욕을 마치고 나니 멋들어지게 보이는 백삼이 한 벌 준비되어 있었고 빈청에는 온갖 요리가 첨부된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다 대역 어서 오세요 바로 주루의 그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주루에서와는 달리 여인들은 각기 진홍색과 연청색의 궁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황촛불 아래 그 모습들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긴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주루에서 현무가 나설 때는 미처 그의 모습을 볼 여유가 없었고 사태가 수습되고 그를 봤을 때는 비록 영준하긴 했으나 산발된 머리칼이나 지저분한 의복 등으로 조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으나 이 재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온 그의 모습을 보니 가히 천하용의 풍도였던 것이다 자연히 여인들의 시선이 몽롱해졌다 이때 빈청의 문이 열리고 황홍홍이 나타났다 하하 대역 벌써 와 계시는군요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보였다 비록 얼굴은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 보니 상당히 비공자 같아도 보인 것이다 현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얼른 좌측에 홍의궁 장소녀가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소년은 홍연이라 합니다 그러자 현무의 우측에 있던 청의궁 장소녀도 질세라 생끗 웃으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소년은 청연이라 하고요 현무의 시선이 슬쩍 황홍홍에게로 향했다 그의 시선을 받은 황홍홍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더니 이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을 하였다 하하 대역께서는 이 애들의 신분이 궁금한 모양이군요 사실 이 애들은 이곳 사시에서 가장 유명한 기루인 명월로에 팔려온 기녀들입니다 본래 괜찮은 집안의 여식들이라 하였는데 지난 정난때 가문이 참아를 입어 기루로 팔려왔다더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자네와 함께 있었나 이에 황홍홍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헤헤 사실은 명월로조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괜찮은 애들이 들어왔으니 한 번아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너무 아까운 애들이라 거금을 들여 사왔지요 이에 현무는 그간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보기에도 상당한 미색들을 지닌 여인들의 미모에 황홍홍이 홀려 그녀들을 사왔고 미처 집에 데리고 갈 마음에 여유가 없어 주루에 들려 수작을 부리다가 마침 패행사명에게 걸렸던 것이다 그때 황홍홍이 은근한 어조로 현무에게 말을 했다 대역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애들을 대역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총명한 애들인지라 첩으로 삼아도 좋고 시녀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어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일어나 현무는 너무 갑작스런 황홍홍의 제의에 당황스러워졌다 난데없이 여인들을 자신에게 주겠다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은 청영과 홍현의 기색을 살폈다 하지만 의외로 그녀들은 볼을 가볍게 상기시킨 채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현무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제목연재 천부의경 24 사실 그녀들로서는 비록 자신들이 사물처럼 주고받는 다른 사실에 기분 나쁠 법도 하건만 이미 그러한 것은 체념한 터 오히려 기루에 팔려 이 산에 저 사내들을 상대로 우승과 몸을 팔아야 하는 신세에서 그래도 황홍홍에게 소속된 것이 조금 낫다 자유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잘생겼고 무공도 뛰어난 호거를 모시게 될지도 모르니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사실 현무 정도면 그녀들의 가문이 몰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분말 없이 그를 따를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하지만 이때 현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이 많은 여인들을 희롱한 적은 있었으나 결코 순결한 여인들은 건든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녀들의 신세가 자신과 마찬가지인 사고무친 의지 하나 할 곳 없는 신세이며 아직 순결한 처녀들이란 사실을 알고 나니 은근히 그녀들에 대해 동정심이 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떠냐 너희들의 생각은 이러한 현무의 태도에 청형과 홍현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두골은 오히려 빨개졌다 그리고 조금 더 활달한 성격인 홍현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소녀들은 오직 대협의 의사에 따를 것입니다 이에 현무는 만족한 듯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것 잘 됐군 그러면서 다시 황홍홍에게 말을 하였다 정말 이 애들을 나에게 줄 건가 물론입니다 제가 어찌 대협게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좋네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 얻을 수 있는가 이에 황홍홍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하 고맙군 그렇다면 내 말하겠네 난 이 애들을 자네의 집에 잠시 맡겨놓으려 하네 하지만 이 애들은 나의 소유이니 자네는 이들을 손님으로 대접해 주게 그리고 그 공부를 무공이나 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해 주게 그러면 내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하겠네 이에 황홍홍은 현무의 얘기치 않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무는 빙글에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청영과 홍현은 자신도 모르게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미색을 탐하여 황홍홍의 제의에 응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는 바로 자신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새 삶을 주려 하지 않는가 당초 만금장에서 단 하룻밤 만을 묵으려던 생각은 수포로 돌아가고 현무는 그 후로도 일주일 정도를 더 그곳에서 지냈다 이는 비록 갑부의 아들로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황홍홍에게 이미 현무는 하나의 우상으로 변해버려 그가 애써 현무를 잡고 놔주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현무로서는 거금을 투자했던 청영과 홍현을 넘겨받은 호의를 받은 터라 그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더욱이 다음날 만금장에 돌아온 만금대부 황거영이 제발 자신의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라고 애원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부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너무나 귀엽게만 키웠더니 약해 빠지고 세상 물정도 모른데다 방탕한 생활을 즐겨 그간 신복대한 이었는데 그러한 자식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모든 체면을 버린 채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하튼 본의 아니게 이래동안 만금장에서 머무르게 된 현무는 태어나서 가장 평온한 기간을 보낼 수 있었다 눈만 뜨면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알아 모든 것을 척척해주는 아름다운 청영과 홍현이 시중을 들어준 데다 의외로 황영웅은 마치 친동생처럼 그를 잘 따랐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호의호식을 하며 황영웅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나름대로 무공연습도 하였다 어때 나에게 무공을 좀 배워보 겠나 어? 정말입니까? 물론 정말이지 대신 청영과 홍현도 이리 나오라고 하게 서로 가디 배워야 연습도 같이 하고 서로 토의도 할 수 있을 테니 그러면서 현무는 그들 사민에게 무공도 가르쳐주었다 물론 태극권에 불과하였지만 사실 현무가 가르쳐주는 태극권은 일반적인 태극권이 아니라 그 어떤 무공보다 기초가 충실한 그야말로 정통 태극권이었다 게다가 현무는 자신이 익히고 있던 육아의 호심지공까지 그들에게 전수해주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몇 가지 무공은 자세하게 해설까지 곁들어 책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익히고 있는 무공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것을 익히게나 그러고 나서 비로소 현무는 떠날 생각을 하였다 강호에 나와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무작정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현무는 망금대부 황거영을 비롯한 모든 식솔들의 환송 속에 망금장을 떠나게 되었다 황용웅과 청현 홍현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장강 기슬계까지만이라도 그를 배웅하겠다는 것을 현무는 굳이 마다하고 발길을 옮겼다 양자강 황량한 변방인 청해성부터 시작되어 18만리 중원대륙을 휘감고 돌아 마침내 강소성에서 서해로 빠지는 중원 제1의 대강으로 중원인들은 이를 장강이라 부르고 있었다 마침나절 망금장을 출발한 현무는 지금 장강 기슬계 나루터에 앉아 한가로이 장강의 물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유성과 바라보던 무협의 절경만은 못하지만 한 낮에 햇빛의 은빛으로 반짝이는 맑은 강물과 그 사이로 떠도는 새들의 모습이 지극히 한가롭게 보였다 현무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시 한수가 흘러나왔다 은강연 연포포류 청축강촌 사사유 작거짜래 대상연 상근 상친 수상구 햇빛에 부서지는 은빛 강물이 끊임없이 나루터를 돌아 흐르니 맑은 가을 강마을의 모든 것이 그윽하다 제비는 긴 제방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강물 위에 갈매기 한가로이 떠 도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로군 우리네 인간들도 저처럼 유유자적 하면서 한평생 보낼 수가 있다면 좋으련만 비록 거칠게 살아왔으나 상당히 감상적이었고 의부 상천군에게 배운 학문 중 유난히 시를 좋아했던 그 인지라이처럼 평화로운 강촌의 전경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회에 적게 되었다 그가 이곳에 도착한 지는 한참 전 아침 일찍 손님들을 실고 강 저편으로 간 나룻대가 다시 돌아와야지 만도강 할 수 있다는 마을 사람의 이야기에 지금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감상에 젖어 있다 보니 어느새 폭우에 나룻배가 도착하고 있었다 비록 나룻배라 하지만 워낙 강폭이 넓고 군데군데 물살이 생 곳이 있어 배는 상당히 컸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사공 이 배는 언제 출발하오 기다림에 지쳤는지 현문은 한참 손님들을 내려주고 있는 배사공에게 출발 시간을 묻고 있었다 이에 상공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앞으로 반시지는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타지요 허허 또 기다려야 하나 비록 갈 길은 바쁘지 않았지만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의 현문은 조바심이 났지만 일단 배에는 올라 있으려고 배 앞으로 나갔다 아직 배에서는 강 저편에서 타고 온 손님들을 내려주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며 장사치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유난히 그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연청색의 문사복을 입고 있는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어허 무슨 사내가 저처럼 곱게 생겼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청년은 마치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 처럼 준수한 대나 그 얼굴에서는 은연충 고귀한 귀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문은 그를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쩐지 그의 모습이 눈에 익음을 느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데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보았나 이때 그 청년도 현무에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시선을 돌려 현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심코 다시 고개를 돌리려다 조금 이상한 감을 느끼고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두 개의 시선이 얽혀 들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빛은 너무나 맑아 마치 현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 순간 현무의 입에서 판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무척이나 반가운 표정으로 그 청년 앞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거 남궁형이 아니요 그러나 그 청년은 아직 현무가 기억이 나질 않는 모양이었다 글쎄 어디서 뱉긴 뱀 분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저 올시다 현무 바로 5년 전쯤 합비의 한 주루에서 만났던 그때 남궁형이 나에게 남궁세가로 찾아오라고 하였지 않소 그제서야 그 청년도 기억이 난 모양이었다 아 바로 그 현무형이었구려 이거 참 이러한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전혀 예상밖이군요 하하 본래 우리네 인생이 그와 같이 않겠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게 아마 남궁형과 저와는 아직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모양이오 그는 바로 현무가 강호를 떠돌던 시절 우연히 만났던 남궁술한 소년이었다 당시 시리에 빠져있던 현무에게 무공을 배우고 쉽거든 하남의 남궁세가를 찾아오라고 했고 현무로서는 당시에 그 말을 무사하고 무척이나 후회를 했던 까닭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래 지금 어딜 가시는 길이오 현무형은요 아마 장강을 건너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막 건너려고 하고 있었소 그런데 어딜 저는 사천의 진마부에 가는 길입니다 이에 현무는 잠시 의아한 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신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래도 저와 술 한잔은 나눌 시간은 있겠지요 하하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도 술 마시고 있던데 현형은 무척 애주가인 모양이구려 만나자마자 술 타령이니 그러나 남궁술은 현무에 의해 이끌려 가면서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다 그에게도 현무란 존재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다 마침부군의 객점을 겸한 주루가 하나 있었다 비록 큰 마을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이 장강을 건너는 교통의 요로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설이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후후 저는 현무형인지 모르고 아까부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에 어떤 작자가 시비를 꺼나 했지요 하하 어떤 담 큰 자가 감히 남궁형에게 시비를 걸겠소 대 남궁세 가해 후예한테 현무는 남궁수와의 만남이 왜 이리 반갑고 유쾌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단 한 차례 그것도 그는 완전 시리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잠깐 만난 것 뿐인데 물론 이건 남궁수도 마찬가지였다 별일은 없었으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히 우울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그를 만나자 유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그나저나 현영은 그간 상당한 무공을 익힌 모양이군요 신수가 혼해진 걸 보니 그래 저의 제의를 거절하고 과연 어떤 곳에 들어갔습니까 비록 남궁수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현무는 가슴이 찔끔하였다 하지만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어찌 감히 대 남궁세 가해 제의를 거절하겠소이까 솔직히 그때 저는 남궁형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지요 소위 무림명문이라는 곳들에 서 계속해서 거절당해 낙담하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물론 나중에 남궁형의 말이 사실일 거라는 확신은 가졌지만 차마 다시 찾아갈 생각은 못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가 닿아 소리마원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물론 지금은 그곳에서도 쫓겨난 신세이지만 이어서 현무는 자신이 남궁수와 헤어진 이후 지금까지 생활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해서 항죄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소리마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번호 8356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4일 10일 40제 목연제 천부의경 25 현무의 이야기기 계속되는 동안 남궁수는 계속 현무를 주시하고 잊었다 그런데 현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천혜고아로서 무수한 역격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의지와 평범한 듯하면서도 소리마원 입문단 2년 만에 자신이 보기에도 놀라운 성취를 이은 그의 자질 특히 지난 5년 전 그를 만났을 때 이미 느낀 바이지만 그의 감수성과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따뜻한 인간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호감들이 겹친 탓일까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거침없이 술잔도 교환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현무는 남궁수에 대해 거듭 감탄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남궁수는 모르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무궁과 일반 안무는 물론이오 고금역사에서부터 병법 금서기와 밑잡기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강호견문도 풍부한데다 화술도 좋아 그의 이야기라면 몇 날 며칠을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흠 정말 놀랍군 저 조그마한 머릿속에 무엇이 그리 많이 들었는가 내 듣기에 남궁가의 천혜옥인이라고 뛰어난 재녀가 하나 있다던데 남궁가의 후예들은 모두들 저처럼 뛰어난가 아니 현무형 왜 그리 내 얼굴을 뚜렷히 바라보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소 후후 별것 아니외다 나는 그저 지금 남궁형의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소이다 이 순간 현무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했으나 어쩐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 닿고 있었던 것이다 참 현무형은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곧잘 하는군요 아니 좀 못생기긴 해도 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얼굴이란 말이요 허허 그냥 무심코 해본 말이요 현무는 남궁수의 약간 이상한 반응에 정말 그가 역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강호의 평범한 역용법은 현무의 천안통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생각이 들자 남궁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보였는데 실제 남궁수의 행동은 그토록 호탕하게 보이면서도 빈과 부자연스러웠고 술을 마시더라도 여인처럼 아주 조금씩 음미하듯 마시곤 했던 것이다 후후 그저 그의 성격 탓이겠지 현무는 쓸데없는 상상은 일축하고 남궁수에 대하여 아까부터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보았다 참 남궁형은 진마부에 무슨 일로 가시오 비록 당근무림에 있어 정사관은 서로 교류도 하고 교통도 한다지만 그래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건데 하하 현무형은 아직 모르시고 있나보군요 지금 진마부에는 정사를 불문하고 강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는 바로 신주십출 중에 두 사람인 옥수마령 진백송과 환상비현 추수빈의 혼사 때문이지요 사실 이들은 저와도 조금 교분이 있는지라 현무는 놀랍다는 듯 감탄을 했다 아 그렇다면 그야말로 마도의 최대의 경사이군요 가 이용과 공의 결합이라 그러나 남궁수는 현무의 말에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본래는 그렇지요 하지만 꼭 경사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이 일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궁수는 그 일이 불행한 일이고 또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고 있기라도 하는 듯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더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려다 그의 어두운 표정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남궁수는 곧바로 유쾌한 표정을 회복하면서 현무에게 말을 하였다 참 현영 바쁘지 않으면 저와 함께 짐마부에 가 보시지 않겠어요 아직 강호 초행인이 많은 사람들을 사귈 기회도 가질 겸 말이에요 그러자 현무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의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자신이 가려하는 보고산행이 그리 급한 사안도 아니고 남궁수의 제의도 그럴싸했기 때문이다 조소이다 그와 같은 일이라면 일부로라도 가 보유일인데 남궁형과 같은 분과 동행한다며 하하 현무형께서 동행하신다니 가는 길이 심심치 않겠군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이미 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옛말에 신선노름에 독기자로 썩는지 모른다더니 한낮에 시작된 그들 간의 대화가 어느새 밤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러한 사실에 놀라면서도 워낙 분위기가 좋았던 터라 쉽게 자리를 떠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게 되었다 후후 남궁수라 마음에 드는 친구야 생긴 것하고는 다르게 시원시원하고 명문가의 자제들에게 흔히 보이는 허식이나 오만함이 보이지 않는 게 특히 좋아 구제 흠을 잡는다면 술이 좀 약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건 본래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오늘 남궁수와 만난 일에 현무는 크게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교적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어디 남궁형도 일어났을까 현무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장을 꾸려 그들이 아침에 만나기로 한반점으로 나갔다 반점안은 상당히 넓었는데 아직 아침 시간인지라 비교적 한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혹시 남궁수가 먼저 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반점안을 살펴보았지만 남궁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난히 그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창가 쪽을 점한 채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황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눈이 번쩍 들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은은히 쓰며 나오는 기품하며 우아함과 어울려 마치 천상의 선녀가 파강한 듯한 느낌을 주는 듯 하였다 호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군 내 유선낭자를 만난 이후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군 유선낭자가 마치 백합처럼 청초하면서도 코스모스처럼 밝음을 지니고 있다면 저 여인은 난초처럼 우아하면서 도 국화와 같은 기품이 서려 있어 좋은 대비가 되는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현무는 한쪽에 비어있는 좌석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남궁수를 기다렸으나 그는 한참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무는 그러한 시간들이 별로 지루하지 않았으니 예의 그 황의 여인을 은근히 훔쳐보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현무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대장구로서 떳떳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왠지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절세적이었던 것이다 허참 남궁형이 왜 이리 늦나 늦잠이라도 자는 것일까 가서 깨워야 하나 어쩌나 한참을 기다려도 남궁수가 나타나지 않자 현무는 이제 서서히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아주 느낌이 좋은 향기가 나면서 자신의 옆에 그림자가 하나 나타나는 것이었다 엥 현무는 약간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았다 아 그런데 자신의 앞에 바로 그 황 여인이 아름답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현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얼굴까지 빨갛게 변했다 소소죠 나에게 볼일이 있소 그 여인은 이러한 현무의 표정이 재미있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으면서 현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왜요 저는 소엽에게 볼일이 있으면 안 되나요 여인의 의외로 대담하고 도전적인 이야기의 현무는 더욱 정신이 업었으니 사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어쩐지 그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현무가 더욱 당황하여 무어라 말을 못하고 있자 그 여인은 현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현무에 맞은편에 그대로 앉았다 아니 지가 이쁘면 이쁘지 나를 언제 보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 현무는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약간 거부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참아 야박하게 소리칠 수도 없었고 또한 감히 여인의 눈빛을 직접 받을 수도 없어 그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눈빛을 피했다 그러나 이순간 현무의 귀엔 아직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현무 형은 정말 순진하시군요 접니다 남궁수 바로 그가 기다리던 남궁수의 목소리였다 현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남궁수는 없었고 그 앞에는 얘의 그 여인만이 앉아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고 있는 것이었다 현무는 문득 그 여인의 눈빛이 무척 나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을 이고 곧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남궁수였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궁수는 바로 그녀가 변장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아니 그대가 정말 남궁수요 현무의 놀란 반문에 그녀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다시 여인의 목소리였다 호호 제가 남궁수가 아니고 남궁수가 바로 저이지요 그동안 보내 아니게 당신을 속이게 된 점 정식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저의 이 이름은 남궁하예요 그러자 현무는 깜짝 놀랐다 남궁하하면 바로 중원 다섯봉 중 하나이며 지혜롭게 그지없다는 천혜옥인 남궁하가 아닌가 아니 그대가 정말 강호호봉의 하나인 천혜옥인 남궁하 소절한 말이요 현무는 새삼스럽게 남궁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흠 난 어디에서 난데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가 했더니 이 여인이 바로 천년남궁세가의 소궁여이며 강호호봉 중 수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천혜옥인 남궁하였군 설마 남궁수가 바로 이 여인이었을 줄이야 남궁하는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현무가 자신을 뚜렷히 쳐다보며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어 보통 여인이라면 화를 내던지 아니면 부끄러워 하던지 할 텐데 그녀는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었고 지극히 고요한 표정만 유지하고 있었다 형은 항상 그렇나요 아니 뭘요 멍하니 남궁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현무는 깜짝 놀라며 반문하였다 항상 그렇게 여인만 보면 정신을 잃는가 그 말이에요 하하 어찌 그러겠소 하지만 세상에 사내치고 남궁소저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한자리에 있으면서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소 후후 이제 보니 형은 말도 아주 듣기 좋게 잘 하시는군요 현무의 능청스런 배구에 남궁하는 그만 피시 곱고 말았지만 그다지 싫은 표정은 아니었다 세상에 자신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는데 싫다는 여인이 있겠는가 물론 남궁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실 그녀는 자라면서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곧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며 다시 말을 하였다 본래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건 바로 남궁세가의 무남동녀로서 평소에 갇힌께서 그러한 것을 바란 탓도 있었지만 잘하면서 보니 이 세상은 여인에게 불리한 점이 너무 많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인인 제가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순 없는 법 대신 저는 강호상에 다닐 때 남장을 많이 하고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현무형을 만날 때도 그랬던 것이지 제가 일부러 속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소 어차피 들통날 행세라면 더 이상 감추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이에요 막상 형하고 짐마부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우선 짐마부의 초청장에는 남궁수란 인물은 없었고 더욱이 그곳에 가면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남자 행세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왕 바려질 거 차라리 일찍 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왜 제가 여자라서 실망했나요 후후 실망만 기쁨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실망은 바로 사귀고 싶던 한 친구가 어쩐지 멀어진 것 같다는 뜻이요 기쁨은 대신 남궁소저처럼 아물다운 여인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호호 그렇다면 둘 다 좋은 점만 선택하시지요 비록 여인이지만 친구로 못 사귀는 것은 아니니 전처럼 여전히 친한 벗으로 대해주시고 또한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실현이 가능한 일이고요 아하 그러나요 네 미쳐 그것을 몰랐군요 현무는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 약간 우수광스러운 표정으로 껄껄껄 웃었고 이러한 현무의 표정이 또한 우수어 남궁하도 따라서 커다랗게 웃고 말았다 번호호 8360개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32 제목 연재 천부의경 26 이렇게 하여 현무는 남궁수가 아닌 남궁하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사천성의 성도에 자리잡고 있는 진막으로 향하게 되었다 성도는 바로 사천성의 성도로서 특히 저 유명한 삼국시대에 유비가 촉한을 세운 후 그의 수도로 삼았던 유서 깊은 도시로 지금도 유비연덕과 제갈량의 사당이 있는 무우사 등에는 강호협사들과 시인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도는 이곳에서 3-4일 정도의 거리였는데 마침 현무에게는 말이 있었으나 남궁하에겐 없어 현무는 기꺼이 그 말을 남궁하에게 양보하였다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하고요 나야 뭐 그냥 달려가지요 아직 몸에 익지 않는 경공이나 익힐 겸 그러나 막상 경공으로 따라가겠다고 큰소리를 치긴 했으나 길을 떠나게 되자 현무는 당장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렸으니 사실 그가 알고 있던 경공이래야 단지 두 가지 금강구동심법과 경신차풍비술뿐이었고 그 어떤 경공도 남궁하를 따라가는 데는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이크 이거 괜히 큰소리를 쳤군 산의 체면에 이제와서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남궁하는 이러한 현무의 심정도 모르는 채 말해 박차를 가해 출발을 하는 것이었다 그럼 저 먼저 출발할 테니 따라오세요 이에 현무는 별수 없이 금강구동심법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그의 몸은 마치 헛개비라도 되는 듯 잠시 흔들리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고 대신 멀리 남궁하를 따라 한줄기 은선이 그려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남궁하를 추월하게 되었고 비록 잠깐 동안이었지만 남궁하를 거의 수백장이나 지나쳐서야 멈출 수가 있었다 사실 이 금강구동심법이란 것은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 미처 잔형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몸이 이동을 완료한다고 해서 그러한 명칭이 붙은 절세적인 신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단거리에서 적을 상대할 때나 적합한 신법으로 이와 같이 먼 길을 갈 때에는 오히려 불편하고 공력 소모만 막대한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현무에게 다가온 남궁하가 밝게 웃으면서 소리쳤다 호호 그게 바로 소림의 금강구동심법이에요 절세적인 신법이긴 하나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 소림에서도 익힌 자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형이 이를 익혔군요 축하해요 하지만 이러는 남궁하의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어려 있었는데 사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강구동심법의 전개에 그녀는 현무가 자신의 경공을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이를 전개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현무의 기괴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쉥 하니 손살같이 남궁하 옆을 스쳐가서 해 해 거리다가 남궁하가 올 때까지 기력 조절을 하였고 그녀가 지나가면 다시 휙 하니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니 계속하여 정신없이 자신의 앞뒤를 왔다갔다 하니 남궁하도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아니 이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건가 그런데 그러하던 현무가 이번에는 더욱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마치 헛개비처럼 허공을 훌훌 날아 오르더니 바람에 휩싸인 종이조각처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더니 마침 역풍이 불었던지 회 하며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남궁하는 실로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버렸다 잠시 후 현무가 다시 금강구동 신법으로 그녀를 향해 오는 것이었다 아마 현무는 최선을 다해 느리게 신법을 전개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번개처럼 빨랐는데 남궁하가 이를 발견한 순간 어느새 그는 십여 장 앞에 멈춰 선후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다 남궁하가 짐짓 화낭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니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에 현무는 할 일 없이 머리만 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군요 그렇다면 형은 경공술이라고는 금강구동 신법과 그 요상한 신법밖에 몰라요 헛헛 사실이 그렇소 공연이 허두숨을 치는 현무의 태도에 남궁하는 그만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피식 웃고 말았다 남궁하는 설마 그처럼 절세적인 금강구동 신보를 익힌 현무가 그보다 훨씬 쉬운 일반 경공을 못 시켰으리라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무가 그렇다고 하자 내심 얼처구니가 없었던 것이다 참네 정말 형은 못 말릴 분이군요 그 절세적인 부동심법을 익혔 의면서 정작 손쉬운 경공 하나 익히지 못하고 왔다 같다 우스칸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다니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경공술을 알려줄 테니 배워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부동심법은 적과의 전투나 단거리에서는 가히 절세적인 경공술이요 고법이지만 장거리에는 지극히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공력이 무한대이다며 경우가 약간 다르겠지만 현무는 남궁하의 제2에 눈이 번쩍 띄었다 본래부터 그는 자신의 무학이 너무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척 반가운 얼굴로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다 하하 정말입니까 물론 가르켜준다면 배워야지요 하지만 그걸로 나의 스승 행세는 않으시겠지요 현무의 엉뚱한 말에 남궁하는 다시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한 것은 엎드려 빈다고 해도 사양하겠어요 후후 제가 형공자의 스승이 된다니요 참 그것보다 어떤 경공술이 좋을까 남궁하는 그는 막상 현무에게 경공술을 알려준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해보지 너무 심오한 것은 단기간에 배우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부동심법까지 익힌 저 사람에게 너무 평범한 것을 알려주기도 그렇고 이때 현무는 한참 생각에 잠긴 남궁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궁하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내 기충분하였다 더욱이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는 관계로 현무로서는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그녀의 미모를 감상할 수 있었더니 참 인간이 어쩌면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후후 내게 무슨 연복이 있어 저러한 미인과 동행을 하게 되다니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행복은 얼마가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남궁하가 고개를 번쩍하고 든 것이었다 이크 무언가 생각이 난 모양이군 왜 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현무는 내심 서운함을 느꼈으나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들킨 것처럼 얼른 시선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그건 남궁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자 마침 현무가 그녀를 빤히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현무는 곧 시선을 거두었지만 남궁하는 그가 이제껏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문득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현무의 태도를 애써 모른 채 하였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다시 잃어버릴 것 같다는 듯이 다급히 말을 하였다 내 방금 좋은 경공술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유온신법이라고 형이 익힌 부동신법과는 비슷한 시기에 창안된 고대무위의 하나이에요 후후 흐르는 구름과 같은 신법이라 이름만 들어봐도 반드시 훌륭한 무공이라 여겨지고요 어서 알려주시오 현무는 마침 남궁아에게 자신의 내심을 들킨 것 같아 어색했는데 마침 남궁아가 경공술의 이야기를 꺼내자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그 훌륭한 무공이라 단정하고 어서 알려줄 것을 재촉하였다 이러한 현무의 태도에 남궁아는 다시 실소를 터뜨렸다 아니 왜 그리 급하세요 고대 정통 무공이 그렇게 익히기 쉬운 줄 알아요 남궁아는 약간 새초름한 표정으로 현무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는데 문득 요즘 들어 자신이 유난히 웃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현무의 순수하고 밝은 성격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가볍게 넘어갔다 사실 이 무공은 저도 단지 구결만 알 뿐 익히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형의 말처럼 훌륭한 무공임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특히 이 경공의 특성은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고 진기의 소모가 적어 부동심 법과는 달리 아주 먼 거리 여행 때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우선 구결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후 남궁아는 현무에게 시작했다 유온신법의 구결은 상당히 길었고 또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이미 무학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달마 역근경의 요체를 깨닫고 있던 현무로서는 그 구결을 듣자 쉽게 이해가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증기를 이용해 몸을 가볍게 만들고 또한 이처럼 가벼워진 몸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남궁아가 단 2회 구결 함성을 끝내자 이미 그 구결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암기력과 이해력은 남궁아로서는 극히 예상박이었으니 그녀가 보기에 물론 현무의 자질이 뛰어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절세적인 것은 못되었고 더욱이 그 자질도 총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마음의 수양과 같은 것으로 비롯되었다고 느낀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 현무로서는 그 복잡한 구결을 단 두 번만 외워버렸으니 그녀가 극히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녀가 한 가지 강과한 점이 있었으니 그건 현무가 이미 달마역 근심공과 천부의경의 기본적 내용을 거의 통달했다는 사실이었다 본래 이 달마역 근경은 강호상의 단지 신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단련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를 구슬해 놓은 책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 여기에는 모든 무학의 기초적인 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안는 법 걷는 법자는 법부터 시작하여 길을 받아들이고 이를 축적하고 또한 이를 운용하는 더 몸을 가볍게 하거나 반대로 무겁게 하는 법 그리고 인체의 미세한 부분과 그 작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항을 망나하고 있었는데 이는 달마성승이 단지 무공의 하나로서 이를 창안한 것이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고 득도를 하기 위해서 창안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현무는 비록 불완전하나마 하늘의 이치와 신선이 되는 법술인 천부의경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남궁하로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왜 그처럼 나를 빠니 바라보고 있소 왜 구결에 잘못된 점이 있소 현무의 물음에 남궁하는 시선을 거두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퓨이어 같은 형은 너무 신비한 점이 많아요 좀 알았다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 현무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단 그녀가 자신에 대하여 감탄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여하튼 현무로서는 기분 좋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시범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구결만으로 유은심법을 전개한다는 것은 현무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현무는 나름대로 구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란한 공화가 보는 앞에서 한번 자신의 실력을 뽐내보려고 전신의 길을 상반신으로 보내 경자결과 부자결을 운용하며 야 하는기의 합소리와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놀랍게도 현무의 몸은 그저 허공으로 동실 떠올랐다 마치 허공 중에 무언가가 있어 그의 몸을 떠 받들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비록 부공에는 성공하였지만 막상 길을 움직여 몸을 앞으로 나가려 하자 이론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어 이게 왜 이렇지 분명 이론대로 길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이 움직이지 않자 현무는 무척 당황하게 되었고 더욱이 남궁 앞까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자 그만 당초 몸을 가볍게 하는 운기법까지 놓쳐버리게 되어버렸다 그러자 결국 그는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어 어 현무의 입에서는 당황스러운 헛바람 소리까지 새어 나오고 다행히 마지막 순간 납법을 써 간신히 나둥그는 것은 면했지만 현무는 그야말로 실력을 자랑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되자 그만 얼굴을 잔뜩 붉힌 채 남궁아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그런데 현무가 생각키로 박장대소하며 웃을 줄 알았던 남궁아는 그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의 재롱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같은 눈빛이었다 칫 이거 완전히 체면만 구겼군 현무는 쩝쩝 입맛을 다시고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역시 헤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차츰 좋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본래 유은신법은 말 그대로 유유적적하게 경공을 전개하는 것인데 현무는 그야말로 기를 써가며 전개하는 통에 한편으로는 무척 우스왕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현무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난궁아는 그저 빙글에 웃기만 할 뿐이어서 현무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에 우쭐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현무가 어느 정도 유은신법이 익숙되자 그들은 이제 정식으로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그들이 예정된 날짜까지 진마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했다 다행히 현무의 신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익숙되어 그들은 상당한 속도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루 정도가 지나자 현무는 난궁아 옆에서 신법을 전개하면서도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물론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는 마치 오래된 버처럼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진마부에 정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목 연재 천부의경 27 진마부 중원무림맹과 함께 중원무림을 양군하고 있는 초고대 세력으로 마도 320여개 방파의 연합 세력이었다 하지만 마도 세력이라고는 하나 정도와 연합하여 중원무림맹을 결성 몽고를 대륙에서 축출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순화되었고 더욱이 현 진마부주인 태왕추천상의 살인강도 강간 등 세인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있어 엄격히 말하면 마도라기보다는 중원무림맹과 뜻을 달리하는 무림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진마부는 명세기 마도 360여개 방파의 연합체답게 그 규모가 방대하기 그지 없었으니 비록 그 총규모는 중원무림맹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마도 특유의 성질에서 우러나오는 응진력과 단합령만은 오히려 무림맹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 진마부는 외형상 심마천이라는 거대한 10개의 세력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각 천재 임금 목수 화토일 월마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특히 이 중 천마천인 중원마교와 지마천인 홈태부의 세력이 가장 거대해 여타 팔마천의 형세를 제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금에 있어 진마부는 바로 천마천인 중원마교와 지마천인 홈태부 과거에 대등한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혹자는 진마부주를 10여년 이상 역임하고 있는 추천상의 영향력으로 인해 본래 성격이 담백하고 사심이 없는 추천상은 자파인 홈태부의 세력 확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범 마도계의 단합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더욱이 추천상의 유일한 후계자인 추명이 무혈절맥 희귀한 병에 걸려 무공을 전혀 익히지 못하는 데다 갑자기 추천상마저 3년 폐관을 선언하고 집거해 버리자 홈태부는 단합에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멸하고 있었으며 이 틈을 타 사각 세력들은 서로 간 세력 확대를 위해 암투를 벌이고 절대자의 공백을 틈타 하부 세력에서는 각종 비열한 범죄가 다시 성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폐왕 추천상이 한 달 전 갑자기 폐관을 풀고 나타나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모두들 이제 폐왕 추천상이 다시 진마블을 정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복디안 추천상이 정작 추진한 일은 전혀 엉뚱한 일이었은 2. 그는 바로 옥수마룡 진백송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과 동시에 그와 자신의 딸인 추수빈과의 혼인을 선포해 버린 것이었다 물론 그는 진정한 후계자가 없음으로 인해 그와 같은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작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일에 고개를 갸욱거리고 있었으니 추천상의 평상시 성격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나 타협하고는 거리가 워낙 멀었던 까닭이었다 여하튼 결정은 내려졌고 그래서 지금 마교 최대의 혼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남궁아의 표정은 그리 박지 않았으니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추수빈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추수빈은 결코 진백송을 마음에 두고 있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추수빈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여인으로 야망을 위해 진백송을 선택할 성격도 아니고 그저 부친의 왕구한 뜻을 거절할 수 없어마 지못해 이번 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문은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남궁아를 통해 들었고 세상 이 진마구의 복잡한 세력관계의 복잡함에 머리가 아팠지만 정약결혼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환상비현 추수빈이라는 여인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허허 패왕 추천상이 과연 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웅인가 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진정한 영웅이 어찌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 그것을 얻으려 한다는 말인가 현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에 별다른 대화 없이 그저 진마구의 정문을 향해 기계적으로 걸었고 새삼 추수빈의 처지가 생각나는지 그저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걷고 있을 뿐이었다 진마부의 정문에는 위맹한 느낌을 주는 수비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으 나 이미 남궁하의 방문을 통보받았는지 그들은 간단히 박명목에서 명만한 후 내부로 안내받아 들어갔다 한참 후 그들은 한 아담한 소축에 안내되어 갔다 남궁소저 이곳이 도대체 어디요 객사는 아닌 것 같은데 현문은 전역도 되었고 하여 자신들이 바로 객사로 안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고 더욱이 탈속한 듯 고아하면 서도 정결한 느낌을 주고 있었으니 이는 분명 개인이 특정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꾸었을 것으로 일반 객사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현문의 질문에 남궁하는 생긋 우스더니 대답하였다 호호 오늘 형은 경국지색의 미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물 론 내일이면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터이지만 아니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그 추소저에 거쳐 짐작대로 예요 당연히 경사집에 와서는 그 주인공을 먼저 만나야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이 그들은 어느새 그 소축 앞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소축에서는 한 노기를 입은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 좌우의 신여인 듯한 소녀들과 함께 막 나오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그 여인은 한 20세 정도로 보였고 약간은 야윈 듯했으나 마치 달빛을 타고 마카강한 선녀처럼 신비스럽고 청초합니까 돋보였다 현문은 첫눈에 그녀가 바로 환상비현 추수비님을 알 수가 있었다 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많을 줄이야 더욱이 이 여인은 유선이나 남궁화와는 또 다른 향기가 느껴지니 마치 한 떨기 수선화를 본 듯한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일까 현문가 이렇듯 은근히 그 노계의인에 대한 품평을 하고 있는 사이 그녀는 남궁화를 발견한 듯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호호 왜 이리 늦었니 너를 기다리다 눈이 빠질 뻔했다 이에 남궁화도 반가운지 마주 다가서며 노계 여인 즉 추수빈의 손을 마주 잡으면서 장난스럽게 웃었다 히히 그럴 일이 좀 있었지 그나저나 내일이면 결혼할 새색시가 나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추수빈은 남궁화의 이러한 이야기에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진 듯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바로 안색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남궁화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새롭게 맞이할 신랑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어떠하니 허참 예는 그러한 소리를 만일 내 신랑이 들으면 나에게 질투를 하겠다 흥할 때면 하라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추수빈은 문득 남궁화의 옆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남궁화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참 너와 함께 온 멋있는 청년은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자 남궁화는 현무를 쳐다보며 손짓하며 불렀다 형 이리 좀 와봐요 내 형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소개시켜준다고 약속했지 바로 얘가 환상비한 추수빈이에요 이에 현무는 빙글에 웃으면서 다가왔고 남궁화에게 그의 정체를 물렀던 추수빈은 막상 남궁화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자 얼굴을 살짝 불렀다 아마 남궁화와는 다르게 이 여인은 상당히 여성적인 심상을 지니고 있는 듯 하였다 하하 반갑습니다 저는 현무라 합니다 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현무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자 추수빈은 얼굴을 붉힌 가운데에도 마주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무슨 말씀을 하하가 모셔온 손님이면 저에게도 기빈이지요 저는 추수빈이라 합니다 이렇게 현무와 추수빈이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소축의 문이 다시 열리며 힘은 없으나 무척 밝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디나 남궁소저가 왔으면 어서 모시고 들어와야지 지금 이 오빠를 기다리다 지쳐 죽게 할 참이냐 갑작스런 소리에 모두의 시선은 소축 쪽으로 향했다 현무가 보니 지금 막 소축에서 한 백의 청년이 만면에 활짝 웃음을 머금고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비록 상당히 말랐고 또 심약하게 보이긴 하나 창백한 얼굴에 은은한 기품이 흐르고 더욱이 두 눈에는 깊은 지혜의 빛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음 춘왕자의 오빠라면 바로 구전병 서생으로 알려져 있고 진마부주의 아들인 추명인 모양이군 현무는 첫눈에 그가 추명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추수빈을 동생이라 부르며 더욱이 그와 같은 용모를 지닌 사람이라면 뻔한 것 이 아니겠느가 이때 추명을 발견한 남궁아는 얼굴에 반가운 기색을 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추오라보니 오랜만이에요 하하 그래 너무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통 안 보이다가 이렇게 수빈 이혼인식이 되니 오긴 오는 모양이구나 자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추명의 제의 일행은 안으로 향했고 그 사이 남궁아의 중재로 현무은 그와 인사를 교환했음은 물론이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후 남궁아와 추명 남매는 평소부터 상당히 절친한 사이인 듯 파괴해해 한 분위기 속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현무가 많이 대화에서 소외되는 듯 하자 추명 남매는 자꾸 현무를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했고 마침 현무도 이들 남매의 첫인상이 무척 좋아 자연스럽게 이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비록 혼인이라는 최대의 경사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남궁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깊은 행사만은 아닌 듯 그쪽에 관한 이야기들은 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따라서 화제는 처음에 안부마리오에는 주로 무림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따라서 현무로서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긴 했으나 무림에 대하여 별로 경험도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추명이 자꾸 그에게 말을 시키자 현무는 별수 없이 자신이 항주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추명 남매는 물론이고 남궁아까지 자신들이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에 흥미로워했다 참 형공자께서는 우리들의 안개를 한 번 넓혀주시지 않겠소 현무의 강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문득 추명이 현무의 무공이 궁금한 듯 그에게 무공을 한 수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 좋아요 소녀도 한 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형 다들 소원인데 한 수 보여주시지요 마침 현무의 무공에 대하여 궁금하던 추수빈이 학세하였고 또한 남궁아마저 현무의 난처한 지경을 배려하지 않고 현무를 독촉하였다 하지만 현무는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강호의 최대 후기지수들인 이들 앞에서 절기를 전개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들 의성화가 계속되자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좋습니다 까짓 거 제가 못한다고 흉부실부는 여기에 안 계실 것 같으니 현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 무슨 절기를 전개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무공보다는 초공무예를 전개하는 것이 이들에게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였다 마침 탁자에 놓인 꽃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에 현무는 꽃을 한참 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려 추수빈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시 꽃을 보고 추수빈을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에 당사자인 추수빈은 얼굴을 빨갛게 붉힌 채 차마 그의 시선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으나 난궁하는 현무의 이러한 태도에 짙은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느꼈다 어허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만 이때 현무는 무언가 생각을 마친 듯 더 이상 추수빈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고요한 표정으로 탁자에 놓인 꽃들을 응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꽃들이 서서히 허공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마치 꽃들에게 생명이라도 있는 듯 허공에서 서서히 움직여 현란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화무라 할 수 있을텐 대 그 움직임이 빨랐다 느렸다 하면서 절묘한 곡선을 그리며 난궁 하와 추수빈 그리고 추명의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빨간꽃 노란꽃 하얀꽃들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기묘하게 합해지기도 하면서 연출하는 춤은 그대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현무가 약 하며 가볍게 기압을 주자 그 꽃들은 손살같이 전면에 벽을 향해 날아갔는데 개개의 꽃잎들이 떨어져 나와 마치 거짓말처럼 벽 속에 깊숙이 박혀 수많은 글길을 형성하였다 서깁성도 채용관 금일 가인 워라봉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놀라운 절기에 이은절묘한 시한수 이에 사람들은 너무 감탄한 나머지 박수치는 것도 잊은 듯했다 묵묵히 이를 보고 있던 추수빈이 고운 목소리로 이를 따라 읊조렸다 저녁에 성도에 들었을 때 노을이 그리 곱더니 오늘 달빛달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네 고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분분히 휘날리는 건 아마도 말하는 꽃을 축하하는가 싶구나 번호 8360이 계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315 제목 연재 청구의경 28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한 방울 맺히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혼사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수없이 축하의 말들을 들었지만 오늘처럼 감동적인 축하는 정말 처음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감사의 말보다 눈물부터 쏟아져 내리고 있었으니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하는 여인의 슬픔인가 자신의 축하시를 읊조리던 추수빈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현무로써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미 남궁화를 통해 그녀의 처지를 들은 다 있었던 그로서는 그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말건대 되니 축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건 아닌지 하는 후회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중의 분위기를 감지한 추수빈은 애써 눈물을 감추고 현무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죄송해요 형공자님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축하를 받고 보니 그만 감격했나봐요 그러자 남궁화와 추명도 현무에게 다가서며 그의 절기며 절묘한 작 시에 대하여 칭찬하기 시작했다 서둘러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서도 남궁화는 현무의 솜씨에 대해 은근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은데 사실 탁자의 수많은 꽃들을 허공에 띄우고 이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어느 정도 무공에 능통한 고수라면 능공선물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시전이 가능한 절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무의 경우처럼 그 여러 가지 꽃들을 자유자재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극히 곡강한 공력과 또 이를 극도로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현무는 이러한 운공의 과정에서 절묘한 축시 한 수까지 지었던 것이니 그의 운공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제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 이 사내는 짐작기 어렵게 만들군 내가 짐작기로 그의 무공 수준은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러한 절기는 나로서는 감히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후후 그렇고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총명하다 하여 천혜옥인이라는 벼로를 지어주었지만 만약 나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토록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남부간은 현무의 무공을 위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현무의 초국무회를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음 2. 아무리 총명한 그녀라 할지라도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현무의 절기시전은 그리 안해도 현무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추명 남매로 하여금 더욱 감탄하고 탄복하게 만들었다 특히 추수비는 현무의 순수함과 밝음 그리고 인간적 향기와 잠재된 능력에 단순 탄복 이상의 감정까지 느끼고 있었으니 현무를 바라보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서는 안타까운 빛이 흘러나오고 가 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아련한 아픔이 밀려들었다 하늘은 왜 유독 나에게만 일이 무정한 것일까 부친의 명을 거역하기 힘들어 참아 원치 않는 결혼을 결심했지만 과연 이 일이 옳은 길인가 진정 하하가 불었구나 중원천지를 자유롭게 주유하면서 또 현공자와 같은 훌륭한 분이 옆에 있으니 추수빈의 아름다운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수심의 빛이 가득했다 이 일을 보고 있던 추명 남궁화 현무의 마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흐르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찡하는 울림이 전해져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후 그들은 단지 그녀의 처지를 안쓰러워할 뿐이었다 그러나 추수빈은 잠시 후 마음을 추스리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참 형공자님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그러한 절기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하 수빈 소저와 같은 가인의 부탁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절기를 배우려면 무척 고통스러우실텐데 그러자 옆에 있던 남궁화가 짐짓 얼굴을 찡그리며 현무에게 항의했다 아니 형은 수빈의 부탁만 들어주고 저의 부탁은 안 들어 주실 거예요 현무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듯 말을 하는 남궁화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받았다 후후 그건 안 되겠소 난 수빈 낭자의 결혼식에 왔는데 마침 아무런 선물이 없어 대신 부탁을 들어주려 하는 것인데 대신 남궁소저도 결혼을 하시오 그러면 내 선물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지요 허허 이제 보니 형공자께서는 결혼을 앞둔 여인들 즉 남의 여자가 될 여인들에게만 부탁을 들어주는 묘한 취미가 있군요 내 미쳐 뭘 낫소이다 하하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잠잡고 있던 추명이 다시 한마디를 거들었고 이에 현무가 기묘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거리자 다시 좌중은 화기로운 웃음이 감돌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자리를 이동해야만 했다 바로 내일의 주인공인 진백송과 추수빈이 신주식출 등 비교적 가까운 것들을 위하여 연애를 베풀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현무는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니라며 사양했지만 추수빈이 거듭 권하고 있었다 사실 우인이라 해봐야 저로서는 여기 있는 하하를 제외하고는 별로 친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젠 형공자님과도 상당히 친해졌잖아요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허허 추소적께서 저를 잘 봐주시니 고맙기는 하오만 그러자 남공하가 나서며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면 됐어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간절하게 초대하는데 그 누가 가타부타 하겠어요 허 참 이것은 강제로군 결국 현무는 남공하에 이끌려 발길을 옮기면서도 투덜거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추명의 입가에는 훈훈한 미소가 감돌았다 모처럼 사람들의 정이 느껴지는 보기 좋은 광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리민과는 거리가 있는 그는 연애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연애가 끝난 후 현무에게 잠깐 자신의 거처에 들려달라는 말을 했다 이번 혼인식에는 명색이 마도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는 만큼 무척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공식적으로 중헌무림맹에서도 사절을 보내왔고 각 반파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왔을 뿐 아니라 마도계에서는 기라성과 같은 고수들이 대거 참석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혼인 당사자인 두 사람이 모두 신주식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무림의 젊은 기재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신주식출 중 신풍공자 북궁이 달마검 현무유 천혜 옹룡선 제갈청운 귀류옥봉 북궁지 화중화 소연 등이 참석해 당사자인 진백송과 추수빈 그리고 남궁화까지 포함하면 남해패검 후궁해와 북해신녀 설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석한 것이었으니 그야말로 굉장한 행사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연애장으로 향하면서 특히 강호경험이 별로 없는 현무를 위해 추수빈이 알려준 사항이었는데 현무는 막상 많은 사람들 이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였으나 이렇듯 많은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고 달마검 현무유가 와있다는 사실에는 기쁨을 그리고 신풍공자 북궁희가 왔다는 사실에는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하하 오늘 강호에서 유명한 젊은이들은 모두 만나 보게 되겠군 이거 영광인데 물론 현무가 그들을 만난다고 하여 영광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무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남궁화 등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흥 뭐 그들이 삼두육비라도 되는 줄 알아요 만나는 것이 영광이게 이에 현무는 그녀의 이러한 반응이 재미있어 짐직 그렇지 말라는 투로 말을 하였다 그들이야말로 강호물임에 차기를 책임질 수 있는 영웅들이지 않소 그러니 나같은 촌뜨기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일 수밖에 참네 형이 왜 촌뜨기야 내 보기에는 그들보다 백대는 낫다 수빈 내 말이 잘못되었니 남궁화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해주라는 듯 추수빈을 걸고 들어갔는데 이미 현무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던 추수빈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호호 하늘의 지혜를 지녔다는 하하의 말이 왜 틀리겠어 그러자 추수빈의 어조에서 이상한 감을 느끼고 얼핏 현무를 쳐다본 남궁화는 그제서야 현무가 자신을 놀리는 것을 깨닫고 내서온 눈촐리로 현무를 노려보았다 이크 왜 그처럼 무서운 눈빛으로 즐겁한 듯 한 발자국 울러서는 현무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그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었다 추수빈의 말처럼 하늘의 지혜를 지녔다는 남궁화가 현무의 단순한 농담을 하나 눈치채지 못하는 건 그만큼 그녀의 가슴속에 현무가 소중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글은 어느새 연회장에 도착하였다 이미 그곳에는 1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현무와 추수빈 그리고 남궁화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들을 많이 했다 물론 그들의 대부분이 남궁화와 추수빈을 맞이한 것이었지만 그 중 우유만은 현무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하 아우도 왔군 그리 안해도 이처럼 큰 경사에 혹시 아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호초행 한 달 만에 최고의 미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다 니 놀랍군 정말 하하 우유형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기껏해야 그와 헤어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치 한 몇 년을 못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참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자리에 앉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유는 현무를 잡아뜰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남궁화도 쪼르르 달려와 현무의 옆좌석에 앉았는데 추수빈만은 오늘의 주인공인지라 앞쪽에 특별히 마련된 좌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무대 옆 허허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남궁소저까지 오시고 그런데 남궁소저께서는 언제부터 우리 현아호와 그렇게 친해지셨소 글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에 무유는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현무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선배 그리고 남궁혜협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시지 않겠소 이들이 대화를 중단하고 그곳을 바라보니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진백송이었다 사실 이들 신주십출은 무공이 뛰어날 뿐 아니라 대부분 당근 무림에 서 내놓으라 하는 영문세가의 추신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만했고 자존심들도 강해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들만의 좌석에 엉뚱한 사람이 출연하게 되자 자연 그쪽에 관심을 쏟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나타날 때부터 오공중 단연 돋보이는 남궁아와 추수빈과 함께 등장했으며 또 여간에서는 감정표현을 잘하지 않던 무유에게 거의 이끌리다시피 해서 등장했으니 이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무유는 현무의 팔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람은 본인의 아오이자 동시에 친구입니다 본래 나와 같은 소 리마원 출신이었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은 자유인이라 할 수 있지요 이름은 그러나 무유의 속에는 계속되지 못했다 현무가 그를 제재하였기 때문이다 형님 제가 직접 하지요 그것도 좋지 현무는 잠시 좌중을 훑어보았다 첫눈에 이미 뛰어나 보이는 젊은 기재들 그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무의 조용한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반갑습니다 신주17이라 용과 봉과 같은 최고 후기지수들이라 들렀는데 막상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 결코 허은이 아닌 것을 잘 알 것 같군요 저는 현무라고 하며 그저 잔재죽 몇 가지를 가지고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무브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강호의 무명 소절이며 훈내기에 불과하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겸손한 소개였다 이에 사람들은 그의 출신이나 배경 무공수준 등에 대해 궁금한 것 이 많았으나 그렇다고 처음 본 사람에게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었고 더욱이 그 자리는 진백송과 추수빈의 혼인을 축하하는 자리였기에 모두들 참는 것 같았다 번호 8363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36제 목연제 천부의경 29 하지만 그 자리에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잠깐만요 현공자께서는 혹시 신화군주 유선언니를 아세요 너무나 갑작스런 질문인지라 현무는 잠시 주춤거렸다 그때 옆에 있던 무유가 전음으로 현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바로 북궁희의 동생으로 비료옥봉 북궁지 라고 하지 지난번 내가 무명에 들렸을 때 우연히 저들과 유소조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야 원래 성격이 천방지축이니 신경 쓰지 말고 상대만 해줘 현무는 북궁지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아 북궁소조였구려 그런데 신화군주 유선이라 하면 일전에 본인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엉뚱한 질문과 대답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북궁이 등은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특히 북궁지는 마치 새로운 흥미거리라도 발견된 것처럼 두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으니 어 이것 봐라 조금 잘생겼을 뿐 겉으로는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인물들이지 달마검협은 동문이었다니 그렇다 하더라도 신화군주 유선이나 천혜옥인 남궁화 등이 어찌 시시한 인물을 기억하고 또 호기심을 표현할까 후후 재미있겠어 한번 연구해 봐야지 북궁지는 사람을 보는 안목은 별로 없었지만 대신 눈치와 심리파악은 뛰어났던 것이다 여하튼 갑작스런 현무에 출연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정작 현무 본인은 소개를 마친 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는 곧바로 무유와 남궁화와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들 을 나누며 즐겁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남궁소전은 왜 자꾸 현소제를 형이라고 부르지 그건 제가 현무형을 친구로 알고 또 그렇게 사귀고 싶기 때문이죠 그냥 소협이나 공자란 호칭은 너무 먼 것 같아 싫고 비록 현영의 나이가 나보다 두살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고 후후 그저 그런거지요 뭐 하하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겠나 치 저는 그런 것 상관하네요 안 그렇나요 형 하하 맞습니다 남궁소저와 저는 비록 성별 차이는 있으나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호칭이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저 편하면 되지 그때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호호 그렇다면 저도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공자님 현무는 현무는 갑자기 여인의 영롱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약간 놀라며 비 돌 아보았다 아 그런데 어느새 그들 뒤에는 북궁지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 역시 오봉의 이론납게 극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고마 치 여왕처럼 화려한 의복에 화사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얼핏 보면 남궁하보다 훨씬 아름다울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화려했고 눈부신 것이었다 현무는 갑작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 북궁지의 대담함에 놀라며 약간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지만 북궁지가 대담한 시선으로 현무를 계속 바라보며 대답을 요구한 듯 하자 맞이 못한 듯 대답을 하였다 저로서야 북궁소저가 저를 벗으로 대해준다면 그야말로 영광이지요 그러자 북궁지는 반갑다는 그 생극 웃으며 곧바로 입을 열었다 호호 고마워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형공자의 버시네요 그렇다면 친구로서 형공자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들어주시게 더요 북궁지는 마치 계획한 듯이 빠르게 이야기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남궁하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지매 도대체 무얼 하려고 그러나 북궁지는 이러한 남궁하의 말을 마치 못들은 척하며 현무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저의 부탁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형공자의 무공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안개를 좀 넓혀주시지 않겠어요 현무는 갑작스런 그녀의 제의에 조금 황당했지만 진진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물론 북궁소저의 부탁이니 들어주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진공자와 추소저의 혼인을 축하해 주기 위한 자리인데 공연히 분위기만 버릴까 싶소 그러나 북궁지는 결코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호호 누가 감히 형공자님의 절기를 흉복했어요 게다가 좋은 자리이니 형공자님께서 축하의 의미로 묘기를 한 수 보여주시란 이야기지요 게다가 이젠 제갈청훈이나 진백손까지 북궁지의 의견에 찬동하고 나섰다 하하 저희들도 사실 형공자의 절기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현무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다 채 또 오늘 이 현무가 완전히 원숭이가 되는 날이구만 내심 투덜거리면서도 현무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물은 무이는 무공으로 사귄다니 이젠 별 수 없군요 부득불 잔재주를 부려보는 수밖에 혹시 부족하더라도 욕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현무는 그러나 무공을 전개할 생각은 안 하고 술과 음식들이 가득 쌓인 식탁 을 노려보고만 있었다 아니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지 갑자기 배가 고파졌나 처음에는 현무의 얼굴만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으로 향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러나 그들의 의아한 시선은 곧 놀람으로 바뀌어 지고 있었으니 바로 자신들 앞에 놓인 술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술만 덩실 허공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허어 놀라운 능공선물의 절기군 이를 보고 있던 진백송이 무심코 소리쳤다 그러나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허공으로 떠오른 술들은 일단 하나로 합쳐졌고 잠시 후 가느다란 물줄기 모양으로 길게 늘어지더니 마침내 서로 가닥가닥 분리가 되어 두 개의 글자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라는 허공 중에 술줄기로 형성된 기이한 글자 이는 마침 넘칠 때는 황촛불의 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 아름다워 북궁지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갑자기 술줄기 한쪽 끝으로부터 불길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술줄기가 아닌 불줄기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화를 쓰름한 불길로 형성된 화혼이라는 글자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이 그 불줄기처럼 밝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현무의 일에서는 커다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하 신랑께서는 화주를 한 잔 마셔야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 대혼인 혼자를 이루고 있던 불이 붙은 술덩어리가 하나로 합쳐 짐과 동시에 곧바로 짐 백송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짐 백송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 하하하 이처럼 멋있는 축하주를 내 안 마신다면 평생 후회할 거요 그러면서 그는 입을 통해 흙길을 운영했는데 그러자 화주덩어리는 곧바로 짐 백송의 목 안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어머나 이를 보고 있던 여인들이 기겁을 하였지만 정작 불덩어리를 먹은 짐 백송은 태연하게 안주를 집어먹고 있었다 홀로 남은 화려할 화자만 마지막 열기를 바라며 황활 타오르고 있었다 하하 정말 멋있는 절기였소 절정에 이른 능공선물에 이화전목 그리고 삼례지마까지 북궁이가 아낌없는 칭찬을 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뒤따르고 모두들 현무의 절기에 한마디씩 찬사의 소리들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북궁이가 뚜벅뚜벅 현무의 좌석으로 걸어오더니 술 한잔을 따라주는 것이었다 하하 정말 놀라운 솜씨였소 우리 앞으로 한번 잘 사귀어 봅시다 나 북궁이요 이에 현무는 서슴없이 그 술잔을 받았다 후후 감사하오이다 하지만 신주제1이라는 북궁공자의 칭찬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잠시 현무와 북궁이의 시선이 마주쳤다 날카로우면서도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얘기가 느껴지는 북궁이의 눈빛 그리고 그저 담담히 맑은 빛만 흘려내는 현무의 눈빛 현무는 반지 눈빛이었지만 거기에서 북궁이의 놀라운 무공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으은 무유형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군 하지만 이러한 현무를 바라보는 북궁이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자신이 읽을 수 있는 현무의 공력 수준은 2갑자 정도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중원우룡에 필적할 정도이긴 하나 방금 전에 전개한 수법은 그 이상의 수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후후 그 방면에 특별히 노력을 했던 것이겠지 이렇듯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른 것이었으나 그래도 서로에 대해 감탄하는 마음은 같았다 북궁이는 내킨 김에 현무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버렸고 현무를 비롯한 무유 남궁화 등과 술잔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때 현무는 북궁이에 대하여 약간 상반된 느낌을 받고 잊었다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그의 기세와 무공 수준의 찬탄을 금치 못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림 최고의 배경을 지녔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에게 어쩐지 의무란 그늘과 함께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야망과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웅크리고 있는 냉수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이한 느낌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호걸이었고 이에 현무는 자신의 이러한 느낌이 그저 잘못된 것으로 치고한 채 그와 술을 나누며 대화를 하였다 그때 진백송도 그들 쪽으로 건너왔다 하하 형공자의 화주는 내 이제껏 마셔본 술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었소이다 이번에는 내 술잔을 한번 받아보시오 이거 오늘의 주인공께서 주시는 술잔을 소생히 어찌 거절하겠소 사실 이 연애의 중심은 바로 진백송과 북궁힐 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진마부의 후계자이자 연애의 주인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궁계일학처럼 빼어난 중원 최고의 기제였으니 그 중심축이 자연히 이들에게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 두 사람이 현무를 찾아오는 바람에 묘하게 연애의 중심이 이제는 현무가 되어버렸다 이제 강호의 갓 출동한 품내기인 그가 기라성 같은 기제들 사이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라 할 수 있었는데 이에 사람들은 조금 기이하게 생각하면서도 단지 그가 독특한 절기를 구가했고 또 새로운 사람이라 그런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이 중 남궁아만이 그러한 점을 조금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그의 매력이 어떤 것일까 북궁이처럼 강함도 제갈청운처럼 총명함도 무유처럼 호탕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녀의 이러한 마음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없이 강호를 주의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건만 결코 같은 또 외의 사내에게 그와 같은 호감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 이러는 가운데 어느 듯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시간 북궁이가 일어서서 말을 하였다 허허 이거 내일 대사를 치를 사람들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해방시켜 주지요 하긴 그래야겠지요 북궁이의 의견에 몇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고 마침내 연애는 끝이 났다 모두들 신랑 신부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축하의 말을 건넸고 서로 꿀뿌리 헤어져 자신들에게 배정된 숙소로 향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혼인을 축하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빌겠소 형공자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소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희 혼인식에 참석해 준 점 감사드리고요 형공자님 정말 고마워요 잠시 추수빈과 현무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곧바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무는 그 짧은 순간 추수빈의 아름다운 눈 속에 마련한 승막이 형성되고 무언가 호소하는 듯한 빛깔을 읽을 수 있었다 어허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가 돌아서는 현무의 마음 속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건호 8364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46제 목연제 천부의경 30 후후 오늘 하루는 꽤 바빴고 변화가 많았던 하루였군 숙소에 도착한 현무는 하루를 회상하며 말라기자의 몸을 묻었다 3일의 거친 여행길에 미쳐 쉴 틈도 없이 연이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상당히 많은 술까지 마셨으니 아무리 무인이라 할지라도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무는 미쳐 휴식할 틈도 없었으니 추명이 잠시 보자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아참 그렇군 추명이 밤에 잠깐 보자고 했지 현무는 다시 하인을 따라 나섰다 다행히 추명의 거처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고 추명은 술상까지 보아놓고 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하 어서 오시오 내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 연애는 즐거워 소이까 저야 뭐 즐겁고 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단지 추소저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추명의 얼굴이 잠깐 흐려졌다 그리고 그의 일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할 수 없지요 이제 와서 어쩌겠소 그래도 진백송의 성품이 그 동생과는 달리 순후에 참고 살면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요 그에게 동생도 있소이까 배달은 동생이 하나 있지요 진흑송이라고 하지만 그는 진백송과는 달리실로 무서운 인물이요 아무도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그는 중원호령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그 자의 무서움인 것이요 진마분해에서도 자신의 무공을 감추고 전혀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 가슴속에 예리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이요 현무가 잠시 기이한 표정으로 추명을 바라보았다 이에 추명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였다 후후 나가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요 사실 나는 선천적으로 병약해 무공을 익힐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아마 하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셨나 특이하게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심한을 주셨소 아직 그것이 하늘의 혜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무는 추명의 어조에서 불우한 천재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십전에서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병약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기에 구전병서생이란 명호가 붙은 추명 특히 그는 마도의 제왕이자 진마부의 지존인 폐왕추천상의 독자였기에 더욱 불운한 것이었다 정통무가에 있어 무공을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혹시 다른 사람들도 추영의 그러한 능력을 아시오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 한 적은 없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야기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특히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요 저도 요즘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우선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현무는 술보다는 과연 추명이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밤 깊은 시간 그것도 단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 전날 자신을 청했는지가 궁금했지만 그저 묵묵히 술잔을 기울리면서 그가 말을 꺼내기만 기다렸다 사실 소재가 현영을 보자고 한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추명이 마침내 얼굴을 심각하게 붙인 채 말을 하였다 물론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구전병 서생이 단순히 술이나 마시고자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막상 서두를 꺼낸 추명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실 현영도 이번 혼사가 결코 단순한 경사만은 아니라는 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혼인이란 사람에 있어 가장 기쁜 경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건 이번 혼인식이 철저히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습니다 비록 짐 백송이 마도의 최고 후기지수이며 신주십출에 속해 있으나 우리 비나와는 평소부터 별로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딸의 의사를 단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은 채 정격적으로 이들의 혼사를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는 그 정도면 비나의 신랑감으로 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죠 더욱이 명색히 후계자를 지명하면서 최소한 자신과 인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아니 그렇다면 직접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이러한 현무의 이야기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아닌가 그러나 추명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아버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우습게도 아버님은 저희들의 면담을 거절해 버린 것이요 아니 현영 도대체 이게 믿어지는 일이요 2년 이상을 폐관한 아버님이 폐관을 푼 지 3개월이 지났건만 단 한 차례도 저희 온의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게 정말이오까 추명의 이야기는 현무에게도 전혀 의외이었다 제가 어찌 현영에게 빈말을 하겠소 더욱이 평소에 아버님과 저희들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번 일에 무슨 흑막이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흑막이 있습니다 우선 부친께서 아무런 예고나 상황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폐관을 단축하고 출발한 것부터 그렇고 무엇보다 그 이후 사람이 완전 변해 버렸으니 그렇다면 혹시 추영께서는 진마부주에게 무슨 경고가 있는 것으로 막상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무는 자신이 말을 잘못한 것 같았다 바로 추명의 부친에 대하여 경고를 거론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추천상하면 바로 마도계의 하늘이자 천하이 대 고수 중 1인인데 과연 이처럼 평온한 상황에서 경고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추명은 현무의 이야기에 서슴없이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무척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그 이유 밖에 없습니다 경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필히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고 결코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아 잠깐 갑자기 현무가 추명의 말을 중단 시키더니 좌측에 나 있는 창문을 향해 날카로운 지풍을 날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신형이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니 현형 도대체 왜 갑작스런 현무의 태도 변화에 추명이 깜짝 놀라며 말을 했지만 이때 이미 현무는 창문을 뚫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현무는 추명의 이야기 도중 창문 밖으로 붙어가는 숨소리를 들었고 바로 그 순간 일선지와 함께 절세적인 금강구동 신법을 전개해 이곳 지붕 위로 올라온 것이었다 이는 거의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더욱이 금강구동 신부의 빠름을 생각한다면 현무는 곧바로 그 숨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막상 현무의 눈에는 아무것도 띄이지 않았으니 그러자 현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급히 천안통을 전개해 전후 좌우를 살폈다 혹시 저자가 순간 번쩍거리는 현무의 눈에는 멀리 수십 장 밖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검은 인형의 형체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 형체는 곧바로 현무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천안통을 익힌 현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간 현무는 그 인형을 추적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그가 빠르더라도 현무의 금강구동심법이라면 능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무는 이곳이 진마부인 이상반지 손님에 불과한 자신이 함부로 행동하기도 그렇고 또한 아래에 남아있는 추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내 모든 걸 단념하고 다시 추명의 방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추명은 무사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창문 부근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휴 다행이군 최소한 그는 추명을 노린 것은 아니고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암암에 우리를 감시했을 터인데 누가 감히 진마부주의 아들인 추명을 감시한단 말인가 아니 현형 도대체 무슨 일이오 현무는 자신이 듣고 보았던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막상 추명은 별로 놀란 기색이 없었다 후후 짐작하고 있었지요 필히 그들이 나나 수빈의 주위를 감시하고 있을 것으로 그들이라면 바로 아버님에게 병고를 생기게 한 자들 말이오 이미 내 짐작가는 바가 있으니 확신이 서는 대로 현형께 다시 이야기하지요 그때 갑자기 추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무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아니 추형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갑작스런 추명의 행동에 깜짝 놀란 현무가 황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추명은 현무의 부축을 거절한 채 현무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현형 제발 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무언가 결심한 듯 그의 입술은 앙 다물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간절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자 현무는 더 이상 그를 만류하지 못한 채 가벼운 한숨과 함께 그의 맞은편에 마주 무릎 꿇고 앉았다 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에 추명은 당치도 안타는 듯 현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이미 현무의 눈빛도 더할 나의 없이 강해져 있던 터라 미처 행동에 옮기지 못한 채 말을 시작했다 현형 내 비록 오늘 현형을 만났지만 염치 불구하고 내 형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오 말씀하시지요 내 힘이 닿는 한 휴 이미 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선천적인 절맥으로 무공을 익히지 못했으며 이제 남은 수명일에 받자 겨우 2년에 불과하오 아니 그게 정말이오 현무는 비록 그가 선천 절맥으로 무공을 익히지 못하는 허약한 체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수명이 2년도 못 남았다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나 정작 추명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후후 그렇다고 그런 표정은 짓지 마시오 내 비록 과거에는 이와 같은 불행에 대하여 절망과 비통에 빠지고 세상에 원망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 마음은 담담하게 그지 없으며 하늘이 내린 천명에 순응할 준비가 다 되었소 하지만 하지만 현역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남은 시간도 별로 없으니 지금 우리 가문에 닥친 불행을 어찌 한단 말이오 분명 부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한데 무능력한 이 추명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소 그리고 혹 부친에게 불행한 일이라도 잊었다면 홀로 남은 우리 불쌍한 비나를 누가 있어 보살펴 주겠으며 그 누가 있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리오 말을 이어가는 추명의 두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누구보다 불행한 숙명을 떠안고 있었으나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추명이었지만 부친의 병고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불행해 한가운데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만 것이다 이에 현무로서도 이들 처지가 기가 막혔고 안타깝게 그지 없었다 처음에 추수빈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현무는 단지 부친의 강요에 의해 맘에 들지 않는 혼처와 결혼을 해야 하는 그리 드물지 않는 상황을 연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추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건 상황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주변 정황을 볼 때 마도의 제왕 추천상에게 무슨 병고가 있는 것 같고 직계우손들에게는 감시까지 붙어 있었으니 추명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실 이제 간만난 현영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터놓고 더욱이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될 줄은 소재도 몰랐소 하지만 현영이라면 어 쩐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더욱이 전혀 눈치를 못챈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바뀔 정도 상황이니 제가 주변에 있는 누구를 믿겠소 보잘것 없는 저를 그처럼 믿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은밀히 한 사람을 찾아주시오 그분은 바로 아버님의 유일한 스승이자 후원자라 할 수 있는 분으로 사실 아버님께서 영원한 숙적이자 오히려 우리 홈페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중헌마교를 누르고 마도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무공을 일부나마 사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요 아니 세상에 그러한 분도 있단 말이요 후후 세상에는 기인 이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 내 명리를 초월하여 신선의 도를 닦던 사람인데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단지 그가 장충곡이라는 곳에 은거하고 있다는 것과 그저 무명산인으로 불리운다는 사실 외에는 사실 그분의 연세가 워낙 많아 지금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니 좋습니다 내 필히 그분을 찾아보지요 그럼 그분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드린 이 증표를 그분께 드린 후 자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도움을 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과 함께 추명은 품속에서 대나무가 그려진 자그마한 봉패를 하나 꺼내어 현무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현무는 무심코 이를 받아 품속에 넣은 후 다시 그를 향해 말했다 그 밖에 또 제가 도와줄 일은 없겠소 만일 기회가 된다면 우리 비나를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 부친도 없고 또 저마저 없다면 그 애는 그야말로 천혜구와 진실가에서도 홀대할 것이 틀림없는 바 만일 그 애가 도저히 못 견뎌 한다면 그 애를 탈출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좀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애는 무공도 뛰어나고 인물도 빼어나 사람들이 모두들 부러워하지만 알고 보면 무척 불쌍한 아이요 모친의 사랑도 변변히 받아 본 적 없고 엄한 부친 밑에서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했으니까요 내 소원은 그 아이가 훌륭한 남자를 만나 그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해 주길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휴우 여하튼 이제 갓 만난 현무형에게 이런 부탁을 해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성사되건 되지 않건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현생에 서 갚을 수 없다면 내 생에서라도 필히 이윽고 추명의 거처를 나서는 현무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 없었다 번거로운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추명 남매의 처지가 너무 딱했던 까닭이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들 남매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와 같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니 게다가 마도계의 제왕 추천상에게 무슨 경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일은 단지 추천상 개인이나 그의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천하야 아니와 직접 연관되는 중대한 사건인 것이다 후후 여하튼 추명의 생각이 단지 기후이길 바랄 수밖에 번호 8365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47제 목연제 천부의경 30일 다음날 계획대로 추수빈과 징백송의 결혼식이 개최되었다 추천상은 이번 행사를 명실공의 마도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근마도계 뿐만 아니라 백도계와 정사 중간적 인사들을 모두 초청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추수빈도 현무의 우려와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 내외기민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잔치란 없는 법 혼인회식이 끝난 후 일부 하객들이 떠나더니 축하연이 끝나자 대부분 떠나갔다 하객들이 떠나간 잔치집은 옛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어쩐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도는 듯했다 그러나 현무를 비롯한 무림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남았는데 이는 그 날 밤 신랑신부 우인들을 위한 공식 축하연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북공기와 무유를 포함해 갈 길이 바쁜 몇몇 젊은이들만 양해를 구하고 진마블을 떠났을 뿐이었다 형 정말 갈 거요 하하 미안 나라고 해서 왜 자네하고 같이 머물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사문의 임무는 공적인 것 대신 내가 일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자네를 찾겠네 어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개방이 있지 않는가 자네의 움직임이 결코 개방의 정보망을 완전 벗어나지는 못할 걸세 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피로연도 무사히 끝났다 신랑 신부는 박수로 이들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나란히 신방에 들었으며 현무는 그들 모두와 헤어져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밀려들었다 어쩌면 위선일 수도 가식일 수도 있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혼자가 된 현무 그는 막연히 창가에 서서한 없이 깊어가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그는 이 어두움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마치 지옥의 무적행처럼 끝이 없는 어두움 과연 이 어두움에는 끝이 있는 걸까 그러다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피 하고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후후 공간이 아니라 시간인 것을 어차피 새벽이 오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어둠이 거네 하지만 공간과 시간은 어차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어둠의 두께를 재기 위해 무작정 달리다 마침내 새벽이 오면 그곳이 끝이 아니겠어 물론 그 두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추수빈의 우수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 과연 그녀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러나 현무는 애써 추수빈의 영상을 지워버렸다 아무리 추명히 자신에게 그녀를 부탁했다지만 이미 그녀는 진백송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다 문득 현무는 자신이 이처럼 한가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이면 이곳 진마블을 떠날 예정인데 정말 추명히 말한 것처럼 무슨 내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알아볼 시간이 오늘 밤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현무는 급히 신혈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조금 피곤하여 일찍 잠에 들겠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는 곧바로 불을 끄고 정좌를 하고 앉았다 바로 초국무의 중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영정이체술을 시 전하려 한 것이었다 그의 영정이체술은 아직 사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미 그 요체는 깨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개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고단 그 전개 시 간이 조금 짧을 뿐이었다 시간은 단 한 시즌뿐이다 그 안에 본체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영영 본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속에 주의사항을 새기면서 현무는 서서히 무화의 경지에 들어갔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현무는 문득 자신의 영혼이 본체에서 분리되는 듯한 야릇하고 황홀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현무는 천장에 떠서 정좌하고 있는 자신의 본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본체를 놔둔 채 영혼만 승천하는 것일까 기분이 참 이상하군 그러나 너무 상쾌해 본체에서 이탈한 현무는 잠시의 허공을 맴돌다 곧바로 방 밖으로 나갔다 욕심이 아닌 영혼인지라 그는 전혀 공간적 장애물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대로 벽을 뚫고 나왔으며 나무며 건물이며 무조건 투과해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그가 가장 먼저 들린 곳은 바로 부주의 거처인 폐황구였다 바로 추명의 의견처럼 추천상에게 무슨 병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다행히 그는 혼인식에서 추천상 등 짐마구 핵심 인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폐황구는 짐마구의 중앙에 웅장한 규모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현무로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추천상의 거처는 너무 조용했다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왔고 당연히 오늘 같은 밤이면 추천상은 몇몇 절친한 하객이나 신척들과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추천상은 자신의 연무실에서 좌정을 한 채 무공연 말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로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중 특히 그의 지척지간에서 은밀히 호위하는 5명의 무사들은 칼날가든 얘기를 흘려내며 철저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는데 개개인의 무공이 거의 자신과 피적할 정도로 추측되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볼 때 분명 기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무가 추천상에게서 느끼는 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으니 그에게서는 마도계의 제왕답게 극강한 기세가 뿜어 나오고 있었고 절대자로서 위험과 고독감까지 배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서는 마공을 연마하다가 마성에 빠지게 되었다던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어떠한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대자의 기도로 볼 때 쉽사리 다른 사람이 그를 가장하고 있다고 판단내리기도 모호했다 또한 그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도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명의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러나 현무가 선뜻 그렇게 판단내릴 수도 없는 것이 추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의 행태는 결코 정상이 아님은 그렇다면 역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그가 가짜라는 것이다 그것도 추천상의 기질이나 기도까지도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진인자에 의해서 이에 현무는 그의 변장 여부를 더욱 정밀히 알아보기 위해 바로 추천상의 코앞에 바싹 접근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추천상의 두 눈이 번쩍 뜨이며 현무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크 들켰나 현무는 기겁하여 뒤로 두어장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추천상으로부터 강력한 기파가 현무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급히 좌측으로 영체를 이동시켰다 육신이 아닌 영체였고 본래 영체의 움직임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정광석 파와 같이 빨랐다 하지만 추천상이 발출한 기파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그는 뒷머리 쪽으로부터 극렬한 통증과 함께 자신의 영체가 부르르 떨림을 느낄 수가 있었다 으흑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그의 영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이럴 수가 통증과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현무는 영체의 존재도 발각이 가능하고 또 무공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였다 하지만 추천상은 추가 공격을 할 생각을 안고 황급히 수화를 부르는 것이었다 묵상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갑자기 허공으로부터 한 인형이 떨어져 내려왔다 부르셨습니까 짙은 폐기가 물씬 물씬 품어 나오는 흑의 대안이었다 무언가 요사스러운 기운을 느꼈다 속히 이 부분을 샅샅히 수색하라 이에 묵상의 얼굴에서 얼핏 의아한 빛이 흘렀지만 절대자의 명령인지라 감히 지체하지 못하고 그의 명을 받들었다 존명 곧이어 수비무사들이 부근으로 흩어지는 기척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에 현무는 조금 기이한 점을 느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종적을 확실히 발견했다면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릴 턱이 없이 바로 그에게 추가 공격을 가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조심스럽게 다시 추천상에게 접근을 해보았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비로소 현무는 상황을 추측해 낼 수 있었다 바로 무인이 좌정 수련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영민해지게 마련인데 특히 추천상같이 극구한 무공을 수련한 사람들에게는 가히 초인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극히 미약하나마 자신의 영기를 느낄 수 있었으나 막상 좌정을 풀자 이목이 둔해진 것이었다 또한 본래 무림에는 드물기는 하나 백여추신 등 환수를 익힌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수단을 찾다 보니 바로 기파를 이용한 공격수단이 개발되었는데 의외로 이 방법이 영체에도 통한다는 사실이었다 현무는 이러한 판단을 하자 영정이체술이 여전히 유유함에 안심을 하면서도 앞으로 고수가 좌정 수련을 할 때에는 조심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육신이 영체를 공격할 수 있다면 그 반대로 영체도 육신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으음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연구해 보리라 만일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니 이러는 사이 어느새 현무가 영정이체술을 전개한 지 1학 정도일 시 간이 흘러갔고 현무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사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자 그만 그 폐황구를 떠나고 말았다 언젠가는 의혹이 밝혀지겠지 그러나 막상 폐황구를 벗어난 현무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생각 같아서는 진마분의 제2인자이며 동시에 중헌마교의 교주인 파천마 진자량을 염탐하고 싶었지만 그의 거처는 폐황구와 다르게 특색이 없는 것인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저 불이 켜져 있는 곳을 찾아서 무작정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인원 3만여명이 거주한다는 거대한 진마부의 정각들 하지만 그곳에서는 각양각색의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채 입에 침을 튀겨가며 상위자를 욕하는 자 분의 순찰을 한답시고 끊임없이 여인들이 거주하는 곳들을 훔쳐보는 자 창고와 같은 음침한 곳에서 은밀히 만나 방사를 벌이는 탕남탕녀들 무언가 비열한 음모를 꾸미는 자 입가에 개기름을 흘리며 자위행위를 하는 자 물론 현무도 남자인지라 가끔씩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나 남녀가 방사하는 장면의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목적이 있었고 시간에 제약이 있던 그는 본능적 호기심을 억제한 채 발길을 옮겨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입에서는 자연 한숨이 새어 나왔다 휴 이러다가 언제 진자량의 거처를 찼나 말을 할 수 없으니 누구를 하나 잡아 물어볼 수도 없고 번호 8366개 시작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 148제 목연제 천부의경 32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삐이 하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급박한 종소리가 진마부 전체를 울렸고 수비무사들의 일구가 황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이와 같은 갑작스런 사태의 호기심이 동안 현무의 발길은 자연히 수비무사들이 몰려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무가 미처 반도체 못 갔는데 다시 그의 좌측 건물로부터 또 다른 소동이 터져 나왔다 역시 급박한 호각소리에 이어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 큰일 났다 진소교주께서 살해당했다 현무는 깜짝 놀랐다 진소교주라면 바로 오늘 혼인식을 치른 진백송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신방에서 초야에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그가 엉뚱한 곳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무는 급히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였으나 비교적 외지고 좁아서 평소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았은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에 홀레복을 그대로 입은 진백송이 파르스름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렸던 사람들은 바로 경내를 순찰하는 수비무사들 같았는데 그들은 그저 진백송의 시체를 둘러싼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오왕좌왕만 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우측의 건물에서 추수빈이 뛰어나왔으며 연이어 당주굽으로 보이는 진마부의 간부가 도착했다 수비무사들은 신속히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당주굽으로 보이는 황의 중년인은 곧바로 진백송에게 다가가 맥을 집어보더니 추수빈을 보며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이미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추수빈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바로 그날 그와 홀례를 치루었으며 무언가 정가를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던 사람이 미처 반시진도 되지 않아 시체로 변해버렸으니 아무리 그에 대한 애정이 없던 추수빈이라 할지라도 망연자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현무가 아는 얼굴들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바로 홀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남궁아가 넌지시 알려주었던 인물들로서 진마분해에서 공식적인 사민자이자 제가루상과 함께 천하 이내로 불리우는 만해 후두평과 신마천 중 인마천 주인 갈명 등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황한 기색이었으며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문세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는 있을 수 없는 일 마침내 후두평이 입이 열렸다 여당주 예 군사 후두평보다 먼저 와 있었던 40대 황의인이 그의 앞으로 나왔다 진소교주의 시신을 그대로 환밀당의 빈청으로 옮기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진마부 내외의 천라지망을 전개하시오 또한 당분간 지휘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시오 이건 비상사태니 추워도 착오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여당주가 후두평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후두평이 갈명에게 다가갔다 갈천주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공에 관해서는 추천상과 진자량에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갈명 그는 인마천인 사사천교의 교주답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강한 기세를 흘리고 있었다 홀례식 때문에 잠시 경계가 소홀했던 것 같소 그나저나 이번 사건이 초래할 결과가 걱정되는 구려 추명대공자에 이어 이번에는 진소교주까지 살해당했으니 부주와 부부주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무심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현무는 기겁하도록 놀랬다 갈명의 일에서 나온 말 바로 추명까지 살해당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호각소리가 현무는 비로소 당초 수비무사들이 몰려가던 방향이 추명의 거처 쪽임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후두평과 갈명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사실을 공녀에게 알려야 할지 아무래도 잠시동안이라도 고려함이 좋겠소 그리 안해도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가 있는데 친오빠까지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오 현무 역시 추수빈이 걱정이 되어 그래서 그녀를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망연자실 서있었는데 아직 그들의 나눈 대화 내용은 못 들은 것 같았다 이때 후두평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공녀께서는 일단 거처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소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소 그러면서 그는 추수빈의 뒤에 시립해 있던 시녀에게 그녀를 모시고 가라고 지시했다 일단 우리도 환밀당으로 가보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신마천주 회의도 소집해야겠지요 후두평과 갈명이 환밀당을 향해 몸을 날리자 현무도 잠시 망설이다 그들을 따라 이동했다 이들이 옮겨간 환밀당은 바로 짐마부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짐마부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환밀당의 외부는 무수한 횃불로 대나처럼 밝혀져 있었으며 수많은 수비무사들이 철통 같은 경비를 펴고 있었다 그곳에 빈청에 안치된 두 구이의 시체 그리고 시신 주변에는 방금 도착한 후두평과 갈명을 포함해 환밀당 주 여강극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후두평의 입이 열렸다 여강주 천라지망은 전개했소 여강극이 후두평에게 읍을 한 후 대답했다 예 곧바로 전개했습니다 1차적인 사인은 대공자는 백도의 것으로 추정되는 3가지 무공에 의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소교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안색이 파르스름한 것과 뒷머리의 상처를 고려해 볼 때 약물에 중독된 후 무언가 둔탁한 무기에 의해 뒷머리를 가격 받은 것 같습니다 으응 후두평의 입에서 침음이 흘러나왔다 아마 이번 사건의 여파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때 갈명이 여강극에게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백도의 애송이들은 모두들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모두 객사에 있으며 이미 무사들을 보내 그곳을 봉쇄하라 고했습니다 좋아 역시 여당주 다운 발발은 좋지군 어디선가 여인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후두평이 차가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저의 요사스런 울음소리들을 당장 중단시켜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발설치 못하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만 체구의 한 흑이인이 후두평에게 공손히 대답을 하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었다 잠깐 모 대장 흑이인이 후두평에 부르는 소리에 멈칫하며 돌아섰다 그리고 분해에 남아있는 백도의 인물들을 모두 체포하라 만약 그들이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할지 후두평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의 옆에 서있던 갈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런 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에 후두평이 잠시 이 말을 찌푸렸지만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에 명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흑이인은 후두평과 갈명에게 다시 예를 표한 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방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현무는 깜짝 놀랐다 후두평의 명령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결혼 피로연 때문에 부중에 머물던 대부분의 백도 젊은이들이 고스란히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현무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이크 큰일이군 일단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무는 신형을 옮겨 환밀당에서 벗어났다 그때 갑자기 현무는 가슴으로부터 거대한 통증과 함께 자신의 영체가 마구 흔들림을 느꼈다 으흑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되었나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류의 통증과 마치 영체가 부서지는 듯한 기이한 떨림의 현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시간경과 추명과 진백송의 피살이라는 갑작스런 사태 변화에 그는 미처 자신이 반시진내에 자신의 본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놀랐다 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추명의 죽음이라는 너무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미처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현무는 입술을 앙당무로 극구의 고통을 이겨내며 황급히 영체를 이동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마음분 시간이 경과해 부서질 듯 마구 진동하는 그의 영체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생각처럼 빠른 이동을 할 수 없었다 으아 육체적 고통과는 또 다른 영혼의 아픔 그 아픔은 인간의 인내로써 가히 참기 힘들 정도였던 것이다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그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지고 있었고 그러자 그의 영체는 금방이라도 소멸되어 버릴 듯 지극히 파장이 높은 진동과 함께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흩어진 그의 영체가 다시 모이지 않게 된다면 그 순간 그의 본체는 그대로 폭발해 버리고 일반적 사람들과는 달리 영혼까지 남기지 못하는 존재 소멸의 과정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쓰러져 떼굴떼굴 구르고 있던 그의 영체를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는 가죽신이 있었으니 바로 뒤늦게 친오빠의 살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뛰어가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여인 추수빈이었다 본래 인간의 육신이란 영혼이나 영체에 대하여 전혀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이러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하여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극구의 무공수련자들이 바랄 수 있는 기파와 선천적으로 초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연파가 있었으니 바로 추수빈이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때 후수빈의 의식은 그야말로 극단에 이른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거의 의식을 읽고 어떤 현문은 이러한 추수빈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남아 일구의식들 때 찾을 수 있었고 그 순간 마지막으로 그는 초인적인 의념을 바랬다 다행이라 할까 그처럼 절박한 상태에서 터져 나온 극단의 의념은 곧바로 그의 영체에 작용되어 그의 영체는 곧바로 공간이동을 하여 본 신속으로 합체되었다 반은 부서진 상태로 겨우 본신과 합류한 현무의 영체 하지만 반 이상이 손상된 그의 영체는 이미 시간의 경과와 통제 주체의 상실로 그의 본신 내를 제멋대로 해집고 다니는 광포한 진기의 힘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으아아아 이 증류의 통증 현무의 의식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자 다시 통제를 잃은 두 갑자의 진기는 마치 태풍을 만난 성난파 도와도 같이 뚝이 터져 분노한 물줄기 같이 현무의 전신경락은 물론 모든 신체기관들을 전쟁터에 폐허와 같이 황폐화 시켰으며 마침 내 조각 낸 내 장조각들을 입 밖으로 꾸역꾸역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현무의 육신은 산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의 흰줄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부풀어 올랐고 눈 뒤뿐만 아니라 미세한 땀샘에 이르기까지 신체 내부와 연결된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모두 피가 배어 나오고 있는 그의 몸은 그야말로 한 덩어리 고기 덩어리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현무에게 진마부의 무사들이 들이박쳤다 그리고 단지 받은 바 명령만 집행할 뿐인 이들 무사들은 현무의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시체나 다름없던 현무였기에 더욱 거칠게 다루며 현무를 어느 밀폐된 차가운 석실바닥에 집어던지고 사라져버렸다 언호 8367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시에 고십제 목연제 천부의경 33 진마부가 발칵 뒤집혀졌다 철옹성을 자랑하던 마도 무림의 총연합체인 진마부내에서 그것도우가 잠 깊숙히 자리잡고 있던 내전에서 당근 부주의 친아들과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제이 인자의 장남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초유의 사건은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진마부 내에는 물론이고 사방백미 내에 진마부의 천라지망이 펼쳐지고 마도 최대의 혼인식에 들떠있던 분위기는 마치 사쿵이 몰아치는 허허벌판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추수빈과 진백송의 결혼식을 축하하려 왔던 백도의 젊은이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무공이 폐쇄된 채 차가운 뇌옥에 수감이 되었으며 이에 저항하던 10여명의 젊은이들은 진마부 무사들의 칼날 앞에 그저 덧없는 혼이 되어 사라져갔다 특히 이 중에서도 현문은 가장 마지막까지 추명과 같이 있었으며 영문모를 부상을 입었기에 추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것으로 분류돼 청금내라는 특수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고깃덩어리처럼 변한 현문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으니 진마부에서는 부상의 경의를 조사하고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마 내 후두평이나 진마부 내 이름난 명예 등이 여러 사람 다녀갔으나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이들은 현무가 입은 부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가 치유되어 입을 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그는 이 사건의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금내에서 나와 시체인 시 보관실에 안치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더욱이 죽은 이들이 일가친척 하나 없는 사람들이고 보면 지금 진마부의 시체 임시 보관실이 바로 그랬다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는 모두 11구바로 진마부 무사들에게 저항하다 죽은 백도의 젊은이들과 시체 아닌 시체 현무였다 이곳은 단지 관리하는 사람 한 둘만 몇 시진 간격으로 찾아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인기척은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황량하기만 이곳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하이의한 상복으로 변할픈 몸매를 감싸고 마치 슬픔의 여신처럼 얼굴 가득히 처연함과 깊고 깊은 우수를 띄고 있는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의 얼굴만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그제 없었으니 그녀는 바로 신혼 첫날밤 남편을 잃고 거기에 단 하나뿐인 오빠를 잃어버리게 된 여인 공교롭게도 그 덕분으로 무척이나 싫었던 첫날밤을 회피할 수 있었던 추수빈이란 이름의 여인이었다 추명과 진흙송의 사례사건으로 온통 어수선하기만 한 당금의 진마부에서 그의 사망으로 이젠 부주추천상의 유일한 핏줄이 되어 버림비운의 여인 추수빈 그녀가 이러한 경황 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의심한스러운 시체보관실을 찾아온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 무엇이 있어 왠간한 사내들마저 찾기를 꺼리는 이곳을 그것도 혼자 찾아오게 만들었을까 어쩐지 괴기스런 느낌마저 드는 황량한 시체보관실 시체들에게서 나오는 싸늘한 냉기 팔다리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부분이 없는 참혹한 주검들 인간이라면 마땅히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껴야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나 추수비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그 한가운데를 그저 기계적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이의한 상복에 어찌 보면 시체보다 훨씬 창백한 안색을 하고 마침내 그녀의 걸음은 참혹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현무 앞에 멈추어졌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바로 현무를 만나러 왔던 것이었다 이미 시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참혹한 모습에 그를 이제 만난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는 사내 하지만 그의 죽어가는 모습에서 추수비는 왜 그리 가슴이 점여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말라버렸을 줄만 알았던 눈물이 그녀의 커다란 어둠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넘치고 눈물 속 현무의 모습은 참혹함 보다는 물개치로 아련히 빛나고 있었다 아 형공작님 과연 이게 당신의 모습이나요 절망에 빠져있던 소녀에게 꿈처럼 나타나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화물을 보여주고 부끄러운 듯 살 몇이 웃던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나요 진정 크게 될 인물이다 내 이미 그에게 너를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해 놓았으니 혹 무슨 일이 있거든 그를 이 못난 오래비처럼 여기고 의지하도록 하여라 바로 몇 시간 후면 싸늘한 시체가 될 자신의 운명도 모르는 채 바보 같은 오빠는 자신의 목숨 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던 이 기나를 부탁했건만 정작 부탁을 받은 당신은 왜 이리 누워만 있나요 이제 단 하나뿐인 오빠마저 잃고 아버님마저 외면 하는 이 갈대없고 불쌍한 비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데 이젠 당신마저 비나의 곁을 떠나가고 있군요 금방이라도 벌컥 일어나 이 비나를 따뜻히 안아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이리 아무 말도 없나요 아 야속한 사람 차라리 나타나지나 말았더라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듯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이 비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위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이 모두들 떠나버리고 있는데 하지만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어요 당신 곁에는 아름답고 밝은 하하가 있고 나는 이미 홀레시까지 치른 여인 어차피 이승에서는 맺어지지 못할 운명이라면 이제 이 비나가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 소녀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바로 그곳에는 당신이 있고 오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설마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란 이야기는 않겠지요 바로 이 순간 당신 곁에서 같이 죽고 싶지만 이미 결혼을 한 몸 조금이라도 당신의 청명에 누가 될까봐 소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을수라고 황량한 곳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 겠어요 저승길은 춥고 어둡대요 부디 먼저 가시지 말고 비나를 기다려 주세요 그곳에서만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흑 마침내 추수비는 참고 있던 오열을 터뜨리며 비틀 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 갔다 들어올 때보다 더욱 황량해진 마음으로 현무와의 그 짧은 시간의 만남 추수비는 그 짧은 만남에 그만 현무를 사랑해 버리게 될 줄은 진정 상상도 못했다 그를 보면 무언가 가슴이 아리해지고 자신의 모든 슬픔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만 생각되던 그 그러나 정작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고 비로소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추수비는 극단적인 감정 상태로 인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록 시체처럼 변해버린 현무였지만 그가 이곳 시체 보관실로 옮겨올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악이었던 그의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현무는 그야말로 생과 사의 한가운데 있었다 당연히 돌아와야 할 영체의 복귀가 늦었기에 통제력을 잃은 체내의 증기들이 온몸을 마구 헤집어놓아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파괴됐고 마침내 정지시켜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초국무회의 단련 과정에서 얻는 초인적인 정신력과 신체의 근원적인 잡력은 미약하게 남아 그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단지 배내의 우측 하단부에 있는 무의식 중추를 제외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 정지된 상태로서 사실상 시체나 다름이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익힌 초국무회는 인체 내에 잠재되어 있던 무한한 잡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본래 의식 상태에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 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던 터라 현무가 생과 사의 한가운데에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서서히 자명진기가 꿈틀거리며 운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운용되기 시작한 자명진기는 서서히 그의 경맥을 따라 돌기 시작하였는데 비록 신랄같이 미약한 힘이었지만 신체 각 부분에 자생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당초 그의 세맥 안으로 녹아 사라져버렸던 체내의 두 갑자의 진기와 소림의 소환단 산삼 등의 양력이 단전에 단 한 올해 진기조차 남지 않는 공허 상태가 되어버리자 오히려 이번에는 자명진기를 따라 경맥으로 역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의 체내를 돌던 자명진기는 급격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거대한 흐름으로 변했다 당초에 현무의 몸을 훼손시켰던 기운들은 그야말로 통제가 되지 않던 광폭한 죽음의 힘들이었다면 지금의 기운들은 무의식과 자명진기의 인도에 따라 부드럽게 변한 생명의 힘이라 말할 수 있었다 그러한 힘이 흐르는 신체 각 부분에서는 자연치유력이 발생되어 훼손되었던 부분들을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는데 현무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던 무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적절히 배급하면서 64개의 대혈과 124개의 소혈뿐만 아니라 360개에 이르는 미세혈까지 골고루 순환시키면서 그간 손상시켰던 부위들을 원상회복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현무는 무의식적으로 운공을 시작하고 있었다 번호 8368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시 91제 목연제 천부의경 34 한편 이 시간 진마부의 대의사청에서는 진마부주 추천상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는 사건이 사건인 만큼 추천상에 직접 주재 아래 진마부의 심마천주 중 직접 천라지망에 참여하고 있는 근마천주 우문왕과 수마천주 구자왕을 제외한 전원 그리고 만회 후두평과 환밀당주 마천수의 단주가 보고를 위해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 진마부의 정보와 각종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환밀당 당주인 천리데이 여간극이 이제 막사건 조사 보고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해된 시기는 대공자께서는 그날 밤 자심우렵 그리고 진소교주는 그로부터 일각 정도 후입니다 피살장소는 대공자는 거쳐 서재이며 진소교주는 교태각과 진풍전 사이의 소로입니다 사이는 모두들 피살이며 먼저 대공자에 대한 사례수법은 북궁세가의 비하권법 소림의 백보신권 사천당문의 칠적 비화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당문의 칠적비화에 의해 온몸의 주요경혈을 격충당한 상태에서 소림의 백보신권 에 의해 내부가 부셔졌으며 마지막으로 북궁가의 비하권법의 일침단원 이라는 초식에 의해 정확하게 심장이 관통되어 측사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증거로 대공자의 몸에서 추출된 당문의 칠적비화 암기가 있습니다 반면 진소교주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분은 살해되기 이전 이미 화열무운 이라 불리우는 요강산 극독에 의해 중독되어 있었으며 뒷머리 부분에 극과 같은 둔 탁한 무기가 격충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두 분의 살해전 행적은 대공자께서는 서재에서 홀로 독서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교주는 공연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폐황부의 수비무사 정극이 부주께서 호출하셨다는 정가를 가지고 와 아마 폐황부로 가던 중 살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정가를 전했다는 정극은 사건 직후 실종 되었습니다 이상 환밀당의 사건 조사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분해 수비를 담당하는 마천 수의단의 단주하고 연이 보고를 시작하였다 사건 직후 분해와 인근 시별이 부근에 천라지망을 전개 하였으며 그로부터 한시진후 천라지망 의 범위를 인근 50여리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시경 천라지망 에 근마천주와 수마천주께서 합유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천라지망을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단지 진흙순 공작께서 5일 전 출타하셨다가 어제 귀환하였을 뿐입니다 사건 직후 본단은 당시 홀레식 참석차 내방 하였다가 잔류해 있던 백독의 인물 85명에 대해 체코 작전을 수행 했으며 저항하던 10명은 격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시경 환밀당 주로부터 사인을 전해 듣고 체포한 백독의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초 내방한 자를 포함 흉수가 사용한 3대 방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모두 5인으로 이 중 북궁세가의 북궁기와 소리마원의 무유는 바로 혼인식이 끝난 직후 봄 부를 떠났으며 현재 분해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로 북궁세가의 비류옥봉 북궁지와 사천당문의 팔수소홍 당경상 그리고 소리마원 출신이라는 천지객 현무 등 3인으로 공식적인 조사 결과 그들은 사건 당시 모두들 객사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중 현무란 자는 당초 전일 추명대공자 와 독대를 한 바 있어 특히 유의하였으나 극심한 주화인마에 현상으로 추측되는 치명적인 상처로 뇌사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밀당과 마천수의단의 상세한 보고가 끝났다 하지만 회의장 내에는 침울한 정만만 감돌 뿐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추천상이 후두평을 불렀다 후군사 그대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에 후두평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물은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인데 본 사건들은 모두 그 동기가 짐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공자께서는 비록 부주의 침자라고 하나 무공을 익히지 않았으며 후계자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 사건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볼 사람 이해 없습니다 다만 진소교주의 경우 후계자의 지명 등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으나 이미 그의 후계자 지명이 모두에게 예견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자들의 행적으로 볼 때 그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살인자의 흔적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사건은 각각 다릅니다 물론 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단지 일각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고 사건 발생 지점도 100여 장 정도의 거리인지라 동일인 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하지 않고는 있으나 정작 배공자의 흉수는 세 사람 정도로서 마치 과시 하듯 자신의 무공의 흔적을 남긴 데 반해 소교주에게서는 평범한 팝업을 사용했고 정극이 실종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때 은폐를 기도했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입니다 후두평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회의장하는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명색이 마도의 최고의 두뇌라는 후두평이었기에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의 이야기는 날카롭긴 했으나 결론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 추천상의 입에서 스산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후두평 그대가 본자 앞에서 언제부터 말장난을 했던가 본자는 지금 결론을 듣고 싶다 비록 음색은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단순했다 하지만 평소 추천상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예어 조에서 짙은 살기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살기가 과연 후두평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미제 살인자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에 막 자리에서 앉으려던 후두평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지체 없이 다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부주 전다만 확신이 없어서 후후 확신이라 사건 형장에도 없었던 그대가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흡하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독의 지수로서 무맹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그들이 취해왔던 제마멸사의 기치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중원무림맹에서 탈퇴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정사대전이 벌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현 단계에서 그들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나 북공소의 단순한 성격을 감안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강호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제3세력이 우리와 무맹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서 어부지리를 취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더 없는가 그러자 후두평은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 파천마 진자량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회의는 그 후로도 한동안 더 진행이 되었다 후두평의 견해에 대해 첫 번째가 맞다는 주장과 두 번째가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었으며 일부 강경한 자들은 가능성을 따질 것도 없이 이번에 무맹을 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어찌되었건 흉수가 사용한 수법이 백도 무림의 거심이 틀림없을 터 오만한 백도계에 대해 응징을 하지 않으면 세인들이 진마블을 우습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추천상의 입에서 결론이 나왔다 지금부터 환밀당과 마천수의단은 후군사에 직접 지휘를 받으라 그리고 후군사는 한 달 이내에 흉수를 직접 잡아 내게 데려올 것이며 그대가 언급하였던 제3세력의 실체를 밝혀내라 여당주는 지금 즉시 장안으로 달려가 북궁소를 만나보고 무림맹의 동태를 살펴보라 동시에 그에게 본 사건에 백도계 무예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받아내라 그때까지 백도계의 인물들은 계속 억류할 것이며 천라지망도 유지한다 장례식은 흉수가 잡힐 때까지 보류하며 이번 사건과 본 회의 내용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함구하라 추천상의 명령을 끝으로 회의는 끝이 났다 회의 직후 누군가 추수빈에게 은밀히 찾아갔다 그래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추수빈이 다급한 어조로 물었다 이번 사건을 백도계의 짓으로 결론을 냈고 그 보복으로 내일 아침 현재 억류 중인 74명의 백도계 인물들을 모조리 처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결론이 그게 바로 천년을 내려오는 마도계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피값은 그 백배로 갚는다는 더욱이 친아들과 후계자이자 사위를 잃은 부주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회의 결과를 함구하라는 부주의 언명이 있었던 지라 추수빈은 암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왔다간 직후 추수빈은 은밀히 무영상의를 불렀다 그들은 바로 부친인 추천상의 비밀 호의들이었는데 폐관하기 전에 자신의 호의로 붙여준 자들로 지금에 있어서는 추수빈의 호의뿐만아 니라 눈과 귀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그대들은 지금 즉시 뇌옥 주변의 동정을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는 길에 시체 안치실에 들려 현물한 사람의 현재 상황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혼자가 된 추수빈 그리아내도 항상 슬퍼보였던 그녀의 얼굴은 몹시 상해보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문득 그녀의 입에서 자조적인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하늘은 결국 나에게서 모든 이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형공자에 이어 이젠 하하까지 하지만 내 비록 살 생각은 없으나 하하만은 살리고 맑겠다 그녀의 입술이 굳은 결심으로 꽉 다물어졌다 현무에 굳게 감겨졌던 두 눈이 번쩍 띄었다 마침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였고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로 운공을 마친 것이다 눈을 뜬 현무에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황량하고 음산하기 그지없는 시체실이었고 참혹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도 젊은이들의 시체였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동안의 사태 흐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현물로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영정이 채수를 전개하다 시간을 넘겨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하여 다행히 본체와 합류할 수 있었지만 극심한 주와 임마의 증상과 함께 그대로 혼전하였던 그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 난데없는 시체실이라니 게다가 오히려 온 몸에는 활력이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길 없는 현문은 마침내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체실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잘리고 심지어는 목까지 잘린 십여구의 참혹한 시체들 현문은 이들의 복장과 조금 낮에 익은 모습에서 바로 이들이 이번 혼인식의 하객으로 참여한 일부 백도의 무사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문득 현문은 현실이 걱정되었다 자신이 목격한 추명 및 진흙성의 죽음과 후두평에 의해서 내려진 모든 백도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 어쩌면 무림에 거대한 혈격을 몰고 몰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태는 이미 발생했고 과연 자신이 얼마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지 알 길 없으니 그동안 사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의 앞에는 이러한 그의 염려를 증폭시키기라도 하듯 십여구의 참혹한 시체가 있었으니 이에 다급해진 현문은 황급히 시체한 지시를 벗어났다 다행히 시체실 주변은 인적이 뜸한 곳이라서 그의 행동에 아무런 재의약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근을 벗어나서 짐마부의 심장부 쪽으로 접근하자 경비는 마치 철통과 같이 사뭄해져 현무로서는 자명징기를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5성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일반 무사들의 눈 정도는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무의 생각처럼 수비무사들은 바로 눈앞을 스쳐가는 현무의 종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정작 헌한 대낮에 이동을 하는 현무였지만 시각에 착각을 일으킨 그들은 그저 바람이 한 줄기 스쳐가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이처럼 은밀히 이동하는 현무에게 한 무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현무가 있는 곳은 잔목으로 가려져 극히 은밀한 지역이었는데 마침 그 무사는 아랫도리로 손이 잡고 가는 것을 보니 아마 속비를 볼 곳을 찾는 모양이었다 은 잘 뺏곤 그리 안해도 뇌욕의 위치를 몰라 이곳저곳 마구 다니던 그 인지라 얼핏 그를 제압해 뇌욕의 위치를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 마침내 으슥한 곳에 막 당도한 그는 눈앞에서 현무가 빙글에 웃고 있자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려 하였다 하지만 이미 현무가 날린 일선지는 그의 아혈과 무릎 쪽의 마혈을 점한 후였기에 그의 외침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울련할 뿐이었다 현무가 눈빛을 빛내며 그에게 물어보았다 백도인들이 갇혀있는 뇌욕이 어디냐 이에 그 무사는 눈빛이 흐리멍텅해지더니 무언가를 말하려다 아혈이 찍혀 말을 못하자 손가락으로 동남방을 가르쳤다 후후 그래 고맙다 너는 그저 여기에서 단지 소피를 보았을 뿐이다 알겠느냐 무사는 그저 무의식 중에 고개만 끄덕 이고 있었다 바로 초국무외 중 서품비술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현무는 처음으로 전개한 자신의 서품비술에 만족하며 그 무사가 가르치는 곳을 향해 몸을 날렸다 다시 자명진기를 일으켜 몸을 감춘 채로 번호 8369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5일시 고시비 제목 연재 천부의경 35 잠시 후 현무는 무사들에 의해 철통같이 경비되고 있는 하나의 건물과 만날 수 있었다 그 건물은 무척 견고하게 생겼으며 일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창문 하나 없었기에 필히 매혹으로 짐작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매혹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제껏 자명진기의 덕택으로 전혀 들키지 않고 이곳까지 이를 수 잊었던 현무는 자신이 붙어 그대로 뇌옥 입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 이곳을 향해 오는 저 희뿌연 물체가 무엇이냐 아 들켰다 이번에도 여전히 통할 줄 알고 태연하게 접근하던 현무는 깜짝 놀라 매우 급히 금강구동심법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순식간에 건물 몇 채를 지나 몸을 숨겼다 잠시 소동이 뒤를 이었다 뇌옥 주변에서 수많은 무사들이 몰려 나오더니 부근을 이잡듯이 뒤졌다 이에 현무는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다행히 그들에게는 아직 자명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내심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자신의 자명진기가 겨우 오성에 불과함을 잘 알면서도 순간적인 우쭐감에 그처럼 대담한 행동을 했던 자신의 행동이 우스웠던 것이다 잘 나가다가 간혹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야 현무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데 문득 현무의 시선엔 아직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아니 저건 추소저가 아닌가 그녀가 무슨 일로 그는 바로 추수빈이었다 무슨 일인지 그녀는 한 명의 강인해 보이는 무사를 대동한 채 급히 내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에 호기심을 느낀 현무는 슬며시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방금 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태도로 비키거라 내 만날 사람이 있다 이미 내옥 앞에 당도한 추수빈은 싸늘한 목소리로 황의를 입은 위맹하게 생긴 무사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바로 현무의 종적을 발견한 그자였다 은 저자가 필히 이곳의 책임자인 모양이군 현무는 이렇게 짐작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안됩니다 공력 구조와 군사의 명령 없이는 그 누구든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황의 무사의 태도는 상당히 완강했다 하지만 추수빈은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녀의 어전은 더욱 차가워졌고 비록 해숙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불에서는 설 이빨 같은 기세가 흘러나왔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할 셈인가 죄송합니다 공력 워낙 명령이 지어만지라 호 정령 그렇단 말이지 추수빈은 그의 태도에 차가운 냉소를 머금은 채 옆에 섰던 무사에게 말을 하였다 무영 이 자를 배워라 하극상의 죄인이라 추수빈의 명령에 그녀를 따라왔던 무영이 책 하며 검을 뽑으며 황 의무사를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그의 목을 향해 검을 날릴 기세였다 이에 황 의무사가 주춤 한 발을 물러서며 다급히 소리쳤다 공녀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는 지금 쌍스러운 말로 진마부의 공녀인 나를 능멸했다 내 먼저 너를 처단한 후 아구현에게 수화를 잘못 가르친 죄를 묻겠다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울 수 없었으니 추수빈과 무영이라는 자의 기세는 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무리 명령을 이행했다 할지라도 막상 추수빈 이 자신을 배워버리고 적당히 불러대면 결국 자신만 억울하게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아구현이나 후두평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다 하더라도 그녀의 체면을 보아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이 머리를 굴린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옆으로 비킬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대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야 말비를 알아먹는구나 추수빈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한 번 쏘아본 후 무현과 함께 내우관으로 들어갔다 허어 추소저에게 저와 같은 기세가 숨어 있었다니 이를 지켜보던 현문은 전형적인 여인이었던 추수빈에게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림자에 몸을 숨겨 내우관으로 들어갈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참기로 했다 어떻게 황위무사의 시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추수빈과 그 옆의 무현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내욱으로 들어간 추수빈은 남궁하를 만나고 있었다 하아 고생이 많구나 아 수빈 괜찮으니 추월 아버니가 살해당했다고 하더니 남궁하는 오히려 추수빈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수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니 난 괜찮아 아직은 견딜만해 다시 남궁하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하지만 순간 그녀는 흠칫하며 말을 중단했으니 바로 그녀의 뒷전으로 추수빈의 전음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하아 주위에 이목이 있으니 계속 무슨 말인가를 하면서 듣기만 해 지금 사태는 너무 심각해 내일 아침 너희들을 모두 처형하기로 결정된 모양이야 이에 남궁하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러한 표정을 얼른 숨긴 채 말을 시작했다 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추월 아버니와 진대공작까지 살해당하고 말았다니 참 너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특히 추월 아버니는 나를 참으로 잘 대해 주었는데 마치 친동생처럼 수빈 너는 생각나니 그때 우리 셋이서 뛰어놀던 때가 그 사이에도 추수빈의 전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내 우선 너의 혈도를 풀어줄게 기회를 봐서 다른 사람들의 혈도를 풀어준 후 오늘 밤 자시를 기다려 주위에 불을 지른 후 내 욕을 부술 거야 그러니 주위가 밝아지고 소동이 일어나거든 일제히 뛰쳐나와 오직 동남방으로만 뛰어가 그 곳이 방비가 가장 허술하니 모두들 일심당결하고 거기에 너의 지혜가 합쳐진다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그러면서 추수빈은 은밀하게 지풍을 날려 남궁화의 혈도를 푹 퍼주었다 그럼 나 갈게 잘 있어 추수빈이 몸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궁화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수빈 잠깐만 혹시 형공자의 소식을 아니 분명 이곳에 갇히지는 않았는데 추수빈이 흠칫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서지도 않은 채 되뇌었다 그는 그는 죽었어 그 소리와 함께 추수빈은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매혹을 벗어났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에 남은 남궁화는 마치 넋이 나간 모습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죽었다고 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하지만 이미 그녀의 두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추수빈의 이야기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결코 추수빈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추수빈의 음성에서 지난 슬픔을 동시에 느꼈기에 그러나 이때 이러한 남궁화의 마음속으로부터 기이한 울림이 전해졌다 남궁소저 거기 있소 처음에는 너무나 큰 슬픔에 미쳐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남궁소저 거기 있으면 대답하시오 이에 남궁화는 슬픔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그 그대는 누구인가요 그러자 마치 이에 대답이라도 하듯 다시 울림이 전해왔다 아 그곳에 있어 그려 나 현무에다 아니 그럴 리가 그는 죽었다고 했는데 후후 그럴 뻔 했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체한 치실에 누워있었느니 이에 남궁화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다시 반문했다 당신이 정말 현무형인가요 그렇다니까요 허허 속고만 살아왔소 갑자기 남궁화의 가슴속으로부터 환희가 밀려들었고 이젠 그녀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 살아있었군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고마워요 살아있어 주어서 정말 정말 그녀의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내 오빠께서 초공우회 중 전심지수를 전개하고 있던 현무에게도 느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슨 무공인가요 전운술도 아니고 불문의 해 광심어도 아닌 마치 전설상 부처님이 시전했다는 염화시 중에 법술 같은데 내 나중에 알려주겠소 그것보다 추소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소 그러자 남궁화는 추수빈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현무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현무는 진마부 수뇌부의 결정이 너무나 파격적임에 놀라면서도 설마 추수빈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해준 이야기가 잘 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은 의외의 결정이군요 좋소 그렇다면 나도 자신의 행동을 같이 하겠소 그리고 추소저가 이야기했던 동남방의 장애물들을 까급적 치워보겠소 내 상황을 조금 살펴본 후 다시 연락을 취하겠소 조심하세요 전은재수를 통해 남궁화와 의사소통을 마친 현무는 자신의 초공우회에 대해 만족할 수 있었다 당초에는 그토록 커다란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실전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초공우회를 꼭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초공우회의 위력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초공우회에 만족을 한 현무는 이번에는 다시 전심지술로 추수빈을 찾았다 아무래도 탈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녀와 보조를 맞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추소저 지금 어디 계시오 막상 전심지술로 추수빈을 찾으면서도 현무는 과연 그것이 제대로 통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아직 자신의 초공우회가 겨우 5성 수준에 불과해 거리가 멀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추수빈에게서 곧바로 답변이 왔다 이처럼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당신은 바로 누구입니까 비록 현무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선천적으로 초능력이 발달되었던 탓이었다 나 현무입니다 바로 추소저께 축하시를 지어 바쳤던 추수빈 역시 처음에는 현무의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현무가 그녀와 있었던 일들을 거듭 이야기하고 또 마침 시체 한 치실을 다녀왔던 무형 2호가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던 후라 잠시 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아 당신이군요 정말 현무의 가슴에 남궁아에게서 느꼈던 감정보다 더한 감정이 느껴졌다 기쁨과 희열 하지만 거기에는 현무가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한 감정도 일부 섞여 있었으니 현무가 어찌 그녀의 마음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환이 당연히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텀비어버리는 듯 쓸쓸함을 동시에 느끼는 그녀의 마음을 불가연금생 기성연명도 천불이나모 2승에서 맺을 수 없는 2년 저승에 가서라도 맺기를 그토록 원했건만 하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으니 하지만 그녀는 애써 이러한 마음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의 생환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떻게 된거에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허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나는 살아있고 지금 추소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소 그나저나 남궁소저에게 이야기는 들었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걸 저는 볼 수 없어요 아버님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달려라도 보겠지만 이젠 만날 수도 없으니 그래서 파옥을 결심했어요 그럼 추소저께서는 어찌하시고요 저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옳은 일이 나는 거예요 추수비는 의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현무는 그녀의 어조에서 자포자 기적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 연이어 발생한 불행이 그녀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박탈한 것 같았다 소저 이걸 아시오 삶은 파도타기라고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면 필히 좋은 날이 있을 것이오 특히 소저처럼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녀에게도 그러한 날이 올까요 저에게는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난 반드시 오리라고 믿소 고마워요 저를 위로해 주셔서 하지만 일단은 그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난 소저께서 앞에 나서지 말기를 원하오 그건 오라버니와 약속 때문인가요 약속도 약속이거니와 내가 소저의 불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요 추수빈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많은 갈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는 듯 현무의 마음 속에 서로 다른 파장들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러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추수빈의 울림이 다시 전해져 왔다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번 일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그들은 누구요 그들은 무형상이라 하며 제가 믿고 있는 소아들이에요 이에 현무가 망설였다 추수빈의 이야기로 미루어 아마 자신이 내옥 앞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그 무사를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무공은 내옥의 책임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고강하니 분명 이번 거사에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추수빈에게도 극히 필요한 인물들일 터 또한 그렇다고 이 제안을 거절하면 추수빈은 분명 자신이 직접 나선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녀의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좋소 대신 그들을 철저히 변장시켜 소저의 소아들이란 점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시오 알게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보내죠 내 일행들에게는 미리 이야기 해 놓을 테니 한 일각쯤 전에 주변에 불을 놓은 우자시 정각의 내가 내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 바로 합류하라고 하시오 예 알았어요 부디 성공하시기를 소저께서도 옥채보증하시오 결코 약한 마음은 먹지 말고 그러면서 현무는 전심지수를 거두려고 했다 그때 추수빈이 다급하게 마음을 전했다 잠깐만요 후일 저를 한번 찾아주시지 않겠어요 참아하기 힘든 마음을 전하는 듯 그 파장이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반드시 그럴리다 고마워요 그럼 권호 8380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0 제목 연재 천부의경 36 마침내 현무는 전심지수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으니 거듭 그녀의 처지가 애처로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잘 해낼 거야 약한 듯 하면서도 의외로 강한 면모도 지닌 여인이니 그러면서 현무는 애써 아까 뇌옥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당찬 모습을 떠올렸다 현무는 다시 뇌옥 쪽을 향하여 몸을 날렸다 아무래도 어떠해서든 뇌옥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인 것이다 어느덧 서산으로부터 시작된 짙은 노을이 대지를 붉게 물들고 있었다 보는 이들의 찬탄을 자아낼 만큼 아주 고운 빛깔로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지를 붉게 장식했던 황홀한 색조는 금방 시들해지고 이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왜 노을은 이처럼 짧기만 할까 추수비는 극히 잠깐 동안 대지를 황홀하게 장식한 채 곧 사라지는 노을이 문득 자기 자신의 신세와 같다고 생각했다 중원호 봉중 환상비연 진마부의 천금이자 마도기의 꽃 하지만 그 화려함은 단지 겉모습뿐이며 곧 사그라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 특히 이미 사랑을 알아버린 그녀이기에 이러한 자신의 신세가 더욱 안타깝기만 하였다 청비청취풍 일광조호와 사군생당의 공심하소소 하늘은 맑은데 바람이 불고 햇빛은 비추는데 비가 내린다 사랑하는 님이 살았으니 당연히 기쁘나 부질없는 마음은 왜 이리 쓸쓸한가 추수빈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때 현무는 내옥의 주변에서 호시탄탄 내옥으로 들어갈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내옥 주변은 여전히 철통 같은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래도 밤이 되니 현무가 활동하기에는 조금 편한 것 같았다 그래도 현무로서는 자신의 자명증기가 통하지 않던 그 황의를 입은 수비대장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라 차마 결행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저자는 화장실도 안 가나 비록 적이었지만 그의 근무 태도에 현무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법 꾸중히 기다린 보람인지 마침 그가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현무의 눈에 띄었다 그럼 그렇지 철인이 아닌 이상 그가 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한 현무는 마침내 자명증기를 최대한 일으킨 채로 곧바로 뇌옥 입구를 향해 부동한 상심법을 전개했다 수호호 미세한 공기의 파장과 함께 그의 몸은 마치 헛개비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그의 형체는 뇌옥의 입구에서 삼사장쯤 들 어간 갈림길 모퉁이에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자명증기에 가려진 상태로 일반 무사들은 그를 본다고 해도 단지 텀빈 허국만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갈림길은 지상 석실로 통하는 길과 지하로 향한 계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현무가 보기에 지상의 석실은 교대한 수비무사들의 대기소로 활용되는 듯 싶었고 필경 뇌옥은 지하에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판단을 한 현무는 유은심법과 자명증기를 동시에 운영한 채 조심스럽게 지하계단을 통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자명증기를 운영한 상태였지만 군데군데 밝혀진 횃불과 수비무사들의 시선을 가급적 피해가며 최대한 주의를 기했다 뇌옥 내부라 해서 고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죄 때문인지 현무는 마침내 남궁 아들이 갇혀있는 뇌옥을 찾을 수 있었다 다행히 70여 명의 이들은 백도 젊은이들은 모두 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모두들 이미 혈도가 풀렸으련만 이동도 않고 앉아 있었다 필경 수비무사들의 시선을 의식한 탓으로 생각되었다 수비무사들은 두 명 정도가 그들이 갇혀있는 뇌옥 주변에 있었고 조금 떨어져 다시 두 명이 눈에 띄었다 현무는 아무래도 갇혀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일단 그들부터 제압해야 할 것 같았다 제압한 후 그들에게 서품 비수를 정비하면 오히려 그들을 적의 접근에 대한 감시자로 이용할 수 있을 테고 탈출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곧 현무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미 그의 무공은 두 갑자를 상해한 데다 초국무에까지 달통한 현무에게 그들과 같은 일반 무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현무의 일거수에 곧바로 뇌옥 입구 쪽 무사들이 허수아비로 변했고 미처 그러한 상황을 발견도 못한 채 뇌옥 앞에 무사들마저 현무의 일선지에 마열이 찍혀버렸다 후후 모두들 이와 같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제 굳이 자명진기를 운용할 필요가 없어진 현무는 곧바로 신형을 드러내며 제압된 무사들을 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슬쩍 뇌옥 쪽을 살펴보니 남궁아 등이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챈 등 무언가 소리치려 하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남궁아에게 눈을 한번 깜빡여 보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런 직후 곧바로 석홈비수를 전개했다 마치 두 눈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안광 그리고 비록 소리는 작았지만 뇌를 찌렁찌렁 울리는 그의 음성 그들의 안광은 급격히 빛을 잃어 갔다 듣거라 너희들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평상치처럼 계속하여 근무해 임하라 단 한 가지 뇌옥 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를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뇌옥에 접근하려는 자가 있거든 두 명을 이를 제지하고 나머지 두 명을 그러한 내용을 나눠 적이 보이는 저 소저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영혼의 주인으로서 명령하노니 이 일에는 추어도 어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즉시 실행하라 뇌를 울리는 현무의 음성에 그들은 마치 바보라도 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현무의 말이 끝나자 다시 평상시에 안광을 회복하며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무를 보고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서폰비술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비로소 현무는 뇌옥으로 접근했다 수비무사에게서 빼앗은 듯 그의 손에는 어느 새 뇌옥의 열쇠가 들려 있었다 고생이 많구려 유난히 수척해진 남궁아를 바라보며 현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남궁아는 막상 그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상 감정이 벅차오는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새어나오는 한마디 나쁜 사람 지극히 짧은 한마디였지만 온갖 감정이 다 배어있는 소리였다 현무는 빙글에 웃으며 그러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하오 남궁아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눈물이 맺혀있는 상태로 괜찮아요 지금 형이 내 눈앞에 있는데요 뭘 잠시 후 현무를 알고 있던 제갈청은 북궁지 등 신주십출의 인물들이 분분히 현무 앞으로 다가왔다 반갑소이다 현공작 현무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과 인사를 하였다 하하 이상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그래 모두들 다친 데는 없소 예 다행히 본래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려 했으나 저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고 또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순수 히들 체포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성질이 급한 몇몇 사람들은 불행히도 희생당했고요 남궁아가 뇌호관에 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그것보다 현무형은 정말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군요 이처럼 삼엄한 뇌호관을 마치 안방 들어다니듯 들어오고 또 저들을 마치 하인처럼 길들여 놓았으니 갑자기 들려오는 영롱한 목소리도 목소리였지만 남궁아 외에는 자 신을 이렇게 부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현무는 기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바로 북궁지였다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화사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사용했던 어투가 대담했는지 개면적게 웃고 있었다 아 난 또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북궁 소조였구려 그저 잔 재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잔 재주도 지금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유용할 것 같은데요 하하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지 않았소 이에 북궁지는 그만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호호 그럼 현 형께서 군뱅이가 되나요 쉬이 밖에서 듣겠소이다 그러자 북궁지는 얼른 입을 가렸는데 두 눈만은 여전히 웃고 있어 그 모습이 무척이나 귀여워 보였다 잠시 후 현무는 조금 심각해진 표정으로 남궁아를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남궁 소조 어떻소 탈출 방법에 대한 묘안이라도 글쎄요 이 상황에서 묘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소 외부의 조력이나 방조자가 없는 상황이니 그저 뚫고 나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나 보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경법에 송곳 전법이란 게 있어요 보통 기동력이 있는 소수가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내용은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열의 힘으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막는 적들에 대하여 집중 공격을 가하면서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최단 경로로 진마부 역내와 천라 지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남궁아의 의견에 제갈 청운이 두뇌 집단의 후예답게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아하 바로 몽골의 풍우나 태무친이 주로 사용했던 전술을 말하는군요 그것이 이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만 과연 진마부의 천라 지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이에 남궁아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은 다해봐야죠 다행히 적들이 아직 우리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니 기습이 통할 것이고 여기에 적절한 화공과 죄수들을 몽땅 풀어놓아 적들에게 최대한 혼란을 주게 된다면 의외로 효과가 클 거예요 다만 여기에 외부의 적절한 조력만 가세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그때 우리 중에서 한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을 하였다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남궁아가 반색을 하며 바라보니 그는 바로 사천당문의 삼공자인 팔 수소홍 당경상이란 사람이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라도 암기를 바랄 수 있다고 해서 명호의 팔수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그게 무슨 방법이죠 우리 당문의 제자들이 위급할 때 날리는 신호탄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암기들은 저들에게 빼앗겼지만 이것만은 워낙 은밀하게 감추어둔 터라 사천당문이라면 이곳에서 거의 이대결이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 신호가 당문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몰래 이곳 사천지방에는 본문의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 어쩌면 연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곳까지 도착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반나절 이상은 걸릴 텐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 더욱이 충분한 인원을 보내줄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남공하의 의문 제기에 대해 당경상도 더 이상 대책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들의 대화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때 현무가 나섰다 일단 그 시간을 최대한 줄입시다 어떻게요? 지금 내가 바로 나가서 신호탄을 발출하지요 이에 사람들이 반색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2시진 정도는 막 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참 좋은 의견이군요 현무의 이야기기 계속되었다 그리고 참 당소엽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신호탄은 당소엽만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당문 제자들이 모두 신호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신호들은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탄을 날린 사람이 당소엽인 줄 알겠군요 그리고 지금 당소엽이 진마부에 있다는 사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문에서도 필히 충분한 인원을 가장 빠른 경로로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진마부에 무슨 병고가 있음을 추측하고 있을 테고 더욱이 당문에 직계가 날린 신호탄이니 말이요 이러한 현무의 주장에 중인들은 아 하는 탄성을 터뜨렸다 진마부 주변 백리에 천라지망이 펼쳐졌는데 그곳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사천당문에서 이를 모르지 않을 테고 당경상이 이곳에 있으니 필히 촉각을 세우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혹 운이 좋으면 청성이나 암이 등 다른 도움도 받을지도 몰라요 그들 역시 진마부의 병고를 짐작하고 조사단을 파견했다면 그들은 필히 천라지망의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남공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이에 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 나가서 신호탄부터 올리겠소 그리고 동남방 쪽의 수비무사들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한편 정각자시의 내혹을 깨겠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운기조식 등으로 기력 조절을 하시오 예 그러세요 부디 조심하고요 번호 8381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1제 목연제 천부의경 37 남공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뒤로 한 채 현무는 다시 내혹을 벗어났다 이때는 다시 수비대장이 내혹 입구에서 근무자들을 독려하고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부로 붙어 그것도 절세적인 금강구동심법으로 빠져나오는 현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혹을 빠져나온 현무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종행무진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명증기와 절세적심법으로 즉마부 내부를 내직들어다니듯이 활보하며 은밀히 신호탄을 올렸고 동남방을 수비하는 무사들 상당수를 제압한 후 은밀히 그들에게 석홈비수를 전개하여 사태가 발생시 오히려 혼란만 조장하게 암시를 걸었다 예정했던 미시가 가까워 지자 남공하는 백도의 젊은이들을 그녀의 주변에 불렀다 비록 그곳에는 제갈청운과 같은 오령의 일원도 있었지만 지혜에 관해서는 그녀를 따를 수 없었고 더욱이 이번 거사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현무와 절친한 관계인지라 그녀는 은연중 일행들의 지휘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혹 제 말이 기분 나쁘더라도 모두들 위한 것이니 참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갈소역께서는 자시 일각전에 북군동생과 몇 사람을 데리고 신호가 올라오는 즉시 강래옥을 일제히 여러 죄수들을 석방시키세요 이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하겠지만 사방에 비치는 화방 때문에 적절히 혼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분들의 행동여령입니다 잠시 후 자시가 되면 뇌옥 주변에서 일제히 화염이 솟아오르고 형공작께서 뇌옥을 깰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상응하여 내부로부터 뇌옥을 깨고 나가야 하며 나가는 즉시 일직선으로 동남방으로 질주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들의 전력은 이들에 비해 형격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히 이동해야만 하고 서로 부상병이나 희생자가 있더라도 돌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적들의 숫자는 많더라도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집중된 힘은 오직 한 곳을 향하여서만 분출될 것이니 이 점만 명심한다면 무사히 이곳 진마부 경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마부를 벗어날 때까지는 저와 형공자가 앞에서 길을 뚫어 나갈 것 이니 제갈공자와 북궁소조 화연연협 등은 품위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마부를 벗어난 직후에는 적들을 추적을 분산시키기 위해 두 개조로 나누어 움직이는데 합류 지점은 바로 호북성과 경계지역인 만현입니다 특히 명심할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천나지망은 실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잠시라도 멈추어 선다면 곧바로 2중 3중 포위될 것이니 서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대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천당문이나 정파조사단 등과 합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잠시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테고 일단 사천성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공하의 의견에 대하여 제갈청우는 차라리 모두들 분산하여 각계 약진을 하면 어떠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안에도 부족한 힘을 더 분산시키면 곤란할 거라는 남공하의 의견에 찬동을 하였고 시간이 부족한지라 일단 그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마치 목을 죄는 듯한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자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진마부 경내를 울리기 시작했다 내역의 지붕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역의 주변과 진마부 경내를 살피던 현무의 눈에 막 치솟아 오르는 불길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갑작스런 사태에 뇌옥 주변을 경계하던 무사들이 동요를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다 이러한 순간을 노리고 있던 현무는 검을 빼어들고 곧바로 뇌옥이 꿀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1차적 목표는 바로 황일을 입은 수비대장 만일 그 마저 쓰러진다면 수비무사들의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 문이었다 그리 안해도 갑작스런 사태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수비대장은 일직선으로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는 의허 웬놈 하지만 현무의 검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그의 왼쪽 가슴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다 이에 그는 미처 말도 마치지 못한 채 다급히 우측으로 몸을 굴렸다 그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인기응변이라 할 수 있었다 이 미꾸라지 같은 놈 그러나 이미 작정하고 나선 현무의 검은 그의 구르는 몸을 따라가며 연이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만마를 굴복시키나니 복마지검 수백의 검극이 하늘을 가린다 천지 무급검법 낭낭한 외침과 함께 그의 손에서 연신 전개되는 천지변 세계 절초들 이에 수비대장은 도저히 피해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다급한 와중에서도 칼을 뽑아 휘들었지만 이미 그의 몸에는 현무의 검이 수차례 격충되고 있었다 아 수비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최후의 비명소리하지만 그 비명소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가했다 현무는 최대한 속전속결을 다짐한 듯 수비대장을 베어버린 여세로 그대로 수비무사들을 향해 거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이에 수비무사들은 미처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우스스 쓰러질 수밖에 없었으며 현무의 검을 피해 우왕 저왕 이리저리 밀려나는데 급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러한 그들의 좌우측에서도 눈부신 검광과 함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경황 중에서도 현무가 고개를 돌려보니 온몸을 흑이로 감싼 두 명의 복면인들이 수비무사들을 도륙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뒷전에 그들 중 한 명이 보내는 듯한 형공자이시오 저희들은 무영상위입니다 공녀의 명을 받고 이에 현무는 그의 전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쳤다 잘 왔소 난 옥을 낄 테니 그대들은 통로를 개설해 주시오 말과 함께 현무는 곧바로 뇌옥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이때는 뇌옥에서도 상당수의 수비무사들이 몰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미처 체비도 차리기 전에 현무의 육장과 태법의 어육이 되고 있었고 그들에게 맡겨 뒤쪽의 무사들도 전진하지 못한 채 그때 내옥으로 향한 지하 통로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형 저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남공하와 백도의 젊은이들이었으며 그 밖에 죄수들로 생각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 신속해서 좋소 자 그럼 이제부터 탈출이요 모두들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현무는 그들의 가장 앞에서 길을 뚫기 시작했다 비록 수비무사들은 아직 수백 명에 달했으나 이미 전의를 상실한 듯 그저 속절없이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백도인들과 함께 내옥을 빠져나온 수백 명의 죄수들이 좌충우도라며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기에 그 와중에서 현무와 무용상위 백도인들은 곧바로 진마구의 남동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 죄수들이 탈출을 한다 그제서야 수비무사들도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경고를 울림과 동시에 일부가 그들의 행로를 가로막고 나섰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수의 무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오직 방향을 동남방으로만 향한 채 전력을 집중하는 일행들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한밤중 진마부 경례에 갑자기 비상사태를 알리는 요란한 북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허나 이미 그 순간 현무와 남공하가 앞장 선백도의 젊은이들은 서남쪽을 진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었으니 모두들 생사가 걸린 사안이라 그 빠르기는 질풍과도 같았다 단지 동남쪽으로만 방향을 잡은 채 하나의 직선이 되어 날아가는 팔 십여 명의 젊은이들 특히 이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인지라 마치 질풍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이들이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군대군대 진마부 무사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이미 현무에 서푼지술에 제압당한 무사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었던 터라단지 그들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대형에서 뒤떨어진 몇몇 젊은이들을 가로막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물론 그들 중에는 몇몇 무공이 높은 진마부의 간부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현무와 남공하 그리고 무영상이들이 전력으로 전개하는 합격술에 주충거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본대에서 다시 10여명 이상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이니 비교적 무공이 높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입고 나둥그라졌으며 감히 추적할 생각을 못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몇몇 무공과 경신술이 뒤처진 인물들은 불라방 같이 덤벼드는 진마부의 무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오 당신들을 돌보지 못해서 하지만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니 어떠하겠소 현무는 내심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행을 더욱 빠른 속도로 진마부의 외곽을 향해 돌진하였다 마침내 이들의 시야에 진마부를 둘러싼 담장이 보이고 있었다 야 드디어 담장이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앞으로만 달리던 이들에게 진마부의 담장은 바로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겐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으니 이미 경고가 바란지 일가겨 어느새 담장 주변에는 백여명 이상의 진마부 무사들이 직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앞에는 백여명의 진마부 그리고 뒤에는 마치 아기들처럼 악착같이 쫓아오는 추격병들 하지만 이들에겐 오직 싸워 돌파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 최후의 힘을 발휘합시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요 이러한 외침과 함께 현무는 가장 앞장서 적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핏발이 선 그의 눈에서는 마치 섬전처럼 날카로운 빛이 쏟아져 나오고 분심공을 운영한 그의 양팔과 양다리는 마치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우와 이미 죽음을 가구한 이랭들의 저돌적인 공격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야수와 같이 날카로운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고 앙당 무른 이빨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단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막는 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들을 뚫으려는 자 과연 누가 우세할 것인가 당연히 뚫으려는 자들의 광포한 기세에 이곳까지 도착한 사람은 모두에서 60여 명 결국 20여 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어 버렸으나 그래도 집 마부 본부를 뚫고 나온 백가치고는 적은 편이었다 이는 오로지 혼란과 기습전술 그리고 사전의 현무가 서품비술로 자아 중질환을 일으킨 덕분이었다 하지만 일행은 이러한 감회에 젖어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으니 이미 가시권에 들어오는 추격병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계획에 따라 일제히 두 줄기로 나누어 방향을 동쪽으로 튼 후 다시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집 마부를 벗어나자 자시의 칠흑 같은 어둠이 이들의 흔적을 감싸 추적자들의 발길을 더디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다 이미 집 마부에 천라지망을 전개된 상태 만일 자신들의 발길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곧바로 신호가 터져 나올 것이고 이를 향해 수천명 이상의 천라지망이 급속히 좁혀들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저 길도 무시한 채 숲과 같은 장애물도 무시한 채 최대한의 경공으로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길이 일부의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으니 부상을 입거나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결국 이들은 몰려드는 집 마부 무사들에게 굴복하거나 처참히 살해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난 부상으로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전력을 다한 경공으로 금방이라도 숨이 머들듯 했지만 오직 초인적인 인내로 천라 지망을 뚫고 있는 젊은이들 이미 이들에게는 말이 없어진 지 오래 되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기나긴 탈출행로 미처 경고가 달하기 전 너구나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탄 기습적인 행로였지만 과연 진마부의 천라 지망은 대단한 것이어서 곳곳에서 수많은 무사들이 이들의 행로를 막았고 이들을 뚫기 위해 잠시만 지체하면 지체 없이 경고음과 함께 수많은 무사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다 휴 지독하군 미리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토록 지독할 줄이야 남궁하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길을 열고 있던 현문은 요소요소마자 밀려드는 적들의 공세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남궁하의 무공이 거의 무유에 필적할 정도로 강했고 추수빈이 붙여준 무영상의의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현문은 다른 조가 걱정이 되었다 비록 그들 중에는 신주 17중 3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 오봉의 실력은 남궁하를 제외하면 오륜과는 한 단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거리라 오히려 현무와 무영상의가 가세한 이쪽 조에 비해 열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문은 이러한 생각을 애써 지웠다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나 일단 현문은 자신의 일행들이라도 최대한 희생을 줄이며 천라지망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했던 것이다 벌써 그들이 탈출을 감행한 지 두 시즌 가량이 흘러갔으며 탈출 행로는 어림 추산을 해도 70 열의가 되었으니 이제 한 반 시즌 정도만 더 버틴다면 창철령에 이를 수 있을 테고 남궁하의 예측대로라면 그 부근에서 사천당문의 구원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번호 8382개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2제 목연제 1928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춰라 하는 마치 천둥 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한참 질주하던 이들의 앞에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듯이 20여 명의 대안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들의 행로를 가로막는가 하더니 그들 사이에서 꽈르르르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갑자기 거대한 잡력이 몰아쳐왔다 피하시오 너무나 거대한 잡력의 현무는 일행들을 향기에 급히 외친 후 수중에 검을 허공으로 던져버리고 두 손을 앞을 향해 맹렬히 뻗어내었다 그러자 그의 양수에서는 황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기류가 쏟아져 나와 그 잡력을 향해 마주쳐갔다 약 이때는 남궁아도 수중에 검을 놀라온 속도로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검에서는 하얀 빗줄기 같은 검기가 무수히 일어나더니 현무의 장력이 지나간 자리에 새하얀 건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로 남궁세가의 최대 수비식인 수련 건막이었다 마침내 세계의 힘들이 거세게 충돌했다 화앙 파박 서로 다른 종류의 충격음이 거세게 울리며 주변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무와 남궁아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밀려났다 그 폭풍과 같은 잡력의 위력이 워낙 대단해서 현무의 나한장을 뚫고 남궁아의 수련 건막까지 뒤흔들어 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일행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우후 이렇게 막강하다니 가슴으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충격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면서 도 현무와 남궁아는 도대체 그가 누구인데 이처럼 놀라운 장력을 날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빠졌다 그때 전면으로부터 탄성이 터져나왔다 감히 나 철타패신 우문왕을 물러서게 하다니 대단하군 그래도 그 정도가 되니 그 삼엄한 천라지망을 뚫고 이곳에까지 이를 수 있던 것이지 이에 남궁아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는 마치 조그마한 동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거대한 몸짓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가 진마 부심마천 중 서열 삼십사위에 든다하는 금마천주이자 암흑마 방해방주인 우문왕일 줄이야 아니 당신이 바로 금마천주란 일이에요 남궁아의 놀란 음성에 우문왕은 번쩍이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하하 남궁아의 수련법막이 펼쳐지길래 난 또 누군가 했더니 내가 바로 천혜옥인이라는 아이구나 듣자하니 내가 여우같이 총명하다던데이 우문왕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남궁아는 깊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가 정령 진마부에서도 서열 이 삼십사위에 들고 강호십대고수 중 하나인 우문왕인 이상훈을 그들의 개는 길보다 흉이 많으리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있던 현무가 그녀에게 전음을 날렸다 그가 진정 그토록 무서운 자요 이에 남궁아는 현무에게 간단하게나마 그의 무공수준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큰 일리구려 금방 무수한 적들이 밀려들텐데 그래요 그만해도 당해내기 힘들텐데 적들에게 포위라도 당한다면 아마 우리들 중 단 하나도 이곳을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잠시 침묵이 오갔다 그러나 우문왕은 그 사이도 못 참겠다는데 소리를 질러댔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항복을 하지 못하고 뜨거운 맛을 보고야만 굴복하겠느냐 이에 현무가 남궁아에게 다시 전음을 날렸다 일단 부터 봅시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둘이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면 필히 무언가 틈을 만들 수 있을 것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적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일단 일행들부터 보내야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떠해서든지 잠시동안 우문왕을 잡아 둘테니 형은 그동안 무영상이와 함께 그들을 차치하세요 그러고 난다면 최악의 경우 몸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소 이처럼 협의를 하는 순간 우문왕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무영상이에게 그리고 남궁아는 일행들에게 다급히 전음을 날려 그들의 계획을 알렸다 즉 남궁아가 우문왕을 저지하고 그 사이에 현무와 무영상이가 앞을 막고 있는 적들을 처치하며 나머지 인원들은 전력을 다해 이곳을 벗어나기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계획을 짠 남궁아는 마침내 우문왕을 향해 생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문노 선배의 위명 앞에 어찌 저희들이 대적하리올까 하지만 저의 평생 소원은 바로 노선배와 같이 고강하신 분의 가르침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라 그 직후 모두들 항복하겠어요 이러한 남궁아의 태도에 우문왕은 기쁜지 커다랗게 웃었다 하하하 그대는 그래도 선배를 알아보는구나 좋다 어서 나오너라 내 후배에게 한 수 지도해 주지 호호 손속에 사정을 두세요 하하 걱정 마라 설마 내가 너를 해치겠느냐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다정한 조선관 연습띠무라도 벌리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현무도 그녀의 능수능란한 언동의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과연 이러한 남궁아의 태도에 우문왕은 정작 그녀와 비물을 시작하면서도 장난하듯 허초로부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궁아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 암암미에 전 공력을 검 끝에 주입한 그녀는 우문왕의 허초가 지척에 다가오자 이를 무시한 채 번개 같은 신법으로 그에게 다가서며 눈부신 속도로 검을 전후 좌우로 마구 휘둘렀다 천공을 가르며 무수한 유성이 쏟아지나니 이를 일러 은하여 성현한 검법이라 하노라 남궁아의 낭랑한 음성과 함께 그녀의 검에서는 마치 천지를 가를 듯 한찬란한 검기가 일직선으로 우문왕의 가슴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고 연이어 마치 폭죽이 장렬하듯이 빗살 같은 수많은 검의 잔형들이 그의 사면 팔방을 봉쇄한 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니 가히 연안검 외에 극칠화할 수 있었다 으허 아니 인연이 그대로 방심의 허를 찔린 우문왕은 미칠 듯이 노했지만 우선 눈앞에 밀려드는 놀라운 검새의 그도 어쩔 수 없었으니 그는 황급히 신형을 멈춘 채 제자리를 맹렬히 돌며 연이어 강력한 장력을 차댔다 그러자 일대는 검기와 장력의 격돌로 마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만난 것과 같이 흙과 돌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분분히 날아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카로운 마찰은 많이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현무의 신형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더니 거의 동시에 적들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다 바로 한정된 공간에서는 가장 빠르다는 금강구동심법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우문왕의 소아들은 미처 대비를 못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방심에 허를 찌르며 현무가 자신의 최대 절악인 천지목북검법을 전개하였다 마치 하늘과 땅 전후 사방에서 수십자루의 검극이 날라오는 형세 이에 속절없이 서너명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무형상인은 다시 이들의 좌우측으로 지쳐들며 협공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틈을 로일세라 기회를 보고 있던 백도의 젊은이들은 마치 천지를 떠나갈 그 탐성을 질러대며 일제히 몸을 날리며 각자 자신의 최대의 절악들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문항의 소아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혼전 속에 다시 서너명의 대안들이 쓰러지고 마침내 그 틈을 이용해 백도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신들도 가시오 현무는 이제 겨우 대여섯 명 남아있는 우문항의 소아들을 것에게 몰아붙이면서 무형상위에게도 소리쳤다 우리는 안 가겠소 목숨으로 공자를 지키라는 공녀의 명이오 이에 현무는 화를 덜컥 내면서 벌써 다른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저들이 몰려오는 것이 안보이오 당신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들의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단 말이오 이러한 상황에 무형상위들도 자신들이 현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알았소이다 부디 몸조심하시오 결국 무형상위 마저 현무의 곁을 떠났다 휴 이제는 뱉다 비로소 현무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의 귀전에 남궁아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에 현무는 깜짝 놀라며 남궁아를 바라보았다 이때 남궁아는 이미 72초에 달하는 연안검법을 모두 쏟아낸 후 이였는데 처음에는 그녀의 기세가 워낙 폭풍처럼 밀려들어 잠시 주춤하던 우문항이 지금은 남궁아를 마치 쥐를 공격하는 고양이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이에 남궁아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하면서도 용쾌 절묘한 보고부로 간신히 그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였다 특히 주변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남궁아의 연안검법에 휩싸여 개입을 할 수 없었던 우문항은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남궁하를 몰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니 이에 현무는 더 이상 우문항의 수하들을 상대할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우문항을 향해 몸을 날렸다 야 이 공같이 미련하고 반만 축내는 밥통 같은 놈아 여기도 있다 우문항은 이제 34초 정도면 이 건방진 계집애를 황천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가 느닷없이 자신을 욕하며 달려드는 현무의 모습에 그만 불같이 노하며 남궁하는 제쳐둔 채 현무를 향해 마주 달려들었다 이런 돼질려고 발광하는 놈이 사실 근마천의 천주이자 짐마부에서도 서열 오이에드는 그가 어찌 그처럼 심한 욕을 들어보았겠는다 그러나 그건 사실 현무의 계책이었으니 우선적으로 남궁하의 위기를 모면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장풍을 날려 현무를 저제하기보다는 직접 몸을 날려와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더욱이 불같이 노한 우문항은 장풍을 날리기보다는 그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기를 원했으니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현무를 그대로 부셔버릴듯이 마주 다가서며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마치 헛개비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쥐파리만한 놈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순식간에 현무의 코앞에 당도하였고 그리하여 도저히 자신의 주먹을 피할 여유가 없으리라 생각하며 마음껏 주먹은 내질렀지만 정작 상대는 사라져 버리고 빈 공간만 가격하게 되자 우문왕은 무척이나 놀랬다 도대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이건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냥 놀라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 바로 그의 뒤통수를 향한 강한 기세를 느낀 것이다 하하하 이 미련한 고마 내 발길이나 받아라 보기 좋게 우문왕의 의표를 지르며 그의 뒤로 이동한 현무가 마침내 일수유지간에 백여든 번의 연한패가 장렬한다는 수유간 극태법을 전개한 것이다 좌우의 양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문왕의 머리 목등에 작 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우문왕은 허명만을 날리던 인물이 아니었으니 단지 감각만으로 현무의 발길을 느꼈던 그는 뒤로 돌아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훌쩍 허공을 향해 뛰어오르면서 현무의 발길질을 피하고 역습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야 미련팅이 고마 곧 낭자는 잊었느냐 현무의 공격으로 잠시 숨을 돌린 남궁화가 허공에 뜬 그의 몸을 향해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이에 우문왕은 그야말로 미치고 꼴딱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새파란 애숭이의 이젠 마치 솜털도 안 가신 듯한 계집애까지 나서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애써 참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흐흐 어디 너희들이 얼마나 더 살아 주둥이를 나불거리는가 보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최대 절기인 암흑마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암흑마장은 바로 마독의의 세대 절기 중에 하나로써 방주에게만 전해 내려온다는 암흑마방 수호장법으로 그 위력은 가히 필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문왕이 자신의 전 공력을 발휘하여 암흑마장을 전개하자 그리 안해도 깜깜하던 주변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암흑으로 변해버렸으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무시무시한 바람소리와 함께 수많은 장력들이 현무와 남궁화를 향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으흑 이런 무공도 다 있는가 한참 득이해야 하며 우문왕을 놀리던 현무의 안색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무엇이 보이던지 해야지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암흑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를 강력한 장풍만 연이어 그의 전신을 공격해 오고 있었으니 그저 그러한 장풍이 코앞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반사행동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일단 그의 장세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급히 금강구동 신법을 전개해 좌측으로 심려장 밖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오문항의 암흑마장은 마치 자석이 달린 듯 곧바로 그를 따라와 다시 그 암흑의 장세로 감싸버렸다 이때 남공하의 날카로운 음성이 현무의 귀를 울렸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형 차라리 앞으로 치고 나가요 이에 현무는 더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조소이다 잘 일검에 천지를 가른다 천지 무급검 천공의 번개가 검을 타고 흐른다 청천내벽검 거의 동시에 현무와 남공하의 최대의 절기가 암흑의 마세를 향해 일제히 전개되었다 순간 마치 번개가 대지를 가르며 떨어지듯 장내에는 번쩍 하는 강렬한 성광이 일어나는 듯 싶더니 곧이어 꽝 하는 괭흥과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으 으 역시 안되는가 그 여세로 차리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우문왕의 빈틈이 보이자 현무는 이를 앙당 물고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천지간 어디든 목 갈 곳이 없도다 금강구동신법 천공의 은하들이 별이 되어 쏟아진다 은 한악 성수 무수한 권극들이 그대의 전신을 가르고 지나가니 천지 무급검 눈깜박할 새 현무의 몸은 우문왕의 코앞으로 이동했고 우문왕이 미쳐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볼 틈도 없이 그의 우수가 우문왕의 머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으허 이에 우문왕은 그야말로 반사적으로 머리를 숙여 현무에는 한악성수를 피해내긴 하였지만 바로 그를 뒤이어 쏟아지는 수백개의 검극에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너 군데 검상을 입은 채 무너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무의 공세는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니 어느새 한 자루의 칼이 그의 사타구니를 가르며 단전에 이르기까지 푹 하고 박혀버린 것이었다 연이은 공격을 가하면서도 현무는 마침 우문왕의 발끝에 떨어져 있던 칼 한 자루를 발견하고 염력지수를 전개했던 것이다 아 아 급소로부터 예리한 통증과 자신의 전공력이 흩어져 버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우문왕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으 이러한 공격이 있었다니 네 네 그러나 우문왕은 말도 마저 끝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드디어 그를 쓰러뜨렸군요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온 남궁아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휴 그로 쏘이다 진정 힘든 상대였소 참 좀 어떻소 방금 전 각혈을 한 것이 생각나 현무의 시선이 문득 남궁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고 하이한 베개의 가슴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순간 현무의 눈빛은 안쓰러움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강호의 여장부라 하더라도 여인은 여인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갸날프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러나 남궁아는 짐집 눈꼬리를 치켜뜨고 현무를 노려보았다 아니 뭐예요 숙녀의 가슴이나 쳐다보고 있고 하하하 내가 그랬나 미안 미안 번호 8383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3 제 목연제 천부의경 39 하지만 적진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대화들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우문왕의 죽음이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사태에 멍하니 있던 짐마 부의 무사들은 마침내 분노의 함성과 함께 현무와 남궁아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크 저들이 화가 단단히 났군 어떻소 남궁소저 일단 불길은 피하고 보는 것이 호호 그래요 굳이 저들과 상대할 필요는 없지요 이에 현무는 빙글에 웃으면서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앞을 향해 몸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이 황급히 추적을 시작했고 진로상에 있던 몇몇 무사들은 진로를 가로막아 섰다 어딜 마음대로 가려 하느냐 하지만 미처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무와 남궁아의 신형은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안혼마방의 간부들 등 그들 중에는 무공실력이 결코 현무나 남궁아의 아래라 말할 수 없는 실력자들도 있었지만 경공에서만큼은 금강구동심법을 전개하는 현무나 고금의 경공법에 두루 정통한 남궁아를 추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무와 남궁아의 경공이었지만 그들은 미처 심미도 채 못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우문왕을 만나 지체했던 것이 화근이었던지 급속도로 천라지망은 압축되고 있었고 결국 먼저 자리를 피했던 무형상이와 백도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발길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가 막 장세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남궁아가 가볍게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이요 저기를 보세요 현무가 이제 서서히 밝아져오는 미명 속에서 남궁아의 손짓에 따라 시선을 돌려보니 동쪽에서부터 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몸을 날려오고 있었다 이를 본 현무의 일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허 설상가상이라더니 그러나 남궁아는 이러한 현무의 모습을 보고 히 하며 웃었다 이건 설상가상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 하는 것이에요 현무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즉 남궁아를 바라보았다 후후 저들이 바로 사천당문의 인물들이거든요 남궁아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침내 가까이 다가온 이들은 짐마 부무사들을 향해 무수한 암기 등을 뿌려댔고 그러자 장세는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당사자인 우리가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소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보기가 싫어요 알았소 가급적이면 혈도를 제압하도록 하지요 그리 안해도 역전되어 가던 전세는 현무와 남궁아의 개입으로 의외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당문협 부문주께서 직접 와주 셨군요 도와주신 점 감사드려요 남궁아가 사천당문의 무사들 중 문사차림을 한 중년인에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는 반갑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 남궁 소조였구려 그래 다친 곳은 없소 예 덕분에요 그런데 우리 삼궁자는 어디에 있소 아직 여기까지는 당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궁아는 그간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당문협은 다급한 표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일단 그들부터 구하는 것이 급선무군요 저희들도 힘을 보탤까요 이에 당문협은 일행들을 훑어보았다 모두들 악정고투를 치른 후라 거의 성한 사람들이 없었다 괜찮소이다 아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니 신속히 이곳을 벗어나 몸조리나 하시오 우리도 그들을 구한 즉시 빠져나올 테니 남궁아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들이라 해봤자 현무와 자신을 제외하면 거의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그의 말처럼 아직 안전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한시가 촉박한 사천당문의 구원대와 현무 일행은 서로 작별을 구한 후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아무튼 모두들 무사하면 좋을 텐데 이러한 바람을 뒤로 남긴 채 그들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 후로 현무 일행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고 결국 진마부의 천나 지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마침 동양파악을 위해 부근을 서성거리던 청성파의 제자들을 만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마침 제갈청운 등의 조에는 청성파의 제자가 한 사람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은 서슴없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다 휴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군 하지만 겨우 한숨을 돌리던 현무는 일행들을 돌아보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까지 현무와 남궁하를 따라올 수 있었던 사람은 단지 16명 당초에 현무를 포함 77명이 탈출을 감행하였고 최초 진마부 역내에서 17명 정도가 희생되었으며 나머지 60여 명의 젊은이 중 현무 일행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30여 명이었으니 다시 12명이 다시 희생된 것이었다 이제 그 지옥 같았던 밤이 물러가고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록 천나 지망을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은 진마부의 추적곤내 그들은 인근 냇가에 가서 겨우 응급처치와 함께 얼굴이며 손에 묻은 피자옥만을 닦아 냈을 뿐 미처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이동하였으며 마침내 해가 다시 질 무렵에야 사천성을 벗어나 호북성에 이를 수 있었다 본래는 사천성과 호북성의 경계지역인 만연에서 제갈청운의 조와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진마부의 추적이 걱정되었던 사람들의 반대로 그들이 도착하거든 호북성의 성천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사천성을 벗어난 것이다 이에 비로소 일행은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곳 호북성은 무맹의 세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비록 진마부의 추격대가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곳에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되자 일행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다 부상도 있고 또 생사위기를 넘다 보니 무엇보다 고향과 따뜻함과 조품이 생각나는 것 같았다 현소협 그리고 남궁혜협 미처 고마움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오늘 생명의 빚을 졌으니 그 곳이 어디든 어느 때는 가리지 않고 달려오리다 하하 정말 섭섭하군요 부디 몸조리 잘하시오 이렇게 하여 모두들 떠나가고 결국 현무의 곁에는 남궁하와 무영상위 그리고 양가창법으로 유명한 양가장의 후이인 양가위와 청평각의 여제자인 화운빈 그리고 장강소건파의 대제자인 현무비 등 여섯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남궁하나 양가위 등이라 해서 집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어두나 남궁하는 어쩐지 현무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을 뿐만 아니라 진마부의 동양과 다른 조의 생사가 궁금했고 양가위와 화훈련은 그리 안해도 현무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 대에 이번에 그의 놀라운 활약으로 구명지음까지 있게 되자 그들 따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현무 곁에 남았던 것이다 하하 결국 이젠 우리들만 남았구려 나야 비록 나는 갈 곳이 없어 이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모두 집이 있건만구지 고집을 부렸던 하지를 아느니 이거 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무로서도 이들의 잔류가 싫은 표정은 아니었다 그처럼 어려운 고비를 겪고 나서 금방 다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역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형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해요 긴장이 풀리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한 남공하의 제의 일행들이 모두 찬동하고 나섰다 그것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 안해도 피도 많이 보고 하였을며시 술 생각이 났는데 까짓 거 그럽시다 이들은 이렇게 떠들면서 곧장 주루로 향했다 사실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안으면 중간에 희생된 동료들의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날 밤 주루 하나를 잡아서 실컷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그 아찔하던 순간들과 희생당한 동료들 생각에 별다른 말이 없이 그저 술로서 감정을 무디게 하는 데 전력을 다했지만 차츰 술이 들어가고 특히 이들은 서로 간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라 차츰 주석의 분위기는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술이란 참으로 묘한 물질이다 마음속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기쁨을 마음속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슬픔을 가져다 준다 또한 술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외부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술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술에 힘을 빈다고 했던가 술은 감정을 극화시키고 과장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취중호원이라 하여 이를 무시하곤 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취중진담이라는 말을 믿고 있다 그러나 본래 하루하루를 칼끝에서 살아가는 강호의 무사들은 의식적으로 이 술이란 물질을 자제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의뢰 신체에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총각을 다투는 무사들의 대결에서 이러한 감각의 둔화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래저래 술 마실 거리가 겹친 현무일행은 그날 밤 그야말로 정신없이 술을 마셔댔고 마침내 모두들 술이 취해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만났다 비록 전날 과언들을 했지만 이들은 모두 무공을 익힌 사람들이라 비교적 일찍 일어났고 추명과 진흙송의 사례와 이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미칠 파장들이 걱정되어 다시 모인 것이다 도무지 이번 진마부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사 간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고 또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단지 추명 등이 백도의 수법에 의해 살해됐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백도의 젊은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려 하다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의문점이었다 그러게요 이와 같은 도발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측 못할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처럼 무모한 일을 하였는지 떠나잖아요 이번 살해 사건을 빙자하여 무림맹에 시비를 걸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안에도 최근 진마부의 하부조직에서 일부 약탈 살인 등 도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던데 피리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이에 현무가 입을 열었다 문제는 바로 추천상입니다 그는 바로 마도계의 제왕이요 그의 한마디는 바로 법이니까 말이요 그런데 그의 행동에는 의문투성이요 갑작스런 폐관해제 그리고 진 흑송의 후계자 지명과 추소저간의 정략결혼 더욱이 아무리 자신의 아들인 추명과 후계자이자 사위가 죽었다 하더라도 백여명 가까운 백도계의 젊은이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내가 들었던 그의 평소 성품관은 정반대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현무의 견해에 남궁화도 찬동을 하고 나섰다 그건 형의 말처럼 아무래도 이상해요 필이 무언가 흑막이 있는 것 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림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 같소 이에 남궁화가 한숨을 쉬며 말을 하였다 이번 일에 대해 무맹이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요 필경 진마부의 처사에 대한 해명과 살해된 수십 명의 젊은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에요 또한 그렇다고 진마부에서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비록 탈출 과정에서 이루어 젖을 지연정 그들 역시 수백 명의 무사들이 죽었고 거기에는 금마천주 우문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번 일은 정사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요 그러자 양가위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말을 하였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진흑송과 추명을 살해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서로 간 화해를 도모하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당금의 정세는 마치 기호지세와 같아서 먼저 도발을 시작한 진마부나 엉뚱하게 백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당한 무림맹이나 발을 빼지는 못할 형편이에요 이제껏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화홀려가 남궁하를 향해 물어왔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죠 그러나 남궁하는 자신 없는 표정이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연결될지 그저 지켜보는 정도밖에 이에 현무가 인상을 찌뿌리며 나섰다 하지만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소 어쩌면 대규모의 혈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남궁하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러한 현무의 의견에 현무비와 화홀려가 거들고 나왔다 그렇소이다 본회 아니게 당사자가 되고 말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린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다고 생각하오 그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번 일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전체 무림의 정세와 관계된다 할지라도 막상 혈겁이 예견되는 이때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자 공각을 당한 남궁하는 별 수 없다는 투로 말을 하였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의 조직을 결성했으면 해요 일단 외혹을 조사하고 정사대전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차츰 동조자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혈겁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키지요 직접 피해자들이고 또 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었으니 좋은 의견이나 그중에서 북궁지 제갈청운 등 무림맨과 직접 연관있는 사람들을 일단 제외하는 게 낫겠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간 화해를 중재해야 될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결국 남궁하의 의견에 모두 찬동하게 되었고 강호무림상의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름하여 유은의 흐르는 구름처럼 얽매이지 않은 활동을 전개하되 높은 하늘에 떠서 강호의 안의를 지키자는 의미였다 그리고 우선은 그들만의 조직이었지만 그래도 기본적 형태는 갖추어야 하는 관계로 폐주를 현무로 부해주 겸 군사로 남궁하로 정했다 이에 현무는 그러한 자리는 남궁하와 같이 무공도 높고 지혜로운 여인이 더 적당하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이번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간복해 있어 그들을 참여시키려면 필히 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다가 방금 전 남궁하의 의견을 반박하고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탓에 별수 없이 폐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좋소 까짓 거 그럽시다 번호 8384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3 제목 연재 천부의경 40 문득 현무는 웃고 있는 남궁하를 보면서 이 일이 본래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계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자신 없는 투로 자신과 양가위 등에 반발할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지만 어찌되었건 결국 현무는 승낙을 하였고 이에 이들은 술 한 잔씩을 따라 간단한 결맹이식도 가졌다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노니 나 현무는 유은혜의 회주로서 강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을 내 몸처럼 생각할 것이오 현무에 이어 남궁하 양가위 현무비 화울려가 차례로 유은혜와 회주에 대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한쪽에 서 있던 무형상위도 나서려 하였다 그러자 현무가 이들을 제지하였다 두 분은 나서지 마시오 당연히 그들도 유은혜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모두들 의아해했고 당사자인 무형상위는 조금 붕괴한 표정이었다 왜 저희들이 진마부 출신이라 자격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현무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황급히 두 손을 저었다 허허 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단지 내 생각은 두 분이 이제 진마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오 다행히 두 분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추소절을 잘 보필해 주셔야 하오 그리 안에도 고립되어 있는 그녀를 현무의 갑작스런 이야기의 좌중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당사자인 무형상위는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음을 후회하고 있었고 난공하는 정작 친구인 자신보다 그녀를 먼저 생각해주는 현무의 태도의 한편으로는 추수빈에 대한 미안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무에 대한 미묘한 섭섭함 등이 복합되는 듯 했으며 양가위 등도 당초부터 추수빈의 비밀 호위들이라는 그들이 자신들보다는 현무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현무와 추수빈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무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는 듯 고디어 일행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일사천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영향과 반응을 파악해야 할 것 같소 진마부의 반응은 내가 살펴보겠소 그러니 남공소저와 화소저는 이에 대한 무명의 반응과 기타 일반강 호계의 반응을 파악해 주시오 그리고 양소엽과 혁소엽은 이번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우리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오 유은의 회주로서 첫 번째 제시를 마다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남공하는 현무에 대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을 애써 억제하고 있었다 바로 그가 다시 진맞으로 들어가는 것과 추수빈이 자꾸 연결시켜지는 것이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는 필히 가장 위험한 입문이 자신이 맞겠다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남공하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을 하였다 호호 역시 회주께서는 대단하군요 그처럼 힘들게 벗어났던 사지 속으로 다시 걸어들어 가려 하다니 하하 나에게는 비장의 방법이 있소 그러니 가려하지 왜 나라에서 다시 적지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소 물론 남공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무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만류 없이 글을 보내주려는 것이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회동은 언제 어디서 하는 게 좋겠어요 별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한 달 후 군산 낙영로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모든 사항을 정하고 나자 이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또한 이제는 한 배에 탔다는 동지의 시까지 생겨 밝은 표정으로 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빽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우리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찾아다녔는데 그래 여기에서 한가하게 떠들고 있기에요 현무가 깜짝 놀라 귀를 돌아보니 바로 비리옥봉 북궁지가 눈에 쌍 신지를 켜고 두 손을 착 허리에 올려놓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현무는 그러한 북궁지의 태도에 왠지 웃음이 나왔다 아마 서로 의지하며 생사의 고비를 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북궁지의 그러한 태도도 전혀 밉게 보이지도 않았고 단지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만이 반가울 뿐이었다 하하 어서 오시오 그리 안해도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렸소이다 흥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호호 우리 지매가 왜 이리 화가 났을까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와 따끈한 차 한잔해 남궁아 역시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기자 북궁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현무에 맞은 편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항상 깔끔한 용모의 화사함을 자랑하던 그녀는 과연 생사의 고비를 넘나 들었나 싶지 않게 어느새 말숙한 차림이었고 약간은 해숙해 보이는 얼굴이 오히려 그녀의 미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참 북궁소죠 다른 분들은 아마 알아서 찾아오겠죠 뭐 아니지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좌우지간 우린 서로 나누어서 찾기로 했는데 제가 안 오면 어떠해서든지 찾아오지 않고 베겨요 이러한 북궁지의 태도는 사실 그녀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곱고 귀엽게 자라서인지 별 생각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아닌 게 아니라 잠시 후 제갈청운 등이 나타났다 사실 그들은 현무일행을 서로 나누어 찾아보기로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북궁지가 오질 않자 혹시 무슨 일이라 도 있는지 걱정하며 찾아 나섰는데 막상 북궁지가 현무일행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있자 그들도 어이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제갈청운은 평소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지라 애써 이를 무시하고 현무를 향해 말을 하였다 현소여 무사하셨구려 제갈소여께서도 무사해 다행입니다 참 그런데 화연소저는 제갈청운의 표정이 침중해졌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하였다 화연소저는 아깝게도 구자왕에 의해 당하셨소이다 구자왕이라 함은 그가 바로 진마부의 수마천주여 동시에 강호의 보증 수라보의 보조이기도 하지요 아 아 현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예상처럼 다른 신마천주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과 꽃다운 나이로 희생된 화중화 화연에 대한 안타까움이 같이 작용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뇌리 속에 그 피비린내 나는 격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지옥과 같은 암흑 속의 탈출을 생각되었다 비록 대낮이지만 다시 술이 식혀졌고 이들은 한동안 술만 열심히 마셔댔다 참 당소협과 사천당문의 무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제갈청운이 나섰다 당소협 역시 죽고 말았소 사천당문은 당초 150명의 고수들이 왔다는데 단지 50여 명만이 남아 당소협의 시체를 안고 쓸쓸하게 당문으로 비환하였소 그렇다면 도대체 몇 분이나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나와 북궁소절을 포함 모두 다섯이요 이러한 제갈청운의 이야기에 좌중의 분위기는 다시 우울해지고 말았다 막상 많은 피해를 예상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다시 제갈청운의 음성이 이어졌다 어쩌면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할 뻔했소 이미 당문의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완전 몰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나와 북궁소절을 몰아치던 구자왕의 공세가 주충거렸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당문의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소 이런 말을 하는 제갈청운의 음성에는 회안의 빛이 가득했다 자신이 책임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토록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더욱이 구자왕이 봐줘서 살아났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했으니 강호우룡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오만했던 평소 그의 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잠시 후 제갈청운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 중 한 젊은이가 현무를 향해 말을 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이에 현무는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현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그들에 비해 무공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급적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갔지만 정작 그와 남궁아 둘이서 근마천주 우문왕을 격살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갈청운과 북궁지는 더욱 놀랐으니 자신들은 화연과 세 사람이 우문왕보다 무공이 뒤떨어지는 부자왕을 상대했어도 상대를 격살은 커녕 한 사람이 죽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단둘이서 우문왕을 격살해 버렸던 것이다 비록 이들은 남궁아의 무공이 결코 제갈청운의 아래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설마 현무의 실전무공이 그토록 높은 것일 줄은 몰랐던 터였으니 그들의 감탄은 현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냥 이렇게 놀라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 속히 무림맹에 보고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만 했던 것이다 무맹에 대한 보고는 저와 지메가 같이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소협과 남궁여협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는 두 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따로 할 일이 있어서 그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한 후 마침내 작대를 구하게 되었다 제갈청운 북궁지 등은 안위성의 합비에 위치한 무림맹으로 그리고 현무 등은 그 전에 논의했던 유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공자님 훗일 저희 세가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북궁소족께서 초청해 주신다면 제 어찌 사양하리까 더욱이 천하제일무문인 북궁세가인데 그런데 저에 대한 호칭은 다시 바꾸기로 했소 어쩐지 어색하더군요 하하 어떻든 상관 있겠소이까 아무튼 조심해 가시오 예 형공자님도요 제갈청운과 북궁지 등이 먼저 떠나고 이어 양가위와 현무비가 현무에게 작별을 구했다 후 이제 형하고 헤어져야 하나 모두들 떠난 후 남궁아가 현무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실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에 현무는 빙글에 웃었다 사실 그도 남궁아 등과 헤어지는 게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쩌겠소 할 일은 많고 일을 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 후후 알았어요 저는 형에게 어리광 뿌릴 시간도 없군요 어쨌든 몸 조심하시고 한 달 후 다시 만날 때까지 한눈팔기 없기예요 하하 알았소 명심하리다 이었고 모두들 떠나가자 현무는 무형상이와 함께 다시 진마부를 향해 갈 길을 옮겼다 이곳 성천에서 진마부가 있는 사천성의 성도까지는 800여리 비록 진마부의 추적을 피해 올 때는 미처 몰랐지만 일반인들이라면 거의 이대를 꼬박 걸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다 이에 현무는 말을 타고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이미 사천성 경내에는 그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그 사이라도 경공을 연습할 겸 그대로 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는 우선 무형상위에게 먼저 가서 추수빈을 보필하고 이쪽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비교적 인적이 등은 산길을 골라 마음껏 신법 연습을 하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금강구동심법 유온심법차 풍경 신지술 등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신법들과 겨자무안보법 창천보법 기완미리보법 등의 보법까지 운영해 보면서 서로 간의 장단점과 융합 가능성 등을 검토 연구하였다 이러다 보니 그의 경심법이 갈수록 익숙되고 형상되었다 그의 몸은 마치 한 줄기 바람이라도 된 듯 떼지위를 스쳐 지나가고 잊었으니 멀리 보이던 산들도 순식간에 그의 뒤로 처지고 방금 지났던 산안은 어느새 그의 뒤로 까만 점이 되어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저녁 무렵이 되자 그의 몸은 어느새 지른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마침 지치기도 하고 또한 지른산의 봉우리들과 절묘한 계곡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의 풍치가 이만저만 한 게 아니라서 그는 경공을 중단한 채 차라리 한가한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건호 8385의 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4 제목 연재 천부의경 40일 때는 바야흐로 술시 무려 배지는 아직 미명이 남아 어렴풋이 사물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으나 이미 천공에는 높은 산백들을 배경으로 달과 별이 떠있고 그의 발 아래에서는 계곡의 맑은 물 사이에 또 하나의 달이 떠있었다 이에 현문은 호기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성수삼봉할 월파개수류 표표하소사 천지일진풍 별은 산봉오리를 따라 하늘에서 빛나고 달빛은 계곡물에 부서지며 끝없이 흘러간다 떠도는 이네 몸은 무엇과 같은가 천지를 종행하는 한 줄기 바람 같으리 자연의 정치에 흠뻑 빠져 문득 시 한편을 읊조리던 현문은 그러나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후후 비록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저마다 자신의 동지가 있건만 천지지간에 오직 나만이 집도 가족도 없구나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았으니 이미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일을 걱정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후후 그래도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비록 갈 곳은 없다 하나 먹을 것 잘 곳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천하가 모두 내 집인걸 더욱이 이미 나에게는 친구도 동료도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조직도 있지 않는가 이 밖에 더 뭐가 필요하리 이에 다시 마음이 밝아진 현문은 이제는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지륜산의 험한 상길을 걷고 있었다 지륜산을 넘으면서 현문은 약간은 촌피가 나는 서생 모습으로 역용을 하였다 비록 그의 실력으로는 그 어떤 공격에서도 몸 하나는 무사히 피할 자신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이려는 의도였다 아닌 게 아니라 지륜산을 넘어서 진마부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진마부의 무사들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행인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촌피가 물씬 풍기는 현무에 대해 수상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현문은 별다른 말썽 없이 진마부 부근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진마부 앞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병구의 막사처럼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던 터라 현문은 부득불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긴 채 내외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후후 진마부가 혼나긴 혼났던 모양이군 그나저나 이렇게 살벌해서야 어떻게 염탐을 하나 영정이체수를 전개하더라도 이곳 부근에는 마땅히 오랫동안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 그리 안해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무작정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개할 수 없고 은 할 수 없이 우선 진마부 무사로 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군 내심 이렇게 주의 상황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현문은은 밀하게 진마부 무사를 하나 잡아왔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 겉에 걸친 후 서서히 만상변 한 수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일단 촌티나는 서생에서 이젠 어엿한 영웅의 풍토가 엿보이는 본 모습으로 회복되고 다시 평범한 무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진마부의 총문이 열리더니 심상치 않는 기세를 풍기는 십여명의 인물들이 몰려나왔다 그들은 저마다 형형한 안광을 바라고 있었고 태양열이 불로 튀어나온 것이 일반 수비무사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상당한 고수들이었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일제히 서쪽으로 몸을 날리는 것이었다 현문은 지난 호기심을 느꼈다 그들과 같은 고수들은 진마부 내에서도 거의 당주급 정도라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십여명씩이나 몰려가는 것이 필경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현문은 당초 진마부에 잠입하려던 계획을 유고시킨 채 급히 그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그의 목적은 진마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었고 이건 필히 중요한 동향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음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가는데 저렇듯 급하게 그것도 중무장을 하고 가는 것일까 설마 이번 일을 복수하기 위해 백도의 한방파를 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 정도라면 사실 일계방파와 충분히 대적할 정도였다 더욱이 그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관도를 피해 급히 서둘러 달리고 있었는데 식사시간이 되어도 객점에 들리지 않고 그저 준비한 권량으로 해결하는 등무척 다급한 기색들이었다 이로 인해 현무는 본의 아니게 쫄쫄 굶어가며 그들을 미행할 수밖에 없었다 채 치사한 자식들 뭐가 그리 급해서 객점에도 못 들리고 이 현 물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현무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그들의 추적을 늦출 수가 없었기에 그저 그들을 따라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그의 신형을 막아서는 한 여인이 있었다 잠깐만요 혹시 현 공자님 아니에요 현무는 갑자기 자신을 막고서는 여인의 출연에도 의외였지만 정작 그녀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에 현무는 미처 대답도 잊은 채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커다란 눈이 무척 귀여운 인상을 주는 20세가량의 소녀 문득 현무는 그녀의 얼굴에서 약탕끼를 들고 화사하게 웃던 한 소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니 그대는 아난이 아닌가 그러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현무를 향해 한 발 다가섰다 아 혹시나 했는데 정말 현 공자님이셨네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죠 내 얼굴이 어때서 그러다 현무는 문득 자신이 만상변 한술로 진마부의 수비무사의 얼굴로 역용하던 생각이 났다 아 참 그렇지 이때 현무의 얼굴은 반만 그였고 나머지 반은 수비무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실로 기괴하였는데 막상 그의 옆모습만 보고 아는 척했던 아난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계면적게 웃으며 슬쩍 만상변 한술을 해제하였다 아난은 그러한 현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참 그런데 내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자 아난은 현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어 난 지금 저들을 추적해야 하는데 자신의 임무를 생각한 현무가 망설였지만 아난은 망문의 가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사천성 성도에서 남쪽으로 이백열이 떨어진 곳에 낙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었다 비록 중원호학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 풍치와 절경이 너무나 빼어 나 아무리 슬픈 사연을 지닌 사람이라도 모두 잊고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든다고 하여 낙산이라 이름 붙여진 이산은 그 빼어난 절경만큼이나 험준함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이산은 주교통로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그 배후에 인적이 거의 없는 험난한 산악지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는데 특히 이 산의 제2봉인 극천봉의 동편에 위치한 만장절에 라는 곳은 1년이 지나가도록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절치라 할 수 있었다 그 골이 너무 깊어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이고 하루 중에 겨우 일각 정도만 햇볕이 들어온다는 천하험지 하지만 정작 이곳에 사람의 흔적이 없고 심지어 짐승들마저 접근을 꺼려하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전형적인 애형의 지세로서 낙산에 모든 음기가 모여들기 때문에 물은 모든 생기를 가진 생명체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음질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니 그들은 바로 달마검협 무유와 소림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무유를 포함해 모두에서 30여 명이 되었는데 젊은 승려가 5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들 연기발랄한 청년들로 바로 소림아원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곳 만장절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들 상당히 지친 표정들이었다 휴 정말 지독한 음기군 도대체 이러한 곳에 무엇이 있길래 그들의 흔적이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너무나 지독한 음기에 중간쯤에 걸음을 옮기던 청년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러자 그의 옆에 있던 청년승이 대답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이처럼 음기가 강한 곳은 오히려 음공을 연마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장소가 아닐까 그때 그들의 대화에 무유가 뛰어들며 대신 대답하였다 허허 꼭 그렇다고 볼 수만도 없네 아무리 음공을 연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란 무릇 음과 양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법 지나친 음기는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야 혹시 모르지 지금 은 담맥되었다고 하는 반양극음공을 익힌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반양극음공이라 하면 바로 마교의 세대 금기공 외 하나이며 무공이 높이질수록 음향인이 되어 간다는 무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네 바로 그 무공이지 그렇다면 그러나 그의 말은 무유에 의해 중단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 이제 슬슬 저들의 본거지에 가까워진 듯하니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무유는 일행들에게 무언가 손짓을 했다 그러자 30여 명에 이르는 전대원들이 소리 없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최대한 신형을 은폐시킨 채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길이 비좁은 관계로 그들은 무유를 중심으로 거의 일렬로 대여를 이룰 수밖에 없었으나 모두들 신형을 최대한 은폐시킨 채 따라오고 잊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풀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유의 조심스러움이 마침내 적중하여 한 구비를 돌자마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의 시선에 은밀하게 서 있는 하나의 망룩과 들어왔다 이에 무유는 빛 따라오던 사람들을 모두 정지시킨 채 은밀히 망룩으로 접근하였다 그 망루는 나무와 풀들 사이로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가 계곡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고 또한 전방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상택과 망루에 서 있는 자들의 감시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다 의미로써 이 안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는데 이제 저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 것이 관건이군 이러한 생각을 한 무유는 망루의 감시자들을 살피기 위해 조금 더 접근했다 그러자 서서히 무유의 시야에 망루 안의 광경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마침 두 명의 흑이무사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방을 살피기는 커녕 둘이 마주 앉아서 무언가에 한참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망루의 위치는 높았고 그들은 앉아 있었던 터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그들의 손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안 돼 왜 상이라니 그러지 말고 빨리 돈을 내놔 그러자 다른 하나가 마주 고함을 질렀다 내일 준다지 않나 치사하게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좌우지간 안 된다면 안 돼 노름에서 외상한 사람치고 제대로 갚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무유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바로 주사위에 노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봐도 사람은 커녕 짐승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은 설마하는 마음의 임무는 잊은 채 노름을 하였고 마침내 말다툼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무유는 당초 그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말다툼까지 벌어졌는데 은밀히 이동하는 그들을 알아차릴리 만무하 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유는 다시 일행들에게 돌아와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2인 1개 주식 은밀히 그들의 밑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그들은 모두들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무유는 이제 역으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원 제자 한 명을 남기고 계곡 안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계곡 안의 광경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건호 8386개 시자 윤원중 미 5280 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5 제목 연재 천부의경 42 그러나 막상 계곡 안을 살펴본 순간 무유는 너무나 기이한 광경에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계곡의 중앙에는 기이한 향기와 함께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한 개의 못이 있었는데 정작 기이한 점은 그 모산에는 온통 벌거숭이의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그들은 무언가 기이한 주문들을 외우고 있었으며 못주의에서는 막내 있던 흑이인들과 같은 복장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얀 가루들을 뿌려대는 것이었다 특히 그들은 모두들 젊은 사람들로 보였는데 부끄럽지도 않는 듯 남녀 구별이 없이 모두 벌거벗고 있었으며 머리는 완전 산발했고 가끔씩 야수와 같이 차가운 눈빛을 번득이고 있었다 무유에게 가까이 다가온 거문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글쎄 무언가 사이한 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잠시 더 지켜보지 그러나 한참 동안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단지 주문만이 아닌 기이한 신음소리들이 섞이기 시작하였고 눈빛들이 더욱 사이하게 번득거리고 있었다 결국 그러한 광경은 하루에가 넘어가고 천봉에 달이 뜰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해시가 되자 모찌에서 일어나 절벽 하단부에 송송이 뚫려있는 동열 속으로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들 중 십여명만은 흑이무사들의 인소라의 중앙에 가장 큰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계곡안은 태고적 정적과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다 이에 무유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행동개시를 한다 먼저 배고 너는 배원 10명을 데리고 주변을 철저하게 경계하라 무슨 동향이 감지될 신은 즉시 내게 보고하고 그 누구의 출입도 철저히 봉쇄하라 그러자 당초 무유를 향해 말을 붙였던 청년생이 무유를 향해 합장을 하며 대답하였다 이에 사숙 명심하겠습니다 무유의 말이 계속되었다 무편은 어디 있는가 이에 그의 좌측에서 날카로운 기세를 뿜어내고 있던 25세쯤 배어부인은 한 청년이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너는 배원 5명을 데리고 중앙에 못지는 물론 계곡 전체를 은밀히 수색하라 그리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집하라 단저들의 감시조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 이를 유념하고 예 대주 검은 상호 너희들은 나를 따라 중앙의 동굴을 조사한다 다만 그곳은 가장 은밀한 접근이 필요한 곳이니 너희들은 나로부터 10장 정도 뒤에서 따라오라 예 대주 마천 너는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부근 높은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자 그럼 모두들 정확히 한 시진 후 이곳에 다시 모인다 행동 개시하라 무유의 지시에 따라 검은과 상홍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주변으로 흩어져 나갔다 단 한 점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행동들이었다 이에 무유는 검은과 상홍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윽고 중앙의 동굴을 향해 몸을 날렸다 검은과 상홍이 10여 장 간격을 두고 그를 따라 몸을 날렸다 만장의 하부에는 마치 벌집을 옮겨 놓은 듯이 수많은 동굴들이 뚫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유가 접근하고 있는 중앙의 동굴은 가장 컸을 뿐만하 니라 다른 동굴과는 달리 흑이인 두 명이 보초까지 서고 있었다 아 흠 이처럼 깊은 계곡에 누가 온다고 보초까지 세우나 흑이인 중 우측에 있던 자가 하품을 하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1년 12달이 가도록 중앙의 사자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접근을 하지 않는데 그나저나 자네는 요즘 좀 이상한 것을 못 느끼나 무슨 기력이 딸리지 않나 이거야 글쎄 이곳에 들어온 후로는 내내 기운이 없고 조금 이상하긴 해 참 그러고 보니 물건도 서질 않더군 왜 있잖아 새벽만 되면 그게 붉은붉은 서서 괴롭히더니 요즘은 싱싱한 것들에 그것을 보고 또는 근슬쩍 만져보아도 꼼짝도 않는 것 있지 말소리가 갑자기 적어졌다 있잖아 지난번 하당죽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계곡의 강한 음기 때문에 그런다더군 그래서 자신은 양기가 강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던데 어 정말 그렇다면 큰일 아닌가 그래 큰일이야 무슨 수를 쓰던지 해야지 무슨 좋은 수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유는 그들을 향해 금강지를 날렸다 쉬이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무유의 손가락에서 두 줄기의 날카로운 지풍이 쏟아져 나와 곧바로 흑이무사들에게 쇄도했다 아 뭐냐 한참 대화를 나누던 흑이무사들은 본능적인 위험을 느끼며 황급히 피하려 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그들이 미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열에 무유의 지풍이 격중되어 버린 것이다 무유의 지풍에 제압당해 엉거주춤한 상태로 굳어버린 흑이무사들 그래도 멀리서 보기에는 그들이 여전히 경비를 서는 것처럼 보였다 무유는 그들의 상태를 일견한 후 곧바로 발길을 옮겨 조심스럽게 동굴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동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기이한 일은 입구에 보초까지 세워두고 군대군대의 유등을 밝혀둔 동굴 내부가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이었다 이거 아무도 없는 것 아니야 분명 자신의 눈으로 이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둠에도 불구하고 무유는 이렇듯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유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마침내 하나의 커 다른 지하광장에 이를 수 있었다 그 지하광장은 그 폭이 거의 20여 장에 이를 정도로 무척 넓었는데 인기척이었기는 풍로 쪽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끝부분에는 안으로 향한 세 개의 동열이 뚫려 있었으나 그 입구는 성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무유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무척 작아 무슨 소리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각각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짐승의 소리와 같은 해계한 신음소리 저승의 사자가 읊는 듯한 기이한 주문 소리 그리고 거기에는 끼끼끼하는 물체의 마찰음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 소리는 분명 동굴한 쪽으로 향하는 중앙의 동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음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군 무유는 더욱 강한 의혹을 품고 중앙의 동열로 접근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이들어서는 잠시 망설였으나 무작정 그러고 있을 수도 없고 하여 가만히 성문을 밀어보았다 키키키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소리 그러나 성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바꼼하게 열린 성문의 뒤에서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무유는 자신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확확확한 하며 성문이 그대로 폭발되어 버리면서 성문의 파편과 함께 은빛 화살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무유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으허 무유는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기겁을 하며 황급히 우측으로 신형을 옮겼다 갑작스럽게 전개한 신법이었지만 그야말로 전광석 화와 같은 몸놀림이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폭발의 힘으로 터져 나오는 파편과 화살들을 모두 피해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 하! 거의 동시에 몇 개의 파편들이 몸에 부딪혔고 화살 중에 하나가 그의 좌측 어깨 부분에 격중되어 버렸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니 비틀거리는 무유의 신형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쇠그물이 덮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흐흑 어깨를 파고드는 예리한 통증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비명을 미쳐 뱉어낼 시간도 없이 무유는 곧바로 검을 뽑아 덮쳐오는 그 물을 향해 냉렬한 속도로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검에서는 은빛 검기들이 뿜어져 나오며 쇠그물과 거세게 부딪혔다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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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끼리 부딪히는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팍! 팍! 튀었다 이에 무유는 쇠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의외로 쇠그물은 전혀 손상이 없었고 단지 덮쳐오는 속도만 주춤했을 뿐 여전히 그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거의 반장 가까이 접근한 쇠그물 더욱이 그것의 넓이는 거의 5,6장에 달한 지라 무유는 그대로 쇠그물에 갇힐 것 같았다 그러자 무유는 우측 발에서부터 기를 품어내며 황급히 몸을 좌측으로 굴렸다 그러나 그의 몸은 동굴바닥을 구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2,3푼 정도 건격을 둔 채 마치 와선표처럼 허공을 빙글빙글 돌며 눈부신 속도로 그물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었다 아! 소림이의 풍화설류타 누군가의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소림의 72종의 절기 중 하나이며 회전하는 힘으로 순식간으로 공간이동을 한다는 절세적인 절기였던 것이다 감탄만 하고 있을 거냐? 어서 쳐라! 누군가의 입에서 다시 호통 소리가 터져나오며 이동해 오는 무유를 향해 다시 무수한 무기들이 빛을 풍기 시작했다 경황 중에도 무유는 자신의 앞부분에 무수한 무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회전하는 상태 그대로 검만 고추 세웠다 그러자 그의 검은 그의 몸을 따라 통니바퀴처럼 돌며 마치 수십자루로 변한 것처럼 전면을 향해 쏟아졌다 으! 으! 전면에 있던 흑이인들 수명이 그대로 고꾸라지며 무유는 그대로 그들을 뚫고 2,3장 밖으로 날아가 멈추어섰다 하지만 다시 그의 등에는 기다란 도상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 우후! 회풍화설류의 여파로 몸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무유의 입에서는 다시 짤막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급격히 징계를 끌어올리느라 그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 같이 변해버렸다 이 순간 두 개의 그림자가 날아와 무유의 양옆에 섰다 대주!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바로 10여 장 뒤에서 무유를 따르던 거문고와 상홍이었다 단 10여 장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이제야 무유 앞에 도착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발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유는 그들의 등을 치며 화급하게 외쳤다 함정이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경황 중에도 이미 자신들 세 사람만으로 그들을 모두 상대하기 벅차다는 상황을 파악한 무유는 거문과 상홍을 재촉하여 동굴 입구 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아! 저들이 도망간다! 쫓아라! 중섭된 함정을 뚫고 나가는 무유의 신기에 잠시 주춤했던 흑 의무사들은 그제서야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무유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곡의 중심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큰 싸움은 모찌를 중심으로 한 계곡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 흑 의무사들이 소림 제자들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고 이에 소림의 제자들도 둥그렇게 원진을 형성한 채 그들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유와 거문 등이 포위한 흑의무사들 일부를 배며 곧바로 소림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그들을 쫓던 50여 명의 흑의무사들은 그들의 일행과 합류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건호 8387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610925 제목 연재 천부의경 43 무유는 황급히 주의를 훑어보았다 누군가 일부러 지른 듯 계곡 한쪽에 수목들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에 의해 장래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의 숫자는 거의 150여 명 그리고 이쪽은 아직 18나한진을 풀지 않고 있는 배곡을 중심으로 20여 명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은 부상을 당한 듯 4명은 나한진의 가운데에서 공기 조식을 하고 있었고 3명은 쓰러져 있었는데 몇몇 제자들 이 그들의 상처를 보살피고 있었다 배곡 어떻게 된 거냐 무유에 화난 듯한 음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배곡이라는 청년승이 황급히 대답하였다 3개조가 동시에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상자는 사망이 하나 중상이 둘 나머지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이에 무유는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허 그들이 어찌 눈치를 챘다는 말인가 산 입구에서 만났던 사냥꾼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인적듬은 낙산의 사냥꾼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배곡의 주장에 무유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초 그의 거동이 수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직 낙산의 단장에 그들의 비밀 소재지가 있는 줄 몰랐던 터였고 자비를 중시하는 그들인지라 제압하지 않았었는데 낙산 부근에 와서는 그 외에 만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아 그런데 저들이 왜 포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무유가 문득 기이함을 느끼고 말했다 그렇군요 아까는 그리 급하게 공격을 하더니 이에 나머지 제자들도 의문을 느끼고 자신을 포위한 무리들을 살펴보았다 단지 포위만 한 채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는 흑이인듯 일부 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있기에 잠시 후면 이쪽의 진영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법 하건만 그들은 하등 공격해 올기 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무유가 입을 열었다 저들의 행동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원군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다 거문 너는 제자 3명과 함께 사상진으로 부상자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상웅 너 역시 제자 3명과 함께 그 부근에서 적들을 상대하며 유사시 거문을 도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들 적을 친다 공격 대시 무유의 명령과 함께 소림 제자들은 일제히 빗살처럼 퍼져나가며 공격을 시작하였다 단일 집단으로는 최강이라는 소림 아원의 제자들 그들은 이제껏 당한 분풀이라도 하듯 마치 우리에서 풀려난 호랑이처럼 냉렬한 기세로 적진속을 누비기 시작하였다 자 소림이 왜 천년동안 무림의 폐산복부였는가를 보여주마 찌렁찌렁한 호통소리와 함께 가장 앞장서 적들을 유린하기 시작하는 무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청년무사들 단신으로 파고드는 그들의 기세와 투지는 놀라울 지경이었고 이에 그들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흑이무사들이 겁을 먹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무예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에 혼란을 일으키며 우왕좌왕하던 흑이무사들은 곧바로 허리춤에 음기패를 찬 40대의 중년무사의 지휘 아래 각각 대여섯 명씩 무리를 이루어 소리마원의 제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그들의 초식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초식 곳곳에 악랄한 암수들이 숨어있어 소리마원의 제자들이 애써 승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번번이 기회를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정막하던 만장의 계곡은 순식간에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이때 무유는 자그마치 20여 명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진법을 전개하고 있는 듯 진태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흐르고 있었고 수비와 공격이 절묘하게 배합되고 있어 십사리 이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허허 사교집단의 무사들이 이처럼 강하다니 무유는 당초 가볍게만 생각했던 이들이 의외로 곡강한 무예를 전개하며 버티자 이들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의구심이 느껴졌다 사의학이 그지없는 법술 기이하고 흉엄한 무공추식 그리고 기묘한 진식 등은 이들이 결코 단순한 사교집단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유는 이들에 대해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없었으니 이렇게 나가다가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소리마원의 제자들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내심 이러한 결심을 한 채 공격을 응축시키며 그 한들의 진세를 살피던 무유는 마침내 흑이인들의 공격과 수비가 엇갈리는 그 미묘한 틈새를 파고들며 응축시켰던 전 공격을 일시에 품어대면서 자신의 검으로 전방을 향해 무수한 원호를 그려내기 시작하였다 아 그러자 그의 조그마한 검에서는 마치 보강처럼 찬란한 빛이 품어져 나오더니 이는 곧 무수한 조그마한 원호로 바뀌고 바로 그 순 간 마치 폭죽이 폭발하듯이 놀라운 속도로 흑이인들을 향해 폭사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유명한 소림의 최대검악인 달마일검에 제2초식 원월 망공이 전개된 것이다 이크 검강이다 피해라 너무나 놀라운 무유의 검법에 흑이인들은 다급히 신형을 옮겨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무유가 어찌 이를 방치하겠는가 곧이어 제3초식인 벽파단에를 전개하였다 그러자 그의 검이 부르르 떨리더니 마치 그물망같이 가늘기 그지없는 무수한 검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으니 이들 검기들은 미처 원형의 검강이 사라지기도 전에 흑이인들을 사정없이 관통해버리고 있었다 으허 이럴수가 너무나 놀라운 무유의 검법에 진법을 전개하던 흑이 계안들은 두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가득 담은 채 우수수 쓰러져버렸다 하지만 당초 진법에 의해 공수가 교차하고 상호감 보호를 받던 터였고 달마일검은 지극히 공력이 많이 소요되는 초식이어서 무유로 써든 일을 연이어 전개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던지라 비록 그의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유 역시 옆구리 부분이 3푼 정도가 배어지는 부상을 잊게 되었다 동굴 안에 이어서 연이은 부상 특히 은빛 화살에는 극독이 발라져 있었는지 혈도를 폐쇄하였지만은 그니 그의 좌수는 저려오고 있는 것이 심상치가 않았다 그러나 명색이 사내대장부라 자부하고 이제껏 검 끝에 살아왔던 무유가 어찌 이러한 상처의 마음을 쓰겠는가 내킨 김에 그의 검 끝은 곧바로 자신을 공격한 좌측의 이인에게 향했다 이에 이미 짐벅까지 깨어진 상태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흑이인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의 공격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이리저리 몸만 피하다가 마침내 무유의 검에 목이 잘리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 단숨에 78명의 흑이인을 제거한 무유는 나머지 흑이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허공으로 몸을 띄었다 이놈들 내 오늘 너희에게 소리마원의 무서움을 알려주고야 말겠다 이때부터 무유는 마치 우리에서 탈출한 호랑이처럼 이리 번득저리 번득 놀라운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으니 팽팽하던 국면이 급격히 소리마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무유의 무유에 고무받은 소리마원의 제자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거침없이 무공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흑이인들은 위축이 되찾은 손발이 어지러워지고 있었으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를 찌렁찌렁 울리는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마치 산천초목을 쨍쨍 울리는 듯한 놀라운 고함 소리에 혼전을 벌이던 양측은 일제히 싸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무유도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적을 베어가던 손속을 멈춘 채 소리나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느새 눈에서 형형한 광채를 뿜어내는 10여명의 무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특히 그들 가운데에서 한두 장 앞으로 나와있는 청의의 중년인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아니 저자는 순간 무유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당신은 바로 진마부 목마천의 천주인 조영당 선배가 아니오 그렇다 그는 바로 진마부의 심마천 중 목마천의 당대 천주인 조영당 이란 사람이었다 그는 진마부 내에서도 추천상과 더불어 비교적 담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널리 정파와도 교분이 깊은지라 무유하고도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무유의 놀란 표정과는 다르게 그는 지극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무유의 물음에 그 무표정한 얼굴만큼이나 전혀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래 오랜만이군 그러나 정작 무유는 그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는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조선배가 여기는 웬일입니까 나는 부주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제압하러 왔다 이에 무유는 눈이 동그레졌다 아니 저를 말입니까 도대체 진마부주께서 밑도 끝도 없이 왜 저를 갑자기 더욱이 제가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러자 조영당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대는 여기가 진마부의 안방인 사천 지방임을 잊었는가 그리고 이곳이 어딘지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 시점에서 대공자의 흉수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소림의 인물들이 우리의 안방을 횡행하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러한 조영당의 왕관 패드의 무유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도 귀가 있는지라 진마부의 대공자인 추명과 후계자로 지명된 진백송이 살해당했고 또한 그로 인해 백도와 일부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다 하지만 아수라 황교라는 사교 집단을 추적하기에 급급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이처럼 은밀한 지역에까지 자신들을 찾아와 핍박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진마부와 특히 조영당 같은 인물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었다 그래서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을 하였다 휴 조수이다 내 이번 일만 해결하면 이 지역에서 조용히 물러나리다 그러나 조영당은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그건 안된다 본래 부주께서는 그대를 앞성하여 오되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대는 내가 알기로 진정한 사내대장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손 떼고 물러간다면 내 부주께 문책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를 보내주겠다 아니 지금 조선배께서는 이곳이 어디인 줄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무유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조영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곳은 바로 최근 민심을 혼란시키고 백성들을 마구 잡아다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아수라 황교의 근거지란 미리요 더욱 이 지금 이곳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잡혀와 있는데 이와 같은 무유의 설명에 조영당은 약간 의위인 듯 하였다 사실 그도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아수라 황교란 존재에 대해 들은 바 있었고 만일 과거의 진마부 같으면 오히려 백도보다 먼저 이들을 치려고 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명령은 단지 무유와 소리마원의 인물만 잡아올 뿐 그 외의 일에는 전혀 개입하지 말하는 것이었으니 결국 한참을 생각하던 조영당은 고집스런 표정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고야 말았다 여기는 진마부의 관할 구역 어? 그들이 누구고 어떤 악행을 하였건 그건 그대가 상관할 사항이 아니고 진마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내 그대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 열흘 셀 동안에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공격하겠다 이러한 조영당의 고집스런 태도에 마침내 무유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 내 지금껏 선배가 두려워서 이렇듯 사정한 줄 아시오 지금 저들 동열에서 잠들어 있는 수백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래들 뿐이오 선배가 만약 이러한 경우도 모르고 제 일을 방해하겠다면 알아서 하시오 내 대소림에 명예를 걸고 선배와 한판부터 보겠소 후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굳이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들려 하다니 내 그대가 소림이 나은 최대의 후기지수임을 들어 잘 알고 있다 그을이고 소림하원의 명성도 하지만 이 조영당에게 감히 도전하다니 그러더니 그는 고개를 돌려 소하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모두들 듣거라 지금 당장 저들을 포박하라 반항하면 배워도 좋다 이에 무유도 큰 소리로 외쳤다 대소림은 아직 그 어떤 방파에게도 핍박받은 적이 없다 그들이 바로 진마부라 하더라도 모두들 소림의 명예를 위해 싸워라 번호 838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공구 26제 목연제 천부의경 44 드디어 다시 싸움이 벌여졌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역시 소리마원의 제자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무유가 아무리 신주십출에서도 23번째로 꼽히는 신진고수라 하지만 아직 진마부의 핵심인 신마천의 주인을 단독으로 상대하기에는 조금 모자랐고 소리마원의 제자들도 개인적 기량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목마천의 간부들에다 역시 만만치 않는 흑이무사들도 가세하고 있었던 것이니 당초부터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소림의 명예를 걸자는 우유의 다짐처럼 그들은 참으로 눈부신 투혼을 발휘하며 분투에 분투를 거듭했다 그러나 너무나 확연한 전력의 차이는 단지 투혼과 정신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자신의 모든 절기를 최대한 발휘하며 맞서는 소리마원의 제자들을 상대로 목마천의 고수들과 흑이무사들은 여유있는 태도로 맞섰으며 때로는 학공을 때로는 차륜전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다 그러자 차츰 소리마원의 제자들은 지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간 2지나면서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반시즌도 못되어 거의 10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부상을 입어 한 거 불릉의 사태에 빠져버렸다 이에 비하여 목마천의 고수들은 거의 다치지 않았으며 단지 흑이무사들만 30여 명이 쓰러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되자 나머지 인원들도 더 힘든 악정고투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무유로서도 막상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까처럼 몸을 빼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으니 사실 그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며 조영당과 싸우고 있었던 탓이었다 아 정령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고야 마는가 결코 패배를 모르던 우리 소리마원이 다시 일각여 시간이 더 흘렀다 그리고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도저히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어때 이래도 아직 항복하지 않겠는가 이미 더 이상의 저항은 무모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배장군은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모욕할 수 없다 이러한 무유의 태도는 가히 장부다웠다 너무나 뻔한 승부였고 굴복을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으련만 그는 떳떳한 죽음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조영당은 내심 무유의 기계를 아깝게 생각하면서도 부득불 최후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후후 좋다 그대들에게 후회 없는 죽음을 내려주지 들어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 이제껏 공격은 하면서도 최후의 살수 많은 상 같던 목마천의 무사들은 서서히 자신들도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마침 조영당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전력을 다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리 안해도 기울던 전세는 급격히 목마천 쪽으로 기울기 시 작했고 마침내 무유와 소리마원의 제자들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그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무유의 명이 다하지 않았는지 그 급박하던 순간기 적은 일어나고 있었다 갑자기 흑이무사들의 후방이 어지러워 지더니 삼남 일녀의 젊은이들이 마치 해성처럼 장례에 출연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나타나자 맞아 곧바로 십여 명의 흑이무사들을 제거해버리고 마침 상황의 변화에 어리둥절하던 무유 쪽으로 몸을 날려왔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이 현무가 왔습니다 무유가 깜짝 놀라 바라보니 그는 바로 자신의 결의 형제인 현무였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여인 중 유난히 날렵한 경공으로 눈부신 손 속을 보이고 있는 여인은 바로 자신도 알고 있는 신화군주 유선이었던 것이다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그리고 유소전은 또 하하 무유형 자세한 이야기는 우선 이들부터 물리치고 난 후회하지요 그들 사인의 등장은 확실히 장래에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비록 남궁하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현무는 조영당보다 훨씬 무공이 높았던 우문왕을 배워버린 바 있었으며 신화군주 유선은 비록 정통무가의 출신은 아니었으나 전설적 은일 문파인 남해부 타함의 모든 진전을 이은 여인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선을 따라온 두 명의 여인들은 비록 유선의 신화에 불과일구나 그 개개인의 무공은 결코 소리마원의 제자들 못지 않았으니 양자간의 전세는 바역으로 역전의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현무는 상대방들의 무공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수도 많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개입했다 할지라도 그 승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상황을 간파하고 최대한 속전속결의 전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유선에게도 이와 같은 뜻을 전음으로 전하고 비록 고전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더 버틸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무유는 버려둔 채 나머지 인물들을 향해 자신의 최대 장기인 경공을 사용해 종행무진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너무나 빨라 마치 신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불문의 금강구동 신법 흘러가는 구름처럼 표울하게 움직인다는 고대의 유운 신법 창첨보법에 무한교자보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던 그의 경공은 그야말로 눈부셨고 마치 바람처럼 표울하게 좌에서 번쩍 우에서 번쩍하며 흑이무사들과 목마천의 고수들의 혼을 빼놓으며 그들을 하나 둘씩 쓰러뜨려갔다 게다가 여기에 유선의 세우절기까지 가세하고 있었으니 미처 일각도 되지 않아 전세는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유와 싸우고 있던 조영당은 다급한 심정의 힘을 크게 한 번 내어 무유를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곧바로 현무에게 달려왔다 그러나 현무는 그를 요리저리 피해가면서 계속 다른 무사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하하 다급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내 딱 열 명만 더 베고 나서 실컷 상대해 주겠소 이에 조영당은 머리에 김이 퍽퍽 나도록 노했지만 경공에서는 도저히 현무의 상대가 되지 않는지라 그저 기쁨만 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기를 일가겨 현무는 흑이무사들 20여 명과 목마천의 고수 2여 명을 더 베어버린 후 마치 조영당과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후후 이제 약속처럼 한판 신나게 붙어봅시다 내가 바로 남궁계 지배와 함께 오문왕을 살해한 현무란 애숭이로구나 하하 이제 알아보셨소이까 그럼 어디 나도 오문왕처럼 한번 베어보거라 조소이다 도저는 결코 피하지 않는 게 바로 이 현무의 법칙 역시 조영당은 신마천의 주인답게 만만치 않았다 비록 오문왕의 안흥마장과 같은 위력적인 마공은 없었지만 역시 우세한 공력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초식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홀히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으니 현무로서는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조영당은 크게 놀라고 있었으니 아직 애숭이로만 보았던 현무의 무공 수준이 그가 상대하기에 이미 무유의 수준을 넘고 있었던 것이다 은 난 우문왕이 얼마나 방심했으면 대지배와 애숭이에게 당했느냐고 우습게 생각했더니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군 더욱이 이자의 무공은 평범하면서도 한초식 초식마다 깊은 현기가 숨어 있으니 자칫하면 나도 망신당하겠군 일진일퇴 용호상파 한마디로 지금 현무와 조영당의 싸움이 그랬다 먼저 조영당이 그의 절세적인 장법으로 현무를 핍박하는가 하면 현무는 어느새 그의 장세를 벗어나 백팔라 한금나수와 수유간 극태법으로 조영당을 어지럽게 하고 다시 조영당이 크게 힘을 내어 자신의 최대의 절기인 지오마라수로 현무의 사방팔방을 덮어버리는가 하더니 현무는 어느새 금강구동심법으로 조영당의 뒤로 돌아가 은한악 성수로 그의 혼을 빼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 틈을 타 무유가 그동안의 울분을 풀어 내듯이 달마일검 등 자신의 절기를 연신시전하며 적들을 제압하였고 사원변화에 힘을 얻은 소리나원의 제자들도 더욱 투혼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흑이무사들이나 목마천의 고수들은 현무가 워낙 혼을 빼어 놓는 바람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기에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싸움은 고수들의 숫자에 좌우되게 마련이어서 비록 집마부에서도 뛰어난 무사들이 몇 있기는 하였으나 무유나 유선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세는 완전 역전되고 있었으며 흑이무사들은 일부 몸을 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곧바로 현무와 조영당의 싸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현무는 모든 것을 무유와 유선에게 맡기고 조영당과의 싸움에만 전념하면 되었으나 비명소리가 나서 슬쩍 시선을 돌려보면 자기 측 무사들이 죽어 넘어지는 광경만 눈에 들어오는 조영당은 마음이 크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하 고수가 싸움을 하는데 어찌 딴 곳에 신경을 쓴단 말이오 일수가 108개의 손으로 변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위력의 마귀들이 사라진다 108 나항금나수 십지의 위력이 철판을 뚫나니 일선지 4대 천왕의 항마법력이 이 한 주먹에서 실렸으니 항마천왕 권 주변 정세를 살피느라 잠깐 한눈을 팔았던 조영당은 이를 기회로 연신 터져나오는 현무의 위력적인 연안 공격에 미처 반격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피하기만 급급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현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황급게 뒤로 물러 나다가 그만 돌불리에 걸렸던 것이다 좋다 절호의 기회이다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고수 간의 싸움에서 이처럼 좋은 기회를 현무가 놓일 리가 없었다 그 찰나의 순간 현무는 곧바로 절대무쌍의 금강구동심법으로 그의 좌측 사각지대로 이동하였고 조영당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현무의 좌수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은하의 변화무쌍과 낙성의 빠름이 이 한 수의 잇도다 은 한악성수 으흑 이렇게 빠를 수가 그 짧은 시간에 파탄하지만 이미 현무의 우수는 그의 좌측 옆구리 지척에 이르러 있었으니 조영당은 그저 그의 신법과 수도에 빠름에 놀라는 것 이외에 전혀 피할 염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무방비 상태로 좌측 옆구리를 강타당한 조영당은 그 충격을 익히지 못하고 그대로 비틀비틀 삼사장을 물러 서더니 그만 왈카 피를 쏟고 말았다 하하 손속의 사정을 두어 감사하오이다 물론 현무는 완전히 흐트러진 조영당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었으나 막상 그와 손속을 겨루다 보니 그가 생각보다 정대한 인물인 것 같아 그만 공격을 멈추고 겸양의 말을 건넨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새파란 애숭이에게 격타당하고 게다가 그의 공격 중단으로 목숨을 구걸 받은 만화 마찬가지였던 조영당은 이때 죽기보다 더 한 치욕을 느끼고 있었다 아 이 조영당이 저런 애숭이에게 지고야 말다니 그는 너무 참혹함에 그만 보게도 들 수가 없었다 이러한 조영당의 패퇴와 함께 목마천의 무사들을 한참 몰아붙이던 무이오와 유선 그리고 소리마원의 제자들도 일제히 공격을 멈추었다 사실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했던 까닭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목마천의 무사들도 더 이상의 저항을 멈추고 패배를 자인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사이하고 내리를 울리는 듯한 음성이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호호호 소림의 애숭이들이 감히 이곳에까지 와서 설치다니 갑작스런 소리에 현무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경과한 듯 새벽에 미명이 계곡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가운데 바로 그 중앙의 동굴로부터 창백한 얼굴에 사악한 아름다움을 지닌 듯한 한 명의 중년 여인이 몸을 날려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은 생김새와는 달리 헐렁한 흑색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이때 무유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아니 정말 그 자란 말인가 이에 현무가 그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렇게 놀라시오 무유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녀가 아니고 그 일세 아마 내 짐작이 맞다면 그는 바로 중헌배교의 전대 고수인 혼은마령 음처설한 자야 반향 그 금공이라는 희대의 음공을 연마해 마치 여인처럼 변해버렸고 배교에서조차 금지된 온갖 사이언 법술로 무림의 혼란을 조성하다가 20여 년 전 나의 사숙조인 공공성승과 남궁세가의 전대가주 남궁평천 대협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알려져 잊었는데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다니 이러한 무유의 말을 그 자도 들었는지 그대로 허공에 선 채 사이한 음성을 흘러냈다 호호 어린 놈이 제법이구나 나를 한눈에 알아보다니 20여 년 전 중헌무림맹과 천하무림련의 쟁투를 틈타 중헌을 어지럽히던 희대에 마주 훔쳐서 그의 갑작스런 출연은 모두에게 의위인 듯 하였다 정작 그들을 도우려 왔던 조영당도 그 사실만은 몰랐는지 멍하니 서있었고 필히 그들의 소아들이라 짐작되는 흑이무사들도 그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지 기이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이때 무유의 얼굴에는 암땀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도 설마했었는데 이제 그가 진정 혼은마령으로 판명되었으니 오늘 그들에게는 길보다 흉이 더 많을 것이 틀림없었다 특히 그의 뒤에는 파알한 인광을 품어내는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서있었는데 모든 것을 미루어볼 때 그들이 바로 말로만 듣던 활강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단 한구만으로도 왠간한 군소문파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다던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마침내 무유는 현무와 유성 그리고 거문과 백옥에게 전움을 날려 은밀히 자신의 주변으로 모이게 했다 아무래도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낫겠소 이에 현무는 무유의 이러한 생각이 필히 응처사의 출연 때문이라 생각하고 반문했다 그가 정말 그토록 무서운 자입니까 사실 그의 무공은 그리 뛰어나지 않네 하지만 그의 법술과 뒤에 서 있는 활강시들은 우리로서는 역부족이야 일단 물러난 후 원군을 청해 다시 와야겠어 그러자 현무와 유선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여하튼 이곳의 지휘자는 무유였고 그들은 단지 도와주려온 사람들 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기이한 일은 응처사의 행동이었다 무유의 판단대로 그의 기묘한 법술과 열구의 활강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는 당장 공격할 의사가 없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무유는 그의 행동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으로 생각하고 소아들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일단 나의 신호가 있게 되면 모두들 최선을 다해 이 자리를 벗어나 도록 하라 그러고 난 후 그는 이제까지도 멍하니 있는 조영당을 보고 소리쳤다 조선배 이래도 할 말이 있소 천하공적인 음처서나 감싸고 돌고 활강시나 만드는 게 그래 진마부였단 말이오 마치 비웃는 듯한 무유의 어트위에 음처서가 발끈하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영당이 큰 소리를 질렀다 닥치거라 그들은 우리와 무관하다 하하 그런 억지가 어딨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시오 내 말을 못 믿나 난 다만 너희들을 지체 없이 제압하라는 명만밭 들고 왔다 그러나 이렇게 무유와 조영당이 실갱이 하고 있을 때 음처서가 품속에서 무언가 둥그스름한 물체를 꺼내 던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물체들은 사람이 없는 외곽지대를 향해 날아갔는데 지면에 닿기만 무섭게 펑 펑 소리를 내며 터졌고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어두컴컴해지며 계곡 내부에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계곡 안은 마치 한밤중이라도 된 듯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과 주먹만한 돌메이들마저 휙 휙 날을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언호 8389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6일 0927제 목연제 천부의경 45 이에 무유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큰일 났다 응처서의 법술이다 소림의 전 제자들은 지체 없이 이곳을 벗어나라 그러면서 조영당에게도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 조선배를 믿소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결코 저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무유는 서둘러 장례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계곡을 벗어나려 하자 사이한 바람이나 그 바람들이 몰고 온 돌멩이들이 마치 암기라도 날리는 듯 일제히 그들을 향해 밀려드는 것이었다 허! 이게 웬 조하냐 아! 순식간에 소림 제자들의 대형이 흐트러졌고 몇몇 사람들은 돌멩이에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때 현무가 소리쳤다 모두들 당황하지 마시오 환상일 뿐이오 모두 정신통일을 하고 차분하게 전진해 보시오 그리고 이와 맞추어 무유도 마치 으르렁 거리듯 소리를 질렀다 맞다 모두 환상이다 참선하는 심정으로 정신을 집중하라 무유가 내집는 소리는 불문의 한마음공인 사자후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수히 날라오는 돌멩이들을 피하려 혼란스럽던 제자들이 잠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그 혼란스런 상황에서 정신통일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 곧다시 혼란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무유가 허공으로 삼사장을 튀어오르며 소리를 질렀다 응쳐서 이 비열한 자 어서 사수를 거두지 못하겠느냐 어둠 속에서 사이한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흐흐 그래 사수리다 하지만 오늘 내놈들은 단 한놈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무유는 막상 사수리라고 외쳤지만 사실 그로서도 어찌 해볼 수가 없었다 비록 허공으로 튀어올랐지만 그 곧 역시 마찬가지라 그저 무형관계를 휘둘러 날라오는 돌멩이들을 방어하기도 급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 혼문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비록 음쳐서의 법술이 위력적이긴 하였으나 정신을 통일하고 천안통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별다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분명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의 작용에 허상을 띄우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느끼게 끈 하는 것이 분명할 터 그렇다면 자신의 초공우예로 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에 혼문은 전신의 자명징기를 일순배시킨 후 그 징기를 주위를 향해 확장시켰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그의 자명징기가 미치는 일장의 공간에서는 환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본래의 광경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그저 미미한 바람과 은은한 밭이 스며들어오는 계곡의 형태 그대로 그러자 현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됐소이다 모두들 이곳으로 모이시오 이러한 현무의 외침에 바로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현무에게 바싹 다가왔고 그러자 그들도 환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 속을 헤매고 있었으며 현무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치에 안 보이는 어둠과 돌멩이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최대한 공력을 발휘하여 자명증기의 범위를 주변 3사정 정도로 확대시켰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 소리쳐 자신의 주의로 불러들였다 자 이제 이곳을 벗어납시다 현무가 먼저 발길을 옮겼고 그의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따랐다 이때 현무는 곧바로 계곡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경유하여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질 음처서의 법술이나 활강시들의 공격에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음처서는 이러한 광경을 모두 보았을 법 하건만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놀라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음 나의 아수라 환상지수를 깨는 자가 있다니 다행히 음처서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 힘입어 일행들은 마침내 법술의 범위내를 벗어났고 그러자 저마다 최대한 경공수를 발휘하여 계곡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각 정도 후 그들은 낙산의 천주봉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거 참 이상하군 아니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아까부터 그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소 낙산의 천주봉을 넘어서게 되자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 무유는 마침 내 자신의 느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충분히 우리들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순순히 놓아주었을까 이에 현무는 아까부터 무유가 의문을 느끼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의문은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무는 빙글에 웃으면서 말하였다 후후 형은 왜 그자의 법술에 당한 제자들이 별다른 부상을 잊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았소 이러한 현무의 말을 듣고서야 무유도 그 점이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당초 그들은 주먹막한 돌멩이에 무수히 격중당해 거의 인사불송 지경이었는데 어느새인지 별로 부상을 잊지 않는 것처럼 경공도 발휘하고 대열에서 처지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셨소 사실 그 자의 법술은 단지 환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오 실제로 이루어진 공격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따라서 그의 환술은 그러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하는 법이오 아마 그 자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잊었기에 우리를 순순히 놓아준 것이 아니겠소 이러한 현무의 이야기에 무유는 수긍하면서도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포스런 활강시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현무는 자신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건 필히 그 활강시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다급해서 위협용으로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필히 무언가 중대한 결함이 있겠지요 그때 유선도 나서며 현무의 말에 참동을 표했다 그건 형공자의 생각이 만질 것 같아요 이미 활강시들이 완성되었다면 그들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고 특히 진마부의 도움을요 청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마부와 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일까요 분명 조영당의 태도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에 현무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상황 우연이 아니면 필연인데 과연 그들이 진마부의 하부 세력이거나 연관되어 있다면 심마천주의 한 사람인 조영당이 이를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유선이 맑은 눈빛을 빛내며 다시 나섰다 확신할 순 없지만 진마부 내 무언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진마부 후기 세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살해된 것이나 무리하게 백도계를 격발시키는 것이나 또 이번에 기이한 일들마저 이에 현무와 무유 등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유선이 이야기한 바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결국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피리전 무림으로 퍼져나갈 게 분명한데 그 파장이 걱정된 것이다 잠시 후 무유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을 하였다 일단 우리는 다시 만장해로 돌아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활강시들이 안정되기 전에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현문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지만 이 상태로 어떻게 다시 공격한단 말이오 특히 음처사의 기이한 법술은 결코 우리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지난번에는 다행히 나의 자명징기가 도움이 되었지만 사실 자명징기를 다시 3사장 정도 전개하면 나로서는 단일각도 버티기 힘들 것이오 그러면서 현문은 주위에 흩어져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제서야 무유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깊은 한숨을 쉬고 말았다 사실 현무와 유선 정도만 제외하고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무유 역시 억지로 참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공격은커녕 수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후우 별 수 없군 일단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원군을 데려올 수밖에 그러면서 무유는 그래도 자신의 제자들 중 가장 부상이 경미한 상황을 불렀다 그대는 제자 중 부상이 가장 경미한 사람을 한 명 골라 적들의 동태를 살펴라 단 절대 접근은 하지 말 것이며 단지 그들이 이곳에서 철수하는지 여부와 철수한다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내어 보고하라 무유는 이러한 지시를 내린 후 아직 적들의 추적을 염려하여 그대로 반 시즌 정도 더 이동을 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에게 수경 준비를 시켰다 더 이상의 이동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자 모두들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마원의 제자들은 무유의 지시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넘어왔던 천주공측 후방에 경계를 배치하였으며 일부는 적당한 장소에 간이천마 설치 등 수경에 필요한 일을 하였고 일부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소리마원의 제자들은 속가인 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손 림사의 소속 단체였던 관계로 평상히 행동하는 것은 수행인들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오랫동안 출타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객점 등에 들기보다는 산사 등을 찾아 숙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도 아닌 경우에는 부득불 야영을 하여야 했기 때 문의 일상적인 야영장비 등은 휴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유와 현무 그리고 유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아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무유로서는 무엇보다 갑자기 현무가 나타난 경위가 무척 궁금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자 말자 그것부터 질문하였다 그나저나 자네는 어떻게 하여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더욱이 난 대없이 유서적까지 대동을 하고 후후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오 자네 같으면 안 그러겠는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그처럼 외딴 지역에 그것도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나타났으니 후후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오더군요 우유형이 바로 낙산의 만장에서 공경에 처해 있으니 가서 구해주라고 그러나 현무는 이처럼 농담을 하면서도 그간 일어났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진마부에서 무유와 헤어지던 그날부터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거세게 몰아친 그 위태위태하던 순간까지 결국 그렇게 된 거요 따라서 저는 진마부 동정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대문 앞에 쪼그려 있었는데 때마침 조영당인가 그 사람이 나오지 않겠소 물론 처음에 저는 그가 그인지 모르고 그저 그중 한 명을 잡아 대강의 사정을 들은 후 진마부에 잠입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미행하다 보니 심상치 않더란 말이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들을 추적하게 된 거요 그제서야 무유는 영문을 알았다는 듯 껄끄대면서 웃었다 하하 바로 그렇게 된 거군 그렇다면 유소전은 어떻게 만나고 그러자 유선이 나서며 대신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할게요 이에 무유가 반기며 말을 하였다 하하 그것도 좋지요 저는 본래 강호세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관계로 그저 신하들을 대의리고 견문이나 넓힐 겸 산천경계 유람을 다니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마침 성도 부근의 한 야산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십여 기에 이르는 인마들이 놀랄만한 속도로 질주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번거로움을 초래할까 싶어 잠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우연히 이들을 미행하던 형공자를 만난 것이지요 처음에 저는 형공자께서 너무 많이 변하셔 몰라봤어요 물론 그들을 미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형공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를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들 목마천의 무사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에 무유는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토록 기묘한 일들이 계속되다니 후후 사람이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된다더니 자네와 유소전은 아마 전생이건 전전생이건 굉장한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구만 그러면서 무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 현무와 유선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강호에 갑자기 나타난 신진 영거리로 다른 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의 가인이었으니 이러한 후배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찌 흐뭇한 빛을 띄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때 현무는 무유의 이러한 시선에서 마치 자신의 내심이 들킨 것과 같아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사실 이렇다 말도 못하고 또 당시 상황의 최악이었지만 신화군주 유선의 영상은 이미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무의 귀에 무유의 전음이 들려왔다 이봐 현하우 자고로 용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네 그녀는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여인이야 기회를 놓이지 말고 꽉 붙들어 매게 후후 그건 좋은데 과연 어떻게 붙들어 매죠 그녀같은 여인이 그저 순순히 묶일 리도 없고 형이 비책이라도 좀 알려주소 하하 낸들 그것을 알 수 있나 난 머리만 깎지 않았을 뿐 출가이니 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두 분만 무슨 대화를 그리 나누죠 설마 제 흉을 보고 계신 것은 현무와 무유가 전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눈치챈 유선이 짐직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항의하였다 이에 현무는 혹시 유선이 자신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알았을까봐 간이 덜컥하며 당황했는데 무유는 껄껄 웃으며 현무를 바라보며 기괴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하하 이거 들켜버렸군요 이래서 내가 자네에게 유소절을 흉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어마 그럼 정말이군요 아니 형공자께서는 비겁하게 면전해서 제 흉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무유와 유선은 농담을 하고 있었지만 현무로서는 감히 농담으로 맞장구 칠 수가 없었다 허허 유소절 내 어찌 그대의 흉을 보겠소 감히 시선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현무의 표정을 보고 유선은 의외란 기색이었으나 무유는 내 심현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는 사이 화재는 다시 강호정세에 관한 것으로 돌아갔고 장차 예견되는 사나운 폭풍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한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현무는 무유와 유선에게도 유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싶었으나 서로 나중에야 바꾼데도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회주로 있기에 차마 그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참 그런데 무유 형은 아수라 황교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휴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사문에 돌아가 윗분들과 좀 상의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금제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테고 그러다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라도 하면 말짱 헛수고 아니요 그래서 상웅에게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하였지만 어쩐지 불안하군 그렇다면 소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사천성에 있는 아마와 청성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자 무유는 손벽을 짜 치며 반겼다 오라 그러한 방법도 있었군 이에 유선도 찬동하고 나섰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의견인 것 같군요 그렇긴 한데 우리의 짐작처럼 그들이 짐 마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과연 짐 마부가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물론 그런 점은 있지요 하지만 이 일은 천인 공로할 만행이요 모든 사람에게서 지탄받을 일이요 서로 짐 마부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도그들이 공공연하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 본사에도 지원을 요청해놓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청성과 아미에는 누가 가지요 청성에는 제가 가지요 그리고 아미는 여승들이 있으니 유소저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소만 무휘의 이와 같은 제의 유선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이에 현무가 다시 나섰다 그럼 저는요 하하 자네는 유소저와 같이 가지 이 기회에 아미파의 여승들과 사귀어 둘경 그러자 현무는 반색을 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려 하였다 이는 그가 그토록 그리던 유선과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슬프도록 아름다운 추수빈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과연 무영상 위들이 무사히 그녀를 만났을지도 걱정되었고 게다가 자신이 회주로 있는 유은혜의 임무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현무는 무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진마부 상황이나 점검해보죠 어차피 제가 수행해야 될 임무이니 그때 당옥상이 무휘 앞에 나타났다 사숙 수경지는 완료되었고 식사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가시지요 번호 8396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48제 목연제 천부의경 46 식사를 하면서 현무는 소리마원의 제자들과 반가운 대화들을 나누었다 현무로서는 비록 그곳에서 파문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신세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잘못은 없었으며 현무 역시 그러한 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무와 그들은 마치 한동료들처럼 부담업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현무와 같이 무학동에 입동했었던 방옥상 천세호 여천이 등은 마치 죽은 마누라가 돌아온 것처럼 그를 반갑게 대해 주었으니 현무로서도 이들의 따뜻한 정이 고맙기 그지 없었다 하하 현영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하오이다 인문동기이긴 한데 우리 무사숙과 결의 형제를 맺었고 더욱이 이제는 중원의 신성 천지객 현무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어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소 장부가 벗을 사귀는데 그의 이름과 지위를 논한단 말이오 그러한 것으로 따진다면 난 미천한 고아 출신인데 그대들은 당당한 명문세가 출신이 아니오 그런 고리타군한 것 다 때려치고 우린 인문동기이니 그냥 친구로서 지냅시다 그러자 천세호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그야 우리로서도 바라는 바이지만 정말 그래도 되겠는가 현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물론이네 그대들은 나 현무가 그래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 아는가 그제서야 당혹상 여천이 등도 기쁜 미소를 지으며 훨씬 친근해진 표정으로 현무의 곁으로 조금씩 더 다가왔다 하하 역시 자네는 시원시원하군 그런데 정말 자네는 놀라운 사람 이군 그래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느새 그와 같이 놀라운 무공을 익혔단 말인가 당당한 진마부의 심마천 주중 1인과 동수를 이룬 데다 음처서의 사이한 법술까지 무너뜨렸으니 과연 지금 자네의 이러한 모습에 그 누가 창천보를 익히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었던가 오초출을 연상시킬 수 있겠는가 그들의 과도한 칭찬의 현무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들 역시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던가 후후 자네들은 지금 나의 얼굴에 금치를 하고 있군 우리들이 지나친 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자네는 필히 불세출의 대형호가 될 수 있을 것이네 현무는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과장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형호라는 말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호물임을 질타하는 대형호 무공을 익히기 위해 중원천지를 떠돌면서 얼마나 되고 싶었던 인물이며 그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름인가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자금에 와서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이렇듯 현무는 당옥상 등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원의 제자 한 명이 와서 무휴가 그를 찾는다고 하였다 이에 현무가 당옥상 등의 양해를 구한 후 무휴에게 가보니 그는 홀로 불가해 앉아 자작하고 있었다 아니 형도 참 그래 그렇게 혼자 자작하고 있으니 무슨 술맛이 나겠소 그러자 무휴가 마침 잘 왔다는 듯 껄껄 웃으며 현무를 반겼다 하하 그래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조금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유소조도 올 것이다 현무는 무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참 형도 내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말끝마다 그 말이오 유소조 앞에서는 제말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오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니 후후 혀 나오도 이럴 땐 무척 귀엽단 말이야 그러자 현무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치면서 무휴를 노려봤다 아니 형 말 다 했어 후후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이그 내가 쳐놔야지 형만 아니라면 그저 이에 무휴는 짐짓 화가 난다는 듯 인상을 험악하게 하였다 아니 형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현무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술이나 한 잔 따라 드린다고요 호호 두 분은 마치 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 같아 현무와 무휴가 돌아보니 어느새 유선이 와 싱긋 웃고 있었다 어느덧에는 저물어 어두운데 달빛을 배경으로 빙글에 웃고 서 있는 유선의 모습은 한마디로 환상이었다 월궁의 항아라 할지라도 저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왕소군이나 조비현이 저런 우아한 자태를 보일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현무의 입에서는 시 한 구절이 흘러나왔다 경훈하월토 월광조가인 미풍희장발 비현한상력 가벼운 구름이 밝은 달을 내보내니 그윽한 달빛의 아름다운 여인을 비춘해 부드러운 바람이 긴 머리카락을 날리니 마치 현실이 아닌 환상 속의 여인 같구나 너무나 적절한 식구의 무휴는 크게 박수를 치며 찬탄했고 갑자기 찬사의 시를 들은 유선은 그녀의 대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얼굴을 붉히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현무의 옆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시까지 지어 자신을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데 싫어하는 여인이 있겠는가 그녀는 그윽한 눈빛으로 현무를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고마워요 형공자님 하지만 너무 과도한 찬사를 받아 몸들바를 모르겠군요 그러자 현무는 당치 않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어허 그게 무슨 말이오 사실 문제가 형편없어 그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만일 이백이나 두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필히 유소저의 아름다움을 더욱 적절히 표현했을 것이오 호호 그만하세요 숨을 곳도 없는데 저보다 어디로 가라고 그리 칭찬만 하시나요 참 그보다 어때요 일단 시작하셨으니 이 자리의 주웅을 돕구는 신하 한편 들려주시는 것이 이에 무휴가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하하 그거 참 좋은 의견입니다 술이 있고 벗이 있고 아름다운 정취가 있으니 어이 씨 한 수가 없을 소냐 그렇다면 좋습니다 대신 두 분도 빠지면 안됩니다 하하 물론이지 비록 실력은 형편없지만 주웅을 복구기 위해서라 면 그러자 현무가 술을 가득 따라 한 잔을 마신 후 일어나 가볍게 걸으면서 낭낭한 음색으로 읍조리기 시작했다 거작권주군하니 만작불수사하오 화발다풍화나 금정서불망이라 잔을 들어 그대의 세수를 권하니 넘치는 이 잔을 결코 사양마오꽃이 피면 비바람이 불겠지만 오늘의 이정을 결코 잊지 마시오 하하 좋군 좋아 내 듣거니 위나라의 조웅이 일곱걸음만의 시를 지어 조조를 감동케 했다더니 우리 아오는 한걸음을 떼자 바로 시가 나오는군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에라 그럼 나도 즉흥시이다 삼인대작 두견명 이오 일베일베 부일베라 주유우유 온정유이니 하불만치 칭장구라 이에 저절로 흥이 난 현무가 크게 박수를 치며 따라 읊었다 세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두견마저 우니 한잔 또 한잔 실컷 마시세 술이 있고 벗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으니 어찌 취하지 않으면 장구라 할까 그러자 이제는 유선마저 흥이 나는지 청하 목소리로 곧바로 뒤를 이었다 풍정화유락 이오 조명야 삼유이라 천공배군여이니 수하명 원료라 바람은 작건만 꽃은 떨어지고 새가 지적이니 밤의 산이 오히려 그윽하다 하늘은 흰 구름과 함께 새벽을 여는데 밝은 다른 물에 잠겨 함께 흐르네 이렇게 돌아가며 시를 한 수씩 읊고 나자 분위기는 정말 그윽하게 변하였다 가을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계곡을 따라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어디선가 지적이는 이름 모를 밤새 소리 바이악으로 밤은 깊어 자시를 향해 가건만 가을산의 정치는 이들을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초연하고 감히 범접지 못할 꼬기함을 느끼게 하던 유선도 이러한 분위기에 이끌린 타신지 권하는 술을 전혀 사양 않고 마셨으며 특히 무유는 자신의 시처럼 일베일베 부일베하며 엄청난 양을 마셔댔다 아니 형 오늘 술을 너무 마시는 거 아니요 그러나 무유는 막문해 가였다 하하 이런 날 아니 마시면 언제 또 마시겠는가 그래요 놔두세요 설마 천하의 무공자께서 술이 취해 주정을 부리 기하하겠어요 후후 그건 알 수 없죠 의외로 술 버릇이 나쁠지 하하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내 설옥 주정을 부을리더라도 아우가 받아주지 않을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자연 무유는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마침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취용면 선착도 명일 위에 포금해라 내 취하여 먼저 일어날 것이니 내일 뜻이 있으면 거문고를 안고 다시 만나세 어 형 가시게 후후 취기가 돈이 더 있다간 아우말대로 주정을 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 무유는 비틀비틀 수경지로 사라져갔다 천하의 달마검 현무유가 그까지 술에 어찌 취하렸만 부상을 입은 데다 피곤이 겹쳐 쉬고만 싶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우를 위해 자리를 피해 준 것이다 이윽고 현무는 요성과 단둘이만 남았지만 아마 취기가 옳은 탓인지 그렇게 어색하지만은 않았다 그나저나 형공자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세요 뭐가요 사별삼일 이후 관목상대라더니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하셨으니 말이에요 후후 그것은 모두 유소저의 덕이지요 어마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에 유서는 단지 현무가 겸양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 하지만 맨몸으로 바늘이 총총이 꽂힌 지역을 통과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속을 걸어가야 하는 그 극한의 고통을 그녀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참 형공자님은 따르는 여인들이 많다면서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호호 왜 그리 놀라세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안하니 그러더군요 당금 무림의 꽃이라는 다섯 봉 중 천혜옥인 남궁화 소저 비료옥 봉국 공지에 천양념 화운빈 소저까지 하긴 형공자님과 같은 분이면 당연히 여인들이 좋아하겠지요 문과 물을 경비한 데다 정의롭고 따뜻하고 해악까지 있으시니까요 허허 그건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네 우연히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는 했지만 그녀들이 뭐가 부족해 저와 같은 사람을 후후 굉장히 겸손하시군요 그러나 그녀들이 사실 형공자를 좋아하고 있다면 어떠하실 거예요 현무는 내심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여인은 바로 앞에 있건만 그녀는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 여인 이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마 그래요 도대체 그 행운의 여인이 누구죠 그러자 현무는 유선을 바라다 보았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미 내 마음은 당신이 점령해버려 당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는 내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같은 여자를 좋아해 내가 이리 애를 태우는지 그러나 잠시 후 현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이야기였다 후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유선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끝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하였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 다른 여인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면서 정작 잘 모르겠다니 설마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현무는 유선의 이야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환상비한 추수빈을 떠올렸다 아마 유선이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그녀와 사련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너무나 갠할프고 너무나 청초하여 남자라면 누구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여인 문득 그는 진실한 사랑이란 게 진정 하나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유선의 그림자가 너무 컸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여인을 향한 마음이 가리워 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에게 추수빈이나 남궁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에 잠긴 현무를 보고 유선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어마 이제 보니 정말인가 봐 하긴 겉으로는 대범한 듯 보여도 의외로 외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니 그럴 수도 하지만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혹시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깊은 산 중에서 지금 나와 같이 밤을 세우고 있는 이 산에 분명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글쎄 아무튼 나도 잘 모르겠다 침묵 가운데서 서로 상념에 빠져있는 두 사람 고아로 태어났으며 온갖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강호의 신성처럼 떠오르게 된 현무 그리고 당금 중원의 최고명 문가의 소공여이며 동시에 천하제일의 재색을 겸비하고 있는 유선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록 침묵 가운데에서도 이들 둘 사이에는 무언가 기이한 감정이 교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현무로서는 그녀를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빠져버렸지만 유선으로서는 당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현무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에 한 사내로서 다가오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번호 8397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 49 제목 연재 천부의경 47 마치 밤의 깊은 어두움을 몽땅이라도 태워버릴 것 같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그 불빛 사이로 보는 그녀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현무는 앞으로 그녀와 어찌되던 간 오늘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득한 옛날 이곳으로부터 오천열이 떨어진 해동의 한 지역에 여옥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소 갑자기 현무가 침묵을 깨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에 유선은 그가 왜 갑자기 먼 옛날의 그것도 이곳이 아닌 해동 지역의 한 여인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지만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의 표정에 그냥 말없이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통치하던 부족장의 딸로서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롭고 온화하여 전 부족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부모의 후각 밑에서 평범한 안여자의 꿈을 키워가던 그런 여인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젊은이를 구해주게 되었소 그 점 은희는 바로 이웃 부족의 용서였으나 부족 간의 싸움에서 패하는 바람에 전 부족이 해체되고 그 마저 부상을 입고 죽어가던 중이었던 것이요 본래 인정이 많고 마음씨가 따뜻했던 여옥은 이를 가엾게 여겨 주위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인이란 이름의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따뜻히 보살펴 주었소 부족마저 해체되고 다 죽어가던 그의 앞에 호련히 나타나 생명을 구해준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 극기야 화인은 그러한 여옥에 대해 깊고 깊은 연정을 느끼게 되었소 하지만 부족장의 딸인 그녀와 부족마저 해체되어 갈고 덮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산에는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일 그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녀의 실용이 되어 평생토록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노라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그 후로부터 화인이라는 그 젊은이는 그야말로 여옥의 그림자가 되었소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따라다녔고 그녀가 바라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소 아마 그는 그녀가 죽으라 해도 서슴치 않고 웃으면서 죽어줄 수 있었을 것이요 다행히 그는 지혜와 학문이 깊었기에 그녀가 적적할 때는 말상대도 해줄 수 있었고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용력도 지니고 있었소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소 바로 그의 옆에는 항상 여옥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여옥에게 청혼이 들어왔소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맹한 온그라트 그 부족의 후계자였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의 침략이 예상되는 지라 여옥의 부모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위세에 눌러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여옥만을 바라보고 있던 화인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소 게다가 여옥이 시집가게 되는 그 부족이 하필이면 화인이 속했던 부족을 멸망시킨 그 부족이었던 것이니 이에 화인은 여옥을 찾아갔소 그래서 여옥에 대한 그의 지극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같이 도망갈 것을 권유하였소 하지만 그녀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운 냉단뿐 여옥은 비록 자신을 항상 지켜준 그가 고마웠지만 부족을 버리고 도피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요 이에 화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여인이 원수의 여인이 된다는 현실 결국 그는 무작정 여옥의 곁을 떠났고 아무런 의욕도 없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소 하지만 이때는 이미 여옥도 후회하기 시작하였소 자신의 그림자처럼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중함을 몰랐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언제나 군말 없이 해주었기에 그를 하나의 독립체로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막상 자신의 주변에서 그가 사라지자 비로소 그녀는 화인이 없다면 자신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온갖 기름진 음식이 마치 나무토막 같았고 온갖 화려한 의복이나 태물도 너무나 보다 못했으며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전혀 즐겁지 않았던 것이요 항상 웃음을 띄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으며 나날 이 말라만 갔소 그러다 결국 여욱은 화인을 그리는 마음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혼인식 전날 밤 모든 것을 버린 채 화인을 찾아 나섰소 그러나 결국 그녀가 발견한 것은 화인의 싸늘한 죽음 그를 잃었다는 슬픔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를 죽게 했다는 자 책감의 여욱은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3일 낮밤을 목 놓아 울었소 그 울음이 얼마나 구슬펐던지 하늘의 신들도 땅의 신들도 모두 따라 울었소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죽어갔소 울다 지쳐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현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여욱과 화인이 결국 죽어 저 별들이 되었다 하오 바로 우리 한족들이 견호와 증여라 부르는 저 별들이 마침내 현무의 이야기가 끝났다 요서는 처음에는 왜 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궁금해 하였으 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만 그에 빠져 영롱한 눈빛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현무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현무에게 말을 하였다 휴 참으로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이군요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작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를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 높은 하늘에 떠서 항상 서로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1년에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상재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던 그들을 저렇게 떨어져있게 해놓았을까요 후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나요 서로 조다하면서도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인습과 제도 그리고 신분 등으로 인해 맺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면서 현무는 시선을 돌려 견호와 증여성을 찾아보았다 하얗게 흩어져 있는 은하를 사이에 두고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듯 유난히 반짝이는 두 개의 빛나는 별 마침 그 사이에는 하얀 반달이 떠서 밤하늘의 신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문득 현무의 입이 다시 열렸다 수당곤산옥 재성의 옥소 화인사별우 수척벽공허 누가 곤륜산에 고운 옥을 잘라 여옥의 머리빗을 빚었나 사랑했던 화인과 사별우에 그 수심을 텅 빈 허공에 던져버렸네 호호 오늘따라 형공자님은 유난히 감상적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을밤의 정취 때문이 아닌가 하오 그리고 굳이 더 들자면 아름다운 유소조와 한 잔의 술도 가세를 했겠죠 후후 그런가요 그나저나 정말 좋은 시군요 은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 여옥과 화인 그리고 벽공에 외롭게 떠있는 반달을 서로 연결시켜 사랑하는 인과의 슬픈 이별을 형상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시적 감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하 그러고 보니 유소조도 상당히 감상적인 배가 있군요 호호 저도 가을밤의 정취 때문인가 보죠 그리고 굳이 더 하자면 이처럼 멋있는 형공자와 한 잔의 술도 있고요 비록 농담이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군요 참 그런데 저에게 여옥과 화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문은 이와 같은 유선의 질문에 그저 신비하게 웃을 뿐이었다 후후 그저 문득 생각이 나서 했을 뿐입니다 유소조를 보니 그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소조를 좋아하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 유소조의 사랑을 얻지 못해 이 밤도 한숨을 쉬고 있겠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 이에 유선은 기이한 눈빛으로 현문을 바라보았다 과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일까 나를 여옥에 그리고 자신은 화인에 비교하면서 그러나 유선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긴 하는 건지 그를 한 사내로서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는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아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을 그 뒤로도 현무와 유선의 대화는 한참 더 이어졌으며 마침내 술이 바닥나고 동편하늘로부터 서서히 미명이 몰려올 무렵에야 끝이 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뿔뿔이 헤어졌다 무유는 청성산으로 유선은 아미산으로 그리고 현문은 진마부로 10일 후 해시무련 만장의 입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현문은 진마부의 수비무사 중 하나로 변장한 채 진마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연히 진마부에서 나오는 일단의 무리 중 가장 후미에 있는 자를 제압해 그로 변장한 것이다 후후 만상변한 술이 역시 편하긴 편하군 단 한 번 일별하는 것만으로 그로 변장할 수 있으니 아닌 게 아니라 그의 변장은 자신이 보아도 완벽하리만큼 그 수비무사와 똑같이 변해 있었다 체구에서부터 손발 그리고 머리 색깔까지 완전히 그였던 것이다 그는 바로 이선풍이라는 진마부 외전의 수비무사로서 모종의 임무를 띄우고 사천성 남단에 있는 진마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선풍 자네는 왜 다시 오는가 마침 진마부 정문을 지키고 있던 무사 하나가 그를 아는 채 했다 이크 그자를 알고 있었군 현문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얼거무렸다 당주님께서 그러자 그자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오당주께서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구나 어쩐 일인지 대동하지 않고 가는데 이상했는데 이에 현문은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맞네 당주께서 깜빡했는 모양이야 그럼 나중에 보세 그를 뒤로하고 진마부 내부로 들어가는 현문은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교적 공개적이었던 진마부 내부가 최근 연달아 사건이 발생한 탓인지 보통 3원에 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진마부내로 잠입하는 것은 현무로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 후로 별다른 제재 없이 추수빈에 거쳐 가까이 접근할 수 잊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전면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웬 놈이냐 감히 외전의 수비무사가 이곳 내전에까지 들어오다 니 현무가 깜짝 놀라며 바라보니 그는 바로 현무도 입히 알고 있던 당시 내옥을 지키고 있던 수비대장이었다 이에 현무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그게 사실 저는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질의를 잘 몰라서 아니 뭐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서 소속을 밝혀라 예 저는 수호당 소속의 이청풍이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비대장은 화를 발칸내면서 칼을 뽑아 들었다 뭐라고 수호당 소속이라고 이놈이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곰 왜 수호당이라면 일반 외전무사들 중에서도 5년 이상 경과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거네 그러면서 그는 현무에게 칼을 겨누며 다가서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다 당초 진마부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른 그가 수비대장과 같은 깐깐한 인물을 만난 것부터 문제였다 하지만 순순히 그에게 잡힐 수는 없는 일 현무는 슬쩍 주의를 돌아다 보았다 다행히 그곳은 한적한 곳이라 별다른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현무는 슬며시 내공을 갈무리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소인이 실수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기를 아니다 그건 결코 실수가 될 수 없다 아무래도 내놈은 무맹측의 척자가 틀림없다 순순히 코박을 받으라 그러자 현무는 마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곧바로 부채살 같이 펴지며 동시에 열줄기 지풍이 수비대장을 향해 몰려가는 것이었다 아니 이놈이 이에 기겁한 수비대장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그가 어찌 현무의 기습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속절없이 현무의 지풍의 몸에 열 개의 구멍이 뚫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각 요요를 향한 현무의 지풍이 그의 긴박한 몸놀림에 일부 빗나간 모양이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최후의 기력을 다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허공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물건은 허공 2, 3장의 높이에서 그대로 폭발하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오색불꽃을 품어내고 있었다 앗불싹 낭패다 몸의 구멍이 열 개나 뚫리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신호탄을 올리는 그의 끈질김의 현무는 혀를 내두르면서도 황급히 추수빈의 거처를 향해 담을 넘었다 막 담을 넘는 그의 뒷전으로 급박하게 외치는 소리와 함께 무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와 침입자다 그런데 막 담을 넘는 그를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검이 있었다 마치 뇌전이 치듯 사선으로 그를 베어오는 번쩍거리는 검 그 검은 현무가 막 담을 넘어 착지한 순간 그 절묘한 틈을 타 공격해오고 있었으며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현무는 이를 피할 수도 그렇다고 마주 검을 뽑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반사적으로 검집 채로 들어 그 검을 막아갔다 쨍 그의 검새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현무의 검집은 통째로 잘렸으며 검도 일부 이가 빠지며 불꽃이 번쩍하며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무는 그 충격에 한 발자국 물러섰다 하지만 그를 공격했던 자는 뒤로 서너 발자국 물러나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필이 현무보다 훨씬 많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본 현무의 입에서 반가운 음성이 튀어나왔다 자네는 무영저희가 아닌가 아니 너는 누구인데 평범한 수비무사 복장을 한 자가 자신을 알아보자 무영저희는 주충거리며 중얼거렸다 이에 현무는 여경을 풀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하 날새 현무 그제서야 무영저희도 그를 알아보고 판성을 터뜨렸다 아 현대협의였구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밖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거죠 번호 8398 개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0 제목 연재 천부의경 48 그때 담장의 밖에서는 무척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개면적은 듯이 대답하였다 에이 다 와서 그만 들키고 말았네 바로 그 내옥을 지키던 수비대 장이란 놈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해치우고 말았지 그러자 무영저희는 놀라면서도 황급히 현무를 내전으로 안내했다 아가씨 현대협께서 오셨습니다 마침 무영의로부터 무언가를 보고받고 있던 추수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회 하며 들었다 커다란 눈 갸름한 얼굴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갸날펐다 특히 그녀는 최근 겪은 여러가지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여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갸날픈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았다 사내라면 누구라도 따뜻히 감싸주고 싶은 여인 그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형공자 당신께서 마침내 와주셨군요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길래 걱정을 했는데 하지만 현무는 그녀의 맑은 눈빛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하였다 금방이라도 자신의 그 안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나저나 별일은 없었소 예 형공자님께서도요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주시오 이에 아직 영문을 모르고 있던 추수빈과 무형우인은 어리둥절해했다 그러자 현무가 급하게 바로 단 앞에서 부득이하게 수비대장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했고 무형자의가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다면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이윽고 상황을 짐작한 추수빈이 그를 데리고 내전 깊숙이 들어갔다 잘 이리 들어오세요 무심코 그녀의 안내에 따라 하나의 아담하게 생긴 방안에 들어선 현무는 코끝으로 밀려드는 기분 좋은 향기와 시각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운청과 운치 있는 침상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 아니 이곳은 현무의 놀라는 모습에 추수빈은 얼굴을 빨갛게 불켰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할 수 없어요 저들의 눈을 속이려면 특히 지금은 분해의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이에 현무는 머저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무는 그녀의 말처럼 침상 아래로 들어가는 것만은 사양하고 부드럽고 얇은 침상의 천비로 몸을 숨겼다 아 그것은 안될텐데 그러나 어느새 침상 뒤에 있던 현무의 그림자는 말끔히 사라지고 잊었다 바로 자명징기가 펼쳐진 것이다 물론 현무의 오성 수준의 자명징기로는 추수빈의 시선을 속이기 힘들었지만 은밀한 촛불 아래서 그것도 천으로 일부 시약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이쪽으로 향하는 급박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센 소리들이 들려왔다 안되요 진 이공자 어찌 무례를 범하려 하시오 닥치거라 벌건대나제 바로 코앞에서 뇌욕의 수비대장이 살해되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쩌면 흉수는 지금쯤 형수를 인질로 잡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소동을 듣고 있던 추수빈의 얼굴에 순간 불안한 기색이 서렸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 순간적으로 겉옷을 벗어 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현무의 눈이 동그레졌다 얇기 얇은 비단 능라이에 감싼 추수빈의 아름다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무의 시선을 의식한 탓일까 추수빈은가 벽게 얼굴을 붉히더니 그대로 침상 속에 몸을 묶고 말았다 그러자 현무는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비록 얇은 천이 다시 그녀의 몸에 덮였지만 그와 그녀와의 간격은 겨우 두세치 정도 현무의 후각으로 그녀의 향기가 밀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침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너 사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추수빈이 몸을 더욱 감싸며 날카로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이에 그들의 가장 앞에 서있던 비교적 준수한 얼굴에 백의 공자가 음충스럽게 웃었다 흐흐 형수 아직 무사했구려 하지만 별 수 없소 살인범이 침입했는지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이곳에는 아무도 없으니 어서 나가요 난 그래도 명분상 그대의 형수가 되는데 이렇게 무리할 수가 그러나 이렇듯 추수빈이 거듭 소리를 쳤어도 진흙송은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흐흐 그래서 내가 더욱 이러는 것이 아니오 내 형수가 되니 혹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혹시 그 침상 밑에라도 숨어 있을지 어찌 알겠소 그러면서 그는 성큼성큼 추수빈의 침상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추수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이를 부드득 갈았다 내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그녀는 우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금방이라도 공격을 가할 기세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수빈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진흙송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후후 형수가 나를 때린다면 이 시동생은 기꺼이 맞아들이지 그러면서 그는 더욱 다가와 추수빈의 몸매를 흉물스러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침상 밑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이 나쁜 놈 바로 그 순간 추수빈이 참지 못하고 맹렬한 기세로 일장을 뿌려댔다 바로 일장도 못되는 짧은 거리 더욱이 추수빈은 비록 여인이었으나 당당한 신주십출 중 하나였으니 그 위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진흙송은 어느새 그녀의 공격을 피해 문쪽으로 몸을 이동해 있었다 형수가 결혼 첫날 밤 청상과부가 되더니 성격이 무척 날카로워졌군 그러지 말로 정 외로우거든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오 내 외로움을 달래줄 테니 그러면서 그는 잽싸게 방문을 나가버렸다 닫혀지는 침실문에 이미 기세를 잃은 추수빈의 장력이 다시 한번 장렬했다 이 더러운 자식 추수빈은 그 수치를 잊을 수 없는 듯 그대로 침상의 얼굴을 묶고 흐느껴 울고 말았다 너무나 서러운 그녀의 울음 특히 그녀는 내심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현무가 지켜보고 있던 터라 그 슬픔과 억울함은 더하는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이미 자명징기를 해제하고 그녀 앞에 나섰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추소조 그만 우시오 하지만 한번 퍼진 추수빈의 울음은 그동안의 서러움을 일제히 품어 내듯이 끝낼 줄 몰랐다 현무는 부득불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둑 끌어주었다 그만하시오 소조 내 언젠간 소조의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이오 그러자 추수빈은 더욱 서럽게 흐느 끼면서 현무의 품에 얼굴을 묶고 말았다 그래요 공자님이 저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불쌍한 우리 오라버 니의 원한도 그러시면 소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어요 추수빈은 아마 슬픔이 그게 이르러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무로서는 가슴에 안겨 흐느끼는 여체의 뭉클한 감촉에 코끝으로 밀려드는 그녀의 향기에 몸둘발을 몰랐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추수빈을 꼭 안아주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버린 여인이 아닌 그저 의지할 데 없는 가협은 여인을 위해 잠시 후 추수빈의 흐느낌이 잦아들고 그녀는 서서히 이성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자 자신의 철없는 행동에 이제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한참 동안 현무의 품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현무가 서서히 품에서 그녀를 떼어내었다 그리고 두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 내쳐 있는 추수빈의 커다란 눈동자 현무는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네 별로 힘은 없지만 반드시 소절을 지켜주겠소 아 고마워요 형공자님 다시 잠시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추수빈은 두 볼을 온통 도와 빛으로 물들인 채 현무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죄송해요 잠시 고개를 돌려주겠어요 이에 현무가 고개를 돌렸고 잠시 부시럭 거리던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추수빈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어요 현무가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추수빈은 의복을 모두 차려입고 있었다 제가 너무 경망스러웠죠 흉보실 것 같아 하하 내 어찌 흉을 보리요 오히려 보잘것 없는 나에게 서스럼 업 이대해 주어 기쁜데 추소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오 슬프면 울고 괴로우면 하소연하고 잠시 후 다시 빈청으로 나온 현무와 추수빈 그리고 무형상인은 서로 마주 보며 앉았다 현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진마분의 분위기가 어떻소 그러자 추수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는 듯하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당시 회의의 결론은 무명으로부터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백도 젊은이들을 억류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제가 접촉했던 이일로라는 장로가 제가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 바로 다음날 모두 처형하기로 하였다구요 이에 현무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러자 추수빈은 더욱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사실이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더욱이 추소저에게 했단 말이요 그건 소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을 알고 나서 급히 그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그 마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에 현무는 크게 탄식을 했다 아 불쌍 우리가 그자의 술수에 놀아놨구나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이미 물은 쏟아져 버렸으니 아마 그자는 필히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이요 무맹과 증마부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결국 소저와 나는 그 일에 이용당한 죄인이 되었고 추수빈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었다 현무는 그러한 중대한 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전달한 추수빈이 한편으론 원망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녀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던가 그는 새삼 음모자들의 치밀한 관계에 무서움을 느꼈다 그녀와 남궁아가 절친한 친구임을 파악하고 결국 그녀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림으로 인해 결국 백도의 젊은이들이 탈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일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였소 아직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아버님께 말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만나 뵙지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혹은 사이에게라도 말을 할까 해요 그러자 현무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안 돼요 말하지 마시오 자칫하면 소점한 반역자로 몰리게 되니 추수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현무가 고마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이 단 한시도 뇌리에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니 소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의 분위기는 무맹